너, 저는 채주안이 장착 완료 너 원딜 한번 해볼래? 내가 룰루로 기가 막히게 서포팅 너 원딜 한번 해봐라 내가 룰루로 버스 태워줌 신동와봐 여기서는 안 고르는 거야 아 아닌데? 칼바람이니까 그렇지 타란 타란 신동왕 제목 좀 바꿀게요 장조림을 서울대생으로 길러낸 맨사회원으로서 익시에 대한 꿀팁이 있으신가요? 정권씨 아니요 없습니다 종수씨 기다려봐요 종수씨 말해보세요 아아 들려요? 음..잠깐만요 좀 세팅을 좀 할게요 저 세팅에 좀 민감하거든요 정권씨 네 지난번에 제가 몇 년 전에 골드 올려드린 거 기억나시죠? 같이 올린 거잖아요 무슨 소리에요? 형님이라 그랬잖아요 아무튼 형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형님이면 형님인데 그러면 뭐 종수씨 혼자 했어요? 나는 안 했습니까? 아니 나는 원래 골드였고 롤은요? 다섯 명이서 하는 겁니다 종수씨 아 오케이 네 오케이 그런데 말입니다 병건씨 네 이번에 병건씨가 브론즈의 똥덩어리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아 저 별로 안 해가지고 올라가는 중이에요 지금 저는 배치 끝났는데 저요 MMR 굉장히 높습니다 저 질 때 십몇점 떨어지고 올라갈 때 60점 올라갑니다 아 60점이요? 네 60점이 올라가? 여기 있어? 놀랍게도 전 이미 실버를 찍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지금 실버는 거의 한 다이야들이 있는 곳인데? 이번 시즌 다이아 정도 찍을 수 있죠 종수씨 아 그럼 상대가 만만치 않겠는데? 아 저 어마어마해요 긴장하세요 병건씨가 숨쉬기 힘든 고3병 걸릴 수 있어요 아 저 약간 두려운데요? 저 약간 두려운데요? 근데 제 옆에만 딱 붙어있으면 제가 이겨드릴게요 그래요? 근데 저도 룰루 새로 장착해가지고 아 룰루요? 네 제가 이번에 룰루 하려고 그 바텀으로 부른거거든요 아 룰루 하려고? 네 그러면 제가 룰루랑 잘 어울리는 룰루 할 수 있으니까 밴 안해야지 원들이 있어요 쉐나밴 해야겠다 콧구멍 콧구멍 오케이 콧구멍 오케이 쉐나 쉐나 고정 밴 할게요 룰루 하면 되니까 쉐나 쉐나 밴 좋아 쉐나 밴 하고 나 요네 밴 요네 밴 요네 밴? 왜? 공포증 있어요? 아니 아니요 약간 그 부캐나 이런 애들이 요네 사일러스 야수호 이런거 합니다 이렐리아 정도까지 음... 요런거 밴 해줘야돼 오케이 오케이 바텀 라인저는 제가 진두지 해도 되겠죠? 아 한번 해보세요 네 좀 따라오세요 제 템포에 가다가 승이 안 차면 제가 그... 알라할게요 네 저 그리고 참고로 아직 시차 적응 안됐으니까 그거 감안해주셔야 돼요 네 아 밑밥 가네요? 아냐 밑밥이 아니라 이미 실버 시차 적응 안되서 한 실버 룰루는 원래 점화로 안 가나봐 룰루는 안가죠 요새는 약간 룰루가 힐 들고 내가 먼저 골라드릴까? 먼저 골라드려야겠다 먼저 골라드려야겠다 아 좋아요 다 탁 딱 배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스몰더 어때요 스몰더? 어제 샀거든요 어제 샀거든요 스몰더 좋아요 추격 완료 나 근데 첫판이에요 네? 괜찮아요 저도 첫판이라서 고우 고우 고고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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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최악의 경우 지는거 밖에 더해요? 인정 난 이미 실버니까 뭐 뭐 어? 뭐 채권단화? 아니잖아요 지면 지는거지 뭐 그쵸? 그치 그치 맞지 맞지 룰루나 평타챔이 좋은데? 뭐 뭔 말인지 모르겠고 채팅창 레오나 오케이 어? 연운가네? 연운의 특포에 우라마나 고속연산보 스킬 읽어보자 이게 뭐야 불꽃이네요 저 저 제가 물리면 옆에서 신나게 때리세요 아셨죠? 네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스몰더는 후반 캐리 챔입니다 후반에 버티면서 그니까 레오나가 딱 물잖아 저는 안 물릴 거예요 병건씨만 잘 안 물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안 싸울 거야 알았어요 세주안이 왔을 때만 호응이 알았어요 스몰더면 라인전 누워야지 누워야지 오케이 룰루 스킬이 평타침하고 잘 어울려요 스몰더도 평타 치지 않나요? 평타는 치는데 약간 스킬샷 직스 느낌 이래요 아 그래? 나도 몰라요 오케이 근데 내가 상대한 룰루들은 막 자기께한테 E 걸고 막 앞에서 졸라 깐죽 되던데? 아 나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상대한 룰루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하면 좋죠 레오나 초반에 뚱뚱이라 가지고 근데 그 레오나 그러다가 2렙 찍고 EQ만 맞으면 너 죽어요 그것만 안 하면 돼 1렙 때 하면 되죠 좋아 좋아 W EQ도 아 내가 레오나 하면서 하도 당한 룰루들이 있어 난 이미 학습을 다 했어 난 사실 룰루가 첫판이지만 한 백 번째 판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세주안이 우르고 든든하다 레오나 들어오면 레오나한테 그 다람쥐를 해야 되나? 그쵸 레오나가 스킬 다 쓰고 나면은 차라리 다람쥐를 아꼈다가 원딜 들어오면 원딜한테 걸어야 되나? 레오나가 이 딱 들어오잖아 그때 Q 쓰기 전에 다람쥐 아 나한테 걸어서 내가 미처 못 쓰면? 다 쳐맞았으니까 원딜한테 써야겠네? 그게 좋죠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 이 정도로 꼼꼼해요 저 저 저 여는 갔어요 병거씨 보이죠? 아 오케이 나 초반에 나도 안하겠다 나도 안할거야 뭐야 이거 어떻게 나 안하는거 자신있어 오케이 오케이 상대방이 억지로 열면 열심히 해보는거에요 열심히 해보는거에요 그럼요 네 열심히 해보는거에요 억지로 들어온다? 잠깐만 여기 온다 온다 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와드 박아줄게요 박지마세요 여기 와드 오케이 오원 나 들어왔나? 안 들어왔고 오케이 스킬 읽는 중 오케이 아 아 한판도 안한거랑 스킬도 모르는거랑 좀 다른데 스킬로 챔피언을 맞추고 초강력 하염 중결을 아 미쳤나봐 정수씨 아 그냥 읽잖아요 아 조용해봐요 정신 사나워 용을 연 중첩을 1위 얻습니다 정수씨 정수씨 중첩이 쌓이면 기본 스킬 피해량이 올라갑니다 정수씨 멘타 멘사 아니에요? 지금 지금 읽으면 안돼요 지문 읽는 중에 조용해봐요 미쳤나봐 아 자꾸 가다 멈추지 말라고요 아 졸라 기다려봐 네 가다가 멈춰 자꾸 스킬로 적을 처치하면 중첩이 아 빨리 와요 라인 왔어요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요즘에 라인 푸시가 심하다고요 리시도 안해주고 한단 말이야 여기 숨어있을수도 있어요 조심 오케이 빨빨빨 봐봐 내가 이랬지 폐 이제 다 빠졌어 잠깐만 굿 저만 빠졌고 네 여기 숨어있을수도 있다고 했죠 오케이 네 도와드릴게요 초반에는 뭐 스몰드가 약하니까 이정도면 선방한거야 사실 선방했어 나 그리고 배리어도 안쓰 나 그리고 실드 꼬박꼬박 해줘가지고 아주 좋았죠 네 고맙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네 초반에 레오나 이 뺀것 아주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괜찮아진거에요 나 그리고 기발이라 괜찮아 굉장히 기발해 네 아 나 이 안걸어졌네 오케이 오히려 좋은게 오케이 오케이 나 여기서 아 프리징 좋아 불편한 불편한 라임 불편한 라임 요정돈 하거든요 제가 오케이 그 다음 나 뭐냐 큐냐 큐 몰라 저 앞에 이렇게 약간 기울었다가 기울었다가 어 왔다 왔다 주환이 왔다 주환이 왔다 주환이 왔어 주환이 왔어? 물려볼까요? 아 물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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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쉬 애쉬 레오나가 더 나을것 같은데 난 자 왜 안가 앗 정국씨 나 실드 오케이 오케이 굿 나 힐 해줬어요 나 할만큼 했어 약간 유기한게 잘못한거 봐 이거 냅둘게요 라인 에 놔둬 놔둬 요건 먹어주고요 요새 필드포드 자꾸 진만들어 흠흠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슈렐리아 가야되나? 나이스 그러면서 미드 살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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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줬거든요 그리고 버텨줬는데 왜 솔킬 나와버렸네 오케이 근데 상대 자르반 안보임 자르반 오케이 세지안이가 익혀 먹어가지고 영향력 흩뿌려줄듯 인정 자 오케이 오케이 잘한다 한 대씩 툭툭 투투 투투 그래 투투 자 투투 3렙 조심 나만 2렙이구나 오케이 너만 2렙이야 오케이 자 스킬 맞추면서 스텝 쏴주고 오케이 이거 할라고 만화 연운부터 들었죠 오케이 오케이 지워주고 여기 지워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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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줄거 지워주고 어쩔건데 어쩔건데 아 너를 때리네 자 안보이고 신호 알려주고 와드 박았을거에요 오케이 좋아 3거리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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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자 맞춰주고 맞춤 스텝이 쌓이는거죠 나이스 나이스 뭔데 아 뭐야 오케이 한 대씩 맞춰주고 계열갈게 아 어 맞춰주고 스텝도 쌓고 맞춰주고 굉장히 스텝 잘 쌓는 중 오케이 한 번씩 걸어주고 너무 잘했다 방금 좋은데? 한 번 밀어주면 또 먹기 좋죠 너무 좋죠 밀어주면 자 얼씬얼씬얼씬 얼씬얼씬 얼씬얼씬 자 다람쥐 만들었어요 굿 근데 이거 뒤로 갈수록 우리가 좋죠 우리가 좋죠 왜냐면 나는 왕기형이야 지금 약간 나는 이게 막 시작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주한이가 지금 먹고 있으니까 최대한 눈치 안채게 우리는 못채게 못채게 어색하지 않게 이상행동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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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거 걸어줘야되는데 오케이 맨 맨 맨 맨 맨 어 안쏘어 올빼미 안쏘어 바보 요정도 짱 밀어주는게 좋아요 그쵸 그쵸 오케이 그래야 저쪽도 빨리 푸시하려고 많이 여기 하니까 자 스킬 맞춰주면 오케이 자 이건 한꺼번에 딱 먹을거야 건들지마 오케이 죄송해요 하나 먹을게요 예 죄송해요 구슬 돌려야되서 스택을 쏴야되는데 아 스택 뭐 막타를 쳐야지 스택이요 아 예 이거 스킬로 막타쳐야되요 아 저는 안여겨봤어요 오케이 오케이 읽어봐요 다음부터 오케이 저 와드 하나 남는데 어디다 놓을까요 일단 삼거리 오케이 자르반 탑이라 아직 아껴야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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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칙 간다 오케이 레오나니까 일부러 안먹지 레오나니까 어차피 스택 안쌓이죠 안쌓이죠 야 일단 여유있을때 삼거리다 와드 하나봐 가줄게요 자르반 돌아오니까 네 할거할게요 할거하세요 레오나 반피 에쉬 마나도 없고 레오나가 애쉬도 마나 없고 아 왜요 애쉬 마나 없고 싸워도 돼 내가 이거 어때요 좋아요 카이팅 좋죠 네 갈렸다 이게 조심 카이팅 갈렸다 어 그리고 내가 지금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내가 지금 약간 뭐랄까 도란 시리즈가 아니라서 전멸 뺐어요 왔다 파악 와 안죽어 빵이에요 어 뭐야 레오나 뭐야 오케이 오케이 나 마나 없어요 오케이 내가 먹었어요 미안해요 네 누가 먹어도 상관없죠 네 오케이 금방 가요 세조안이님 세조안이님 길고 있어 근데 나 템 뭐가 특포였나? 아 좀 읽고 오세요 아 내가 막타를 그 왕은 막타 더 많이 쌓여요? 어 대포를 먹으면 막타 또 쌓인 근데 나의 구슬하고 구슬하고 상충되는데? 나 구슬 다 그럼 언제 먹어? 구슬은 그냥 저거 싸운다 일반미엄 먹어도 똑같아 아 세조안이 오바했다 턴.. 턴 두번 썼다 아니네 대포먹는다고 뭐 없네 이거 왜 안돼 이거? 왜 쭈쭈 왜 너한테 안되냐? 했어 나한테 썼어 이미 쭈쭈 아니 나 좀 뒤로 와봐 쭈쭈! 쭈쭈가 되게 좁구나 사거리가 그 스킬에 갖다 대면 사거리 나와요 오케이 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안 맞았고 빵이요 뒤로 빠지시고 나이스 아 오바했네 CC 덩어리네요 오케이 조금 과감했죠? 미안해요 오케이 애쉬 때리지 아 르블랑 왔구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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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최대한 해가지고 다 야 근데 바텀에 엄청 지원해주네 내가 미드를 봐줘야죠 이럴때 미드 커버 가면 좋죠 미드 커버 가지고 같이 레오나랑 아 오케이 오케이 아르밤 보신 분 자르반 위에 여기 자르반 오케이 확인 오케이 하나 먹고 수확이 있었다 어 오케이 저 위에 싸운다 저 영향력 어 곰 곰 가두리 곰 가두러 오케이 안에 여기다 와드 하나 박아주고요 오케이 곰이 아니고 자르반이구나 오케이 나 스몰도 첫판인데 잘하는 중 오케이 사실 한 열판 하는 느낌이야 오케이 내가 라인 한번 먹어줄게요 아 좀만 있다 올거야 아 좀만 있다 오면 투표 나오는데 오케이 나 이제 엄마 부를 수 있어요 예 라인 지우고 좋아 잘했어 나 왔음 네 어응 이슬 오케이 맞춰주고 오케이 때려주고 어응 어응 요거 먹을게 어응 어떻게 우리 이기나 나이스 이겼다 오케이 이거 지워줄게요 공포 공포에 젖게 나이스 나이스 우린 라인 못 미니까 수비적으로 받고 이제 트포 좀 나오면 괜찮을 수도 네 아 또 에시 맞춰주고 오케이 이거 쉽지 않은 건데 이거 저쪽이 CC 다 꼬라 박았을 때 그때 그것만 버티면 되는데 그죠? 그쵸 아 오케이 아 아 일단 쌍필 잘 맞춰 오케이 오케이 세주하니가 잘한다 어 느낌인데 어 세주하니 좀 약간 종수씨 느낌인데요 아 아 그렇게 잘하나요? 생긴거 아니죠? 아니 플레이가 약간 매끄럽게 하는데요 지금 안보인 우리 지금 르블랑이 굉장히 잘합니다 쭈쭈 여기 싸운다 오케 싸워요? 오케이 어 세주하니가 있었는데 우리가 못 빠졌어 어 혼자 그걸 먹 아니 병건씨 네? 혼자 먹으려고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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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요 좆밥이에요 오케이 잡았구요 이거 혼자 그거 먹으려고 앞으로 간거 아니죠? 뭔 소리에요 안그러면 미니언이 먹는데 네 같이 먹으면 돼요 종수씨 르블랑 따라가는거 아니에요? 안달라갔어요 쭈쭈 잘 빠지면서 오케 요거까지 자꾸 쭈쭈에요? 이게 쭈쭈에요 이게 쭈쭈 저 안먹을게요 양심상 에쉬 공 안썼어요 참고로 좋아요 추렐리아 신발 엄청 잘 컸어요 지금 미드도 아 근데 미드가 CS를 많이 놓치게 되는데 킬이 60사라 근데 스몰도어 되게 쉽고 센데요? 지금 우리 퇴근해가지고 얘네 좀 위험한데 얘 잠깐만 트포에 쇼질이 뭐 얘 진짜 위험한데 근데 르블랑도 없으니까 놓고 가자 이거 오케이 오케이 이거 놓고 가는게 나을거 같은데 근데 우리가 피가 많아가지고 뺏었어 아 못뺏었네 가 에쉬 나랑 일대일하면 내가 이길거 같은데 일대를 하세요 가 있구만 병거시 올라갔어요? 네 오케이 말해주고 올라가세요 음 레오나 궁 빠지고 잘하셨고요 저 너무 깊숙이 갔어요 미안해요 이제 가텀 2대1 드리블 중 이게 뭐해야지? 썰매인가? 썰매겠죠? 아 에쉬 궁도 빠짐 빠짐 오오 저 없어도 되겠는데요? 정수씨 그럼요 명거시가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큰일나지 않아요? 오오 미친 정수 좋았어요? 거의 그냥 긴 여행이었어요? 아 좋아요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궁 다 빠져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하나씩 먹고 여기 핑 하나 있을 것 같거든요 없고 오케이 없고 오케이 여기다 하나 박아주고 오케이 오케이 맞추면 스택 하나 쏴아주고 오케이 오케이 어? 와드 박았을 것 같아요 안 박았고 오케이 제가 또 옆에 있으니까 든든하죠? 아 든든하죠? 이거 드세요? 약간 땡겨먹을거에요 왜냐면 안 먹어? 오케이 감사 맨사 아니에요 정수씨 오케이 이거 그냥 우리팀이 다 전체적으로 잘한다 정수씨 팀원은 오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기는 것 같아요 으흠 다쳐맞고 벌어주게 오케이 흠흠 깽깽이발로 갈까요? 오케이 위에서 우리가 버텨지기만 해도 그쵸? 그쵸? 그리고 나는 왕기형이기 때문에 아시죠? 네 사실 몰라요 몰라요? 오옹 이슬 줘요 줘 오케이 흠 오케이 나 와드가 없어 근데 미드에서 다 터뜨리고 다니는데 레오나 올라간다 오오오 전설의 취 미드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 미드가 조금 많이 공격적인 것 같기도 해요 네 다 올라간다 저쪽 따라가주세요 따라가줄게요 에시도 갑니다 에시도 가요 다가요 에시 약간 깜짝 놀래게 보여주고 와드 있으니까 집 먹으세요 쭈쭈 없어도 되네 약간 빼먹고 빼먹고 퀵 쌓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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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윈 뚱 오 나 엄청 잘 커 빵이에요 와 세즈 땡땡하다 와 전설이구만 나 쇼진도 나옴 레오나 급발진 극혐 와 뭐 루블랑 뭐야 10킬 0 데스 나 뭐 뭐까지 당하네 나 향무 아 열심히 스태스 쌓고 있는데 재미없어 종수씨 전 재밌는데요 이기면 장땡 아니야 아 이기면 좋은데 나도 재밌게 이기면 좋잖아 그래 지금부터 활약하면 돼요 용 나오니까 용 한타에서 보자고요 용 한타에서 르블란 한번 끊기면 또 몰라 맞아 르블란 지금 한 번도 안 죽었나요 한 번 죽을 때 됐어 포르팩트 포르팩트 스코어네요 포르팩트 조수씨 스택 많이 싸웠어요 레오나 저 지금 벌써 150개 싸웠어요 이거 19분에 150개면 많은거에요 적은거에요 알 수 없죠 여기 하나 박았겠죠 레오나 교활하게 어 나 빨리 가야겠다 오케이 쭈쭈 오케이 하나 걸어주고 튤립은 똑바로 쳐다보면 안 돼 튤립은 똑바로 쳐다보면 안 돼 튤립은 똑바로 쳐다보면 안 돼 여기 지금 애들 죽었으니까 안오겠죠 오케이 그러겠죠 레오나 내려오죠 졸렬하게 와드가 없네 어 여기 뒤에 뒤에 와요 자루반 들어왔어요 자루반 네 다 봤어요 그거 알아요 스몰더는 용이라서 날개가 있어요 네 네 225중처럼 쌌는 중 형 저 시험 내일 시험인데 어떡함 시험 보세요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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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이면 시험 봐야지 볼거면 봐야지 쭈쭈 룰루 개꿀인데 이거 용하드 엄마 불러와 아 아 빵이에요 빵이에요 얘 아 아이오니아 가는구나 용을 먹었으니까 와드를 여기다 박자 마나무네 고요포부터 가야되나 나 잘 끈 것 같은데 아닌가 잘 컸어요 어느정도가 센지 모르겠네 스몰더님 양념 양념 한번도 안줘 쭈쭈 쭈쭈 저 옆에 있을게요 어 무빙 어때요 방금 봤어요 네 메쉬국 빠짐 이거 알려줘야죠 제보 자 알아갔다 올게요 나도 같이 갈 거예요 또르비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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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미드로 와드 다시 채워볼게 아 지금 너무 세가지고 제압골 쌓였어요 와드가 너무 없다 저 독박와드 이게 너무 심해요 아 독박와드 아 독박와드 자 자루방 여기 약간 내가 좀 약간 구조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하나 쓸 것 같은데 궁 애쉬 궁 한번 쏠보고 한데 내가 너무 잘 피해서 못 쏘는데 자루방 쭈쭈 살랑살랑 지금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세조안이 갖고 있는지 세조안이 직감 나대지 말지 스킬 맞췄어 챔피언 맞추면 스택 올라감 올라가지 오케이 먹어 지금 욕심스럽네 저 친구도 좀 이렇게 대치러 가면 우리가 좋은 거 아냐? 좋지 나 지금 가로반도 썩는 애고 200스텝 200스텝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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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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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갑니다 오호 오케이 유리게슝 딴 데야 딴 데 유리게슝이 뭐지 왜 왜 떠올랐지? 유리게슝이 뭐예요? 뭐야 스몰더였잖아 유리게슝이 뭐야? 몰라 갑자기 떠올랐어 어디서 들은 들은 얘긴데 좋은 건가 보다 유리게슝이 221스택 4개 남았다 유리게슝이 뭐야? 유리게슝이 아니 나 다 싸... 아니 유리게슝이 유리게슝이 아니 11스택 다 싸워놨는데 한타 했잖아요 아까 아니 4개만 더 싸우면 필살긴데 아니 이거보다 어떻게 한타를 더해요 아 잘못 눌렀다 나 셰주안이 주려고 했는데 난 셰주안이랑 미드가 손키를 내긴 했지만 우리한테 고마운 건 셰주안이죠 그쵸 그건 맞죠 초반에 다 풀어줬죠 나 페널티 적용이야? 아 실버랑 해선가 보다 쓸데없이 실버로 달아가지고 아니 나 딜도 못놓고 그냥 끝나버렸네 아 탈주 때문에? 병건씨 지금 티어 브론즈 1위에요? 2위에요? 어우 비밀이요 오늘 어떻게 실버 가고싶어요? 아 근데 실버는 사실 기정사실이에요 저 아까 하는거 봤죠? 안정적이죠? 가기싫어요? 저요? 네 가고싶어요 아 가고싶어요? 왜냐면 네 브론즈.. 브론즈보다 실버가 더 좋잖아요 좋죠 좋죠 좋은거 해야죠 영태형 보다 잘하고싶어요? 아 나 라인을 한번 가보려고요 어떤 라인? 정글이나 탑이나 뭐 아무거나 병건씨 정글은 솔라인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잘할 수 있어요 아니다 정글 어렵다 정글은 어려워요 근데 제 그.. 그거 보셨죠? 룰루 룰루 저 제대로 장착한거 보셨죠? 룰루 괜찮아요 느낌있었어요 정글은요 병건씨 머리쓰는 라인이라 쉽지 않아요 정수씨 병건씨가 멘사하면 모르겠지만 비멘사기 때문에 그치 저 멘사에요 아니아니아니아니 저정도 돼야 할 수 있어요 아 제가 정글이 마침 걸렸네요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룰루 하면 되니까 이거 변해야겠다 됐지 뭐하지? 아 정글 뭐하지? 신아 전판에 헥카리무 또 다 찢어버렸는데 미스파춘 미스파춘 미스파춘은 음.. 미스파춘 약간 CC랑 하는게 좋은데 안 움직이게 하는 CC 그치 레오나 노틸 이런거 좋죠 그치 병건씨 명심하세요 이번에 원딜은 제가 아니에요 역체감 될 수 있어요 역체감 될 수 있어요 더 좋은거 아냐? 아니죠 아니죠 약간 어? 아.. 약간 좀 승이 안 찰 수 있어요 승 우리 정글도 아까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아 룰루다 아 진짜 싫어 룰루 아 내가 하려고 했는데 룰루를 뺏겼네 룰루 아 오히려 좋아 룰루 카운터 뭐지? 더 잘하는거 많아 인측지로 갈까? 룰루 룰루 카운터 멀리서 때리는게 좋지않나? 딜포터? 브렌즈 어 브렌즈 뭐 젤에스 이런거 좋지않나? 아 스웨인 이런것도 좋고 스웨인 할 줄 알잖아 스웨인 근데 스웨인 5티어예요? 아 예 코그모 룰루 아 저게 정석조합이죠 귀족으로 태어나서 아이코그모 룰루의 신진다 어 탑의 아우솔 아우라인의 썸올 아 이런거 자꾸 했다가 이거 코그모한테 녹을 수 있는데 어우 바이 파멸적인데? 아 미스포츠나고 스웨인은 안어울리는데 그냥 하던거는 할거 같아 아소스 한번 보여드림 카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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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피읍 피읍둥이들 오케 파워관료 피읍둥이들 파워관료 노크 턴 할라그랬는데 룰루가 좀 짜증나가지고 카사스 카사스 나사스 사일라스 아트락스 오우 사스 굉장히 사스한데요? 미친놈아 아하하하 잠깐만 아우 잠깐만 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해보이고 상대는 왜 이렇게 세보이지? 그니까 상대 되게 세보인다 고그모의 존재감 때문인거 같아요 사일라스 아트락스가 좀 세보이는데? 그 사이스가? 우리 AP AP둥이 세 명이에요 맞아요 아 싫은데 이거 필수적으로 모렐로 가야겠다 제가 갈게요 제가 또 궁으로 다 묻힐 수 있기 때문에 어둠불꽃 햇불에 리안들이 피읍둥이들이 너무 많다 바텀 물어가죠 바텀 라인 따라 근데 요즘에 잘 안온다 요건줄 알아? 탑이 합류를 잘 안해 이런거 할 때 맞아 요즘에 자꾸 자기 그거 보기 바빠 그리고 지금 사일러스랑 아트럭스 있어가지고 상대가 쎄 1레비 맞아요 광역이라 근데 저 죽어도 체력 얻어야 돼서 가야긴 가야 돼 무슨 소리죠? 스택 쌓아야 돼서 죽어도 스택 쌓이잖아 돌아가 돌아가 양동 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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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역사는 희생령의 피로 다시 쓰이는 법이지 뒤로 돌아가는거 나쁘지 않았다 그죠? 너무 좋았어요 나 요거 먹을거 리시 해줘야돼 네? 리시 해줘야돼 요즘에 오는 세상에 요즘 해도 해줘야돼 종수씨 진짜 고열을 빨지마 라인전 지면 네 탓이에요 내가 나중에 다 다 따서 갚으면 되잖아 진짜 네 탓이에요 이제 가 이제 가 이거 타는지 안타는지 볼거야 상대 보내놔서 상대도 리시 해줘야돼 네 오케이 저조 레드스탓 레드스탓이야? 왜냐면 리시 안해줬구나 숨어있었네 순만 쉬어 순만 뭐할라고 하지마 내가 사주니까 아 내가 스윙인 내가 버릇을 찾아냈거든요 어저께 하다가 뭔줄알아요? 저의 스윙인 버릇 뭔데요 Q를 무서워가지고 E를 날리고 백무빙을 치더라구요 무서워서 그럴 수 있어 무서움을 아는 자만이 더 성장할 수 있지 아 어 잠깐만 상대 상대 지금 할부 안먹었거든 지금 2분 54초인데 벌써 캠프 다 먹었어요 지금 장난아닙니다 거의 뭐 프로게임목급이에요 피넛이야 네 바이 여기 음 어허 바이 지금 캠프 나랑 3개 차이나 저 망함 저 친구 와드로 좀 박아야겠는데 그 암을 통해 본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얼마나 큰 차인지 네 아이 지금 이거 먹을거고 캠프를 3개 건너뛰고 왔어 좋은가요? 나 하는게 없어요 지금 나 하는게 없어요 지금 이 팀에서 잘하고 있어요 여기 바이 오케이 으으으으으으 그렇게 하면 되는거에요 바이가 저기니까 맘껏 먹어도 돼요 바이 굿 뭔데 뭔데 바 좋은거야 나쁜거야 탓으니까 좋은건가 요렇게 슝 으어어 서포킬이라 내가 다먹었네? 내가 다먹었네? 내가 다먹었구나 블루킬에 서포킬 근데 스웨이는 딜로가죠 많이 유르게슝 아 나 저거 코그모 단검을 코그모 던짐으로 봤어 코그모 던짐 그.. 그.. 언제까지 보일까 싶어요? 병원씨 저 이미 정글 잡고 안보여요? 미드 잡고 정글 잡고 아 그건 제가 알바 아니고 바텀 언제 오냐고 바텀을 왜 가요? 굶 찍고 킬다리나 칠게요 제가 아니 5랩 그거 알아요? 병원씨 파서스는 마법사에요 노래를 불러서 음공을 한다고요 어쩌라고요 그렇다고요 노래는 멀리서도 알 수 있다 그.. 그.. 저.. 저.. 저 썼어요? 저.. 저 뭐야 미쳐 룰루 힐 썼어요? 네 그게 중요해요 어차피 나는 음공이니까 오케이 나 6렙 와드 좀 바꿔야할게요 빠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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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걸씨 준비됐어요? 궁 있어요? 호그모 궁인데 궁 쓰면 되는데 갑니다 필드를 벗겨야돼? 필드 썼네? 오케이 제가 그 눈깔 맞춰가지고 됐는데 아 눈깔 못 맞췄네 이런것이 근데 룰루 힐 있었어요?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제 궁 날렸네요 제가 못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호그모 이거 다이브해도 돼요 이거 진짜 알았어 갈게 나 왔어 죽으면 안 돼 달라지는거가 이유가 있거든요 아셨죠? 달려드는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진짜 갱승이에요 갱승 완벽한 갱승 카사스가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안일하게 하지 않았겠죠? 달려들어도 옳다구나 한 이유가 오케 이거나 먹어라 오 라이스 살았다 예술인데요? 얼티스트인데요? 바이가 지금 저걸 먹었거든요? 유충? 바이는 바보 주먹밖에 몰라 차차차 제가 또 라일라이 1코어로 가면 라일라이 차차차다 하면 모르거든요 진짜 무한 슬로우지옥이거든요 바이 아래쪽이에요 정레드쪽 와드 보이죠? 제가 하나 해준거 네 볼로가 안보이네 지금 7렙입니다 바이랑 2렙차 바이 갈라다보다 맞떡 그래서 저기 힝하지운다 조심하세요 바이 나 궁도 없었는데 궁을 뺏겼었네요 사실 나 궁도 없었는데 궁을 뺏겼었네요 사실 아이 바텀이죠? 저 착 상대 블루 갑니다 살면 이득이야 지금 정글 CS차 거의 한 30개 나거든요? 지금 정글 CS차 거의 한 30개 나거든요? 사질러서 내려간다 어이 맛있어 바이비드 어이 이렇게 아트럭스 내려오니까 살짝 빼고 나 궁원 네 무서워서 티네요 제가 누굴 될 것 같을지 몰라서 여기 바이 봤어 아 이거 한번만 땡기면 되는데 아아 아니 쪼까네 나 궁원 아 너무 쎄 너무 쎄 너무 쎄? 다 빼줬대 어? 오케이 오케이 룰루 회복이랑 다 뺐어? 어? 위험한데 때려 미퍼 같이 때려 오오오 내 궁원 루한다 내가 저지른 락킹을 모두 읊어보라고 그럼 아갓 어둠불 이거 먹으면 되는 거 아냐? 아 이거 먹어야 돼 상대는 육류층이야 네 말 나서스 잘 버티고 있는데? 원래 아트 상대로 초반에 힘들죠 셋도 잘 먹어 왜 이렇게 아프지? 너무 느려 나이스 넌 인간처럼 아아 드럽게 안 맞네 종수씨 재밌어요? 네? 진짜 재밌죠 왜 재미없지 봐서스인데요 재미없어요? 가줘요? 되게 재미없네 되게 재미없네 종수씨 재미없어요 나 완전 재미있는데 씨 갑니다 탭 한번 눌러보실래요? 아 나이스 아 아 아 그것뿐이다 영건씨 세 번 죽었으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안 죽어서 재미있어요 혹은 저 패시브 너무 사기인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바텀 바텀 내가 힐드 했으면 그쵸 그쵸 치윤봉 아 용을 먹을라 그러는데 약간 바텀이가 조금 밀려 가지고 먹기 힘들겠네요 먹어요 별 차이 아니네 복기 시간 별 차이 없어 이렇게 쉬용 제가 이거 살살살 호들게 볼게요 이거 빼면서 이거 먹을 거야? 먹을 거예요 근데 지금 바위가 윗무빙을 치긴 했는데 싸일이 지금 안 보이고 하니까 아래에 좀 우리가 좋고 먹을 수 있어요 타이밍이 올라올랑 말랑하는데요? 갑자기? 안 온다 먹으면 안 돼? 막타 개념 있어요 이거? 25골드 아 그래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근데 전 딜이라서 전 먹어도 돼요 전 뭐 많이 배부르니까 이미 많이 먹었으니까 저 탑이에요 바텀 조심 쭈쭈 10초 이렇게 꽉 꽉 꽉 궁 15초 나 찌자크 가야겠다 탑 아트로서 또 잡은거 같거든요 보이시죠? 흥 마시면 돼요 아 재미없어 재미없어? 궁지원 완료 2랩 궁 저거 빠지고 해야지 악에 두어라 라이즈님 뒤에 아 뭐 지켜야 되는데 아니구나 저 시체구나 호구모 전멸도 빠졌어요 이거 한 10분 있었거든요 이거 와드 사라졌네 이렇게 슝 어흐 어흐 연령도 먹었구요 밀어줘 밀어줘 어 라이즈 좋은데 저번에 쓰레기같은 쓰레기 안하기로 했잖아요 병건씨 저보고 쓰레기가 쓰레기 안하기로 했지 않냐고 아 쓰레기? 말이 좀 잘하는데 병건씨 말 넘치면 호구모 탑 네 잠깐만 죽어야겠네요 호구모 쎄거든요 아 개트럴 근데 덱고 갈 수 있어 give her some 아깝이 아깝이 아 피 1인데 아 아쉽다 호구모 그런데 말입니다 저 지금 굉장히 쓰레기 아 가만히 있었잖아 파이는 바보 주먹밖에 몰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라일라이 1코 느려져서 라일라이 차차차 조수씨 저 라일라이 차차차에요 뭐라구 또 4절 시작했어요 몇번쯤 조용히 버스 타세요 전멸 빠였어요 저 제가 지금 상체 다 풀어놨거든요 네 궁 쓸걸 아 호구모 짓가는거 같은데 그래요? 자 그럼 여기다 전령 풀테니까 마음껏 싸워봐요 미드 네 죽어요? 오케이 오케이 유혹하는거 다 끼워졌어 왜냐면 여기다 와드를 박았기 때문에 오케이 라일라이 차차차 근데 인원을 여기 4명이 써가지고 여기다 다 부서지죠 네 전령도 풀어놨죠 네 에이트록스는 원래 세요 스피어 다 맞추고 세긴 세죠 느려지게 제가 라일라이 차차차로 느려지게 할테니까 딱콩 맞추세요 잠깐만 병거씨 종수씨 진짜 원래 이렇게 하는거 아니에요 갓서스는 다 피했네 아 이거 코구모가 약간 약간 허리허리 둘 지네 아 아 와 코구모 엄청 키워놨네 네 코구모 너무 키워놓은거 아니에요? 조수씨 아 무슨소리 나 한번 죽었는데 나머지 세개는 누굴까 나 군 없다 라일라이 탭 있대 라일라이 차차차 좀 위험하다 우리 갇힌다 위험해 아래에서 들어가자 온다 온다 고고 야 슬로우 좋죠 미쳤죠 지금 굉장히 아프죠 오케이 피어 피어 방해 오케이 스퀘어 퍽 바슬로우 걸긋 짧다 이렇게 짧아요 팔이 짧아 잘 맞췄는데? 오케이 이렇게쇼 아 조졌다 조졌다 우리 우리 뇌절이 우리 팀 우리 팀 우리 팀 우리 팀 엄청나지 바로 데킥 올린다 크아 아 아 카사스 붕 진짜 센데요? 느낌있죠? 고열빵 보람있네요 내가 상체 미드탑 다 잡아줬는데 바텀에서 고열 다 빨려주고 바텀은 제발 숨만 쉬라고 바텀은 지금 갱을 한 5번으로 왔어요 바위가 갱을 5번으로 어쩌라고 그럼 뭐 너도 정글에서 갱 가든가 네? 빵애가 뭐야? 라이즈가 물어보자면 대답해줘요 빵애가 뭐냐 뭔지 알건데 나도 모르겠는데 내가 코그모 전용 절격수에요 아시죠? 얘들아 코그모부터 물자 왜이렇게 세냐 너 서포터에요? 어어? 와아 진짜 어떡하지? 안돼 세다 물었는데도 안되네? 물고 궁을 썼는데도 안되네? 코그모 안되죠 코그모 못말린다 못말려 딱 슬로어 걸어놨죠 어떤데 어떤데 가만히 있으세요 해 드릴게요 이거 따야되는건데 룰루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네 그쵸 그쵸 그거 할라고 코그모 한거죠 보통 저런 경우엔 커플인 경우가 많아요 잘하는 사람이 코그모 조금 이제 덜 잘하는 사람이 룰루 안장 안장 나는 치감무치는 그걸로 알아야겠다 분수를 알아야겠다 저 분수 알기로 했어요 이제 오케이 분수는 뭐 나 약간 분수 아는 스타일 이거 엄청 어둡네 나 바로 덱에 올라갑니다 다이 덱캠 나오면 그냥 장난아니야 뚝배기 깨지는걸 와드 한번 치워야겠다 싸아 룰루가 한번 섞어준거 같다 내가 지금 CS 10명 중에 1등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고열 카드스 오케이 쭈쭈 룰루가요 거기 아 갑니다 고 어 빌드 아픈데 다 놓쳤네 어 이게 룰루가 약간 좀 카소스 카운터네 에이바드 어 어 나 딜 되게 센데 아 정글씨 아니 이거 너무 룰루 룰루 사기 아니에요 아 존야도 없는데 그게 무슨 아 여기 딜이 안 박혀 원래 죽어야되는데 정글씨 서포터에요 서포터는 뭐다 서포터를 해주는거 원래 저렇게 하면 죽거든요 근데 제가 코구모 많이 물었어요 그쵸 이거 근데 이거 굴러갔어요 진짜 솔직히 아 근데 원래는 이게 녹거든요 제가 이렇게 팡 하면 코구모가 옆에 룰루가 다 그 온갖 지원을 다 해버리니까 섭섭하네 이제는 그걸 알아야죠 룰루가 있다는거 아직도 몰랐어요 아 근데 룰루가 자꾸 그 잘 크지도 않았는데 왜이렇게 아 향로 그것이 서포터에요 섭섭하네 섭섭하네 집갔다가 데캡 사서갑니다 아 미쳤다 나 진짜 나 진짜 안내대요 나 이제 진짜 안내대 제발 나 진짜 안내대 나 진짜 안내대 나 진짜 나 지금 3코어의 데캡이야 지금 미쳤거든 코구모 내려와요 텔 텔 뭐야 텔 뭐야 나 지금 몇자리 잡았죠 내가 지금 몇자리 잡으면 못들어오 카치스 지금 안쪽에서 다리 딱 잡고 있으니까 못들어오 나 갇혔다 오케이 슬로우 걸어놓고 아프죠 저거 나 안가 나 궁 돌아오면 잡거든 나이스 욕심 안부려도 그만이야 이거 나 체력 1인데 코구모를 좀 봐 코구모를 제가 볼 수가 없죠 사실상 그냥 앞라인부터 잡으면 돼 오프 명건씨 보이세요 쟤 체력 어그로 핑퐁했단 얘기죠 어게이 요렇게 슝 저 치감 묻혀주는거만 해도 1인분이요 사실 아 그건 맞아요 그것이 서포터 너무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명심할건 어디까지나 서포터다 병건씨는 가잠이에요 저 독박 아 독박 아니네? 많이 붙여주네 저도 와드 사놨거든요 이번팀 피마 두개씩 사거든요 저 미드에요 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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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구모가 약간 좀 날래네 코구모가 좀 자신있어 확실해요 아 맞아맞아 룰루 믿고 날래네 나 3렙궁이야 16렙이란 얘기지 이랩 라이지가 조이 쬐는데요 o 슈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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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윅 아직 안되요. 가게에 두면 아아 아 남은킬이잖아요 어 어.. 다 썼어요 뺀게 없네 나 끝낼 수는 없을듯? 어? 끝났네요? 근데 그거 아시죠? 스메인 5티어인거? 아 5티어인데도 이 정도였다? 오케이 5티어로 잘한 병건씨 종수씨 그리고 사실 라이드 잘했어요 스웨인 5티어에서도 골친거 아시죠? 아 나는 4티어 카소스 했는데 아 너무 좋은 저거 했다 저 S마이다에요 유일한 S등급이에요 어? 나는? 어? 저 C에요? 아 C에요? 저 C에요? 근데 저 하트 2개 받았어요 오케이 카소스 1티어라고? 아니요 4티어인데 엉꼬아이? 엉꼬아이 같은거죠? 4티오잖아 4티오 5티오 아 나 샀어 어 이거.. 지금 몇이지? 명원씨 네? 실버 가고싶어요? 정수씨 저.. 어? 불은지 1위인데요? 아 벌써? 아 저 근데 MMR이.. 저 MMR이 진짜 미친 MMR인가봐요 아.. 내가 또 승급시켜주겠네 뱀 티어 올리고 싶으면 얘기해요 쉽지 않은데 음.. 거의 이거.. 이거 거의 음서제.. 라는.. 그 제보가 있는데요? 아 음서제? 되게 옛날 제도인데요? 네.. 음서제 뭔지 알아요? 들어오는 바 귀족의 자제는.. 그냥.. 그.. 취업.. 100% 아아.. 취업 보장제도 아.. 아.. 지금 약간 도내가 왔는데 네.. 옛날 우리나라엔 이럴 때 훈장님한테 먹을 걸 주면서 감사를 표했대요 병거씨 뭔소리에요 나도 잘했는데 바텀에서 고열 다 빨리면서 아.. 뭘 고열을 빨아요 내가 지금.. 어? 그.. 먹을 걸 자꾸 달라고 하잖아요 중수씨 먹을 건 줘야죠 중수씨 그.. 육포 혼자만 먹지 마세요 아.. 육포 병건씨가 준 육포 아직 잘.. 장식하고 있어요 나중에 먹으려고 하.. 하.. 왜 육포를 줬을까 병건씨가 아 이거 내가 룰루 해야겠다 안되겠다 아 니가 룰루? 아 나 언제.. 아 근데 룰루.. 룰루하는 팀.. 아.. 아니구나 내가 룰루.. 해가지고 웃겼구나 쉐나 밴하고 좋아 나도 더이상 적을 필요 없어 아.. 스몰도 밴했네 아.. 소문났네 저 1티어합니다 이제 뭐 할 건데요 1티어 봐야되요 뭔지 1티어가 지리칼에 샀네 쟤라스 쟤라스 에? 르블라? 아니요 그런거 하지마세요 병원씨 잘 못봤어요 샤코? 룰루? 그럼 저.. 칼리스타에요 요새.. 칼리스타 1티어거든요 TFT 구인수 2개 가고 갑자기 딜포터가 막 올라왔지? 어? 정글샷코 잠깐만 아.. 내가 바꿔줄걸 뭔지 못그러게 캣틸 갑니다 케이틀린이면 아 뭐야 종수.. 너야? 저죠 케이틀린하고 어울리는거 룰루 아닙니까? 어울리긴 하는데 근데 사실 뭘해도 제가 잘 알아서 할거니까 캣틀을 했다는건 뭐다? 나 혼자 안죽고 하겠다 병건씨가 딜을 아이 뭐야 CC를 하면 호응하고 병건씨가 만약에 룰루를 하면 혼자 샥샥샥하고 뭔소리에요? 케이틀린은 룰루가 어울리는데 근데 우리 보세요 샤코 정글에 그 탑이 만약에 이상한거 하면 이상한거 하면 아 탱탱한거? 앞에? 앞에? 케이틀린 앞에 벽을 만들어달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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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쉬랑 하면은 어 어 브랜드 있으니까 제가 이거 막아줄게요 브라운 아 그것도 좋다 우리가 어차피 케이틀린이 팔이 기니까 먼저 때릴거고 그치 그치 브랜드랑 찐이 펼치면 제가 방패로 막아줄게요 그치 그치 오케이? 쓰레쉬 상대 룰루 좋은데 이거 룰루 좋은데 왜 못하게 하지? 이해를 못하겠네 아니죠 쓰레쉬 상대로 뭐가 좋을수도 있어요 하지만 변건씨는 레오나를 잘하죠 종수씨 저는 브라움 했어요 하하하하 그럼 룰루 하지 브라움 할바엔 근데 샷코 있는 팀은 초반엔 흥하다가 중반부터 힘이 쭉 빠지던데요 그쵸 왜그래요? 샷코의 한계인가? 한타에 안좋으니까 그래서 약간 우리같은 좌팍리그에서는 후반 센거 밸류 좋은게 짱이에요 어? 곰좋다 브랜드 진짜 싫다 정글 브랜드니까 그 그 한타 때 그 궁 달구 저한테 붙지 마세요 운명이 잘죠 병건씨 브랜드 궁 맞았는데 저한테 W타고 오면은 같이 궁오면 튈 때 제가 아래로 가가지고 저쪽으로 올 때 제가 또 방패로 막고 또 이쪽으로 올 때 안되나? 안되나? 날라올 때 막으면 될걸? 날라올 때 궁 느리잖아 날라올 때 막으면 될걸? 안되나? 이미 네가 궁을 막고 오면은 제가 방패로 나한테 올 때 막고 그럼 없어지겠죠? 아 그럼 없어지겠죠 할 수 있어요 그거 피지컬 돼요? 정수씨 저 부상계에요 일 아니 제가 불혼주일 방금 보내드렸잖아요 정수씨 자꾸 그 보내줬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올라간거요? 그거 확실해야돼요? 저 맨사에요? 하하하하 아니 티어가 같은 것도 아니고 나는 실버고 병건씨는 불안주인데 그건 다르지 아 근데 샷코라서 이걸 못 가겠는데요? 샷콘은 박스 작업해 아 탑으로 가자고 상대 올거 같은데 쓰레쉬랑 근데 브라움이라서 우리도 센데요? 여기 봐야돼 안돼 늦었어 거의 늦었어 우리도 센데 거의 치고가면 안돼 늦었어 여기서 봐야돼 여기서 봐야돼 맞아맞아 들어갈라고 하면 안돼 나 여기서 봅니다 샷콘 지금 박스 작업중 어 탑은 벌써부터 싸움 시작했는데 남자의 싸움에서 샷콘이 치사하게 들어왔어 꽉스 작업 안하구 근데 죽었는데 나이스 오우 그ош색 정권씨 제가 다 이미 제 머릿속에 있는 상대가 어디인지 다 이게 그려져있어요 진짜 위험했는데 아... 안 위험하다니까 여기 위험하다 여기 위험해 여기 조심해 여기 위험해 근데 브라우미라서 지금 한 명 보내고 갈라고 아니 조심하라고 내가 진 진 오케이 저 그거 빨아들였어요 잘했어요 저는 지금 잘 때리고 있어요 보이죠? 브라우미라서 보내고 갈라고 했는데 안 오니까 그냥 한 것 같아요 어차피 길게 보여요? 네 한 대씩 내리고 아 지금 막 지금 막하네 저 자식 라인 안 메고 근데 저거 빠져가지고 우리가 2렙 되는 거예요 그건 알아야 돼요 저거 하나 피해가지고 살랑살랑 해서 아 아 아 오케이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건 쓰읍 그렇다는 얘기는 탑에서 오나? 라인 이거 하나 박아놓고 올게요 쓰읍 근데 저기 돌거북 먹고 올 때도 있고 브랜드가 지금 갱 오기 쉽지 않아요? 와드 너무 좋았어요 삼거리 딱 타이밍이었어요 네 헤드샷 그냥 바로 진 맞춰 버리는 거예요 아 아 나 이거 디테일을 안 봤다 브라운 먹을 거예요? 아 아 날 못 맞췄다 퓨 죄송 전화의 방역씨 어 쓰레쉬 예리한데요? 미니언 죽고 나서 던지기? 어 안 맞춰 딱 숨쬬잖아요 어 아 오케이 으으으 푹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爽 쉴드 오! 아우 씨 저 거의 다 왔거든요 오케이 풀교환 잘하는데 진짜 어 진짜 맨사해요 브랜드 탑이니까 와드 바꿔 올게 사라졌을 때 딱 하는 거 아니야? 우오오오오오 캐틀은 마나 필요없어요? 필요있죠 상대도 없으니까 그리고 상대 정글이랑 이런것들이 지금 다 상태가 메롱이잖아요 그니까 공격적으로 하는거죠 되게 잘하는 척하는데요 와드 와드가 왜 여기 바뀌었지? 누가 왔다갔나? 자 타워 포탑하다 먹고 긁구요 어? 어? 야 저 실드 와 저거 제가 막을 수 있어요? 저거 이쁜둥이 대기 한줄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상대 짓갔으니까 라임 표시할게요 밀고 짓가요 네 아 빠졌다 이렇게 가면 누가 좋은가요? 우리가 CS 더 많이 먹으면 우리가 CS 태웠고 CS가 지금 거의 두배 차이잖아요 아 이거 뭐 아 나 지금 아 이거 먹고 가야 아 잠깐 정수씨 이거 같이 안먹어요 아니 아니 이게 갈라 그랬는데 저거 타워 탈거 같았어 정수씨 먹는거 못 참아요 아시죠 저 그런식으로 나오면 섭섭해요 대신 제가 핑거 하나 샀어요 탑탑 한번 들어가도 될까요? 오케이 다녀오세요 근데 이미 승부가 난거 같은데 와드 좀 깊숙이 박을게요 그니까 말이야 내려오면서 한 번 더 없을까요? 네 좋지 않아요 저 사력이라서 좋지 않아요 네 제가 상대에게 공포를 각인시켜놨거든요 네 아 스캣들 잘하는구나 갑자기 달려들까요? 저 와드 하나 하고 지금 약간 삼거리 와드 없어 확 달려들어버려? 어? 같이 맞아요 이걸 어떻게 써야됐지? 그냥 알아서 피했어야됐나? 어쩔수 없었죠 방금 딱 와드 아니 와드 턴이었어 우리가 밀고 있는데 삼굴이 와드가 없으니까 오로라 왔어요 굿 W는 Q로 피하지 아쉬워 못잡을거 같죠? 수준이 높은데? 남근씨 미안해요 근데 수준이 높은데요? 여기 실린저에요 제가 좀 높아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수준이 높아요 하나 더 밀어야죠 하나 더 밀어야죠 하나 더 밀어야죠 이것까지만 밀고 갈거에요 이것까지만 밀고 갈거에요 잘게 없는데? 연근씨는 잘하고 있어요 연근씨는 잘하고 있어요 너 여기 와드 있는거야 다 가버렸네 집에 나도 가야겠다 지금 바텀 CS차 보이지 한 30개 나거든요 찐보다 케이틀린이 더 좋아요? 네? 찐이 좋아요 케이틀이 좋아요? 후반에? 요새 진 카이사가 1티어예요 케이틀린이 좀 4티어예요 후반에도? 예 요새 그냥 진이 그냥 개좋데요 왜그러지? 저 왜이렇게 느려요? 왜이렇게 느리냐고? 난 신발을 샀잖아 맨발로 다니는거 야만인이에요 병원씨 신발 좋은거 신고 다니나요? 오우 하나 장만했어요 오우 안겼냐고 저 드디어 궁생겼어요 굿 어 어 저 쓰레쉬 저 한번 노려볼까요? 어 내 핑관 내 핑관 안돼 어 지켜 지켜 심지어 내가 지워 브랜드 저희 브랜드 먹는다 어 어 네 우리 정글이 탑쪽이라 너무 무리 안해도 돼 네 올라간다 오케이 니가 오는거 보고 좋은 견제였어요 병원씨 병원씨 덕후대 못 잡은거에요 오케이 진쪽 저거 전멸 오케이 저거 하는거 아니야? 빨라지기 저거 어 아 어 어 저거 사비 막고샵에서 온가? 아 전멸로 내 궁을 피해서 온가? 겐춘겐춘 난 안죽었으니까 아 조수씨 아 내가 진 궁 쓸거 같아서 쭉 빠지자 하려다 말았어요 그래 빠를걸 궁 빗나갔을때 빠졌으면은 전멸 빼고 좋았을듯 아 맞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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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완료 이해완료 오로라 오로라 왜 이렇게 빠른뚱이야? 다 피하네 오로라 나도 몰라요 근데 우리 보세요 이제 저거 이거 우리거죠 정글 완전 잘했어 바텀도 우리가 앞서고 있어 너만 죽었기 때문에 서포트는 죽어도 되거든요 그런 법은 없어요 저기 다 올텐데 저기 안 내려갔어요 상대방이 나와가지고 샤코에 빨려들어가면 안돼 그죠? 저는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무쟰 경건이 오기 전에 포톱걸딩 UP 정수씨 진짜 그러지말지 서포트가 어디 겸한데 1타 쌍피 저 뺑뺑둥이 뺑뺑둥이 빠지고 늦게 아 나이스 좋았어요 병건씨 아 나 왜 죽어? 어? 사워마크 어 저거 왜 안죽어? 전멸 쓸거야 여기 갇혔을 때 전멸로 빠져나갔어야 됐네요 오케이 그럼 좋죠 병건씨 덕분에 적도 킬 먹고 사워채골 혼자 먹고 CC가 많은건가 저쪽이? 피스레쉬 신속신 갈까요? 그러면 저거 무마 되잖아요 느려지기 아우솔 뭐야 나 죽었다 이거 아우솔 언제 왔어? 제가 알 수 없죠 그 다음에 템 뭐갔지? 고연포였나? 무대였나? 아 사는거 포기하고 펑트한테 때렸으면 아 근데 그거 선택이었던거 같아 그냥 빠져나가고 잘했어요 까비 깝스 조심조심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 어 52 풀이 썪 아허허! 이거 미쳤네 미쳤나받 미쳤나 봐요 아 제가 느려지겠어요? 풍뺨? 끝끝끝 끝 레벨업 타이밍 쩐다? 다음 뭐가지? 살게 없네? 여기 서포터 없는데요? 던지는데요? 뭔소리에요 제 궁 다 빼줬는데 게임을 안해요 맨날 없어요 어? 브랜드가 뭔데? 저는 저는 제가 궁 다 뺏고 지금 궁 다 뺏고 이거 끝낸는데 이거? 오케이 가자 오케이 이거 좋다 쎄요? 오케이 이게 다 흘렸는데? 넌요 어로어로어로라 네 나 이거 안 나댓게요 타워 밀었구요 어 나 이거 약간 위험한거 같은데? 네 맞죠 원래 캐틀은 이렇게 하는거에요 극한의 이등 저기 여기 합류해 줄게요 우리가 이제 미드로 갈거에요 좋아 벽에 닿으면 반대편으로 간대요 오로라 궁이 그 약간 그 프로레슬링 그 링윙이라고 보십니다 디영영영영 아 샤쿠 잘하는데요? 샤쿠 괜찮아 튼튼한데요? 그리고 탑미드도 CS 압도하고 있어 특히 미드가 좀 압도하고 있고 핫턴도 뭐 우리가 좋네요 울어도 되요? 자비 그만 흐흐흐 흐흐 흐흐 저 못되게 막았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가 이상하게 했네요 근데 또 옹골차...우리 오로라 없었구 숫자가 약간 부족하긴 했어요 이득 본거 아냐? 이득같죠 나름 오케이 못살리죠 저라도 살게 아아이 쭉 빠지껄 쭉 빠지껄 빠져나가 오케이 나이스 세상이라는 감옥 빠져나가 세상은 감옥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루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쟤네 턴 5만 턴 썼죠 턴 5만 턴 썼어요 저 친구들 저거 뭐야? 상쾌한 민트향 뭐야? 이거 뭐야 나이스 탄 5만 턴 썼으면 죽어야죠 4절 뒤로 오네 뒤로 오네 뒤로 오네 더 빛나는 더 빛나는 더 빛나는 더 빛나는 더 빛나는 더 빛나는 시야가 넓은데요? 이 사건은 내가 맞죠 저 시야 넓죠 정글러 잖아요 병관씨 형 우리가 한구에 먹었습니다 아 병관씨 아 미안해요 나이스 궁 너무 좋았다 아 아 조수씨 네? 아 두 번을 맞으면 어떡해요 아 아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아 내가 용기가 안 생기게 해버렸네 백핑을 찍어서 저 친구 병관씨 궁 굉장히 멋있었어요 칭찬합니다 아니 조수씨 칭찬판네 근데 우리가 브랜드 탑에 쏠리고 용 바로 먹고 그죠? 여기서 스킬 다 빼고 그죠? 그치 그치 나쁘지 않았죠? 허허 괜찮아요 왠지 알아요? 지금 우리 그 저희 누구야? 브랜드? 오로라 오로라가 굉장히 안정적 오로라가 느낌있게 해요 네 근데 저쪽 아우렐리온솔도 좀 느낌있는거 같아요 제가 봤을때 아우렐리온솔 느낌있죠 아우렐리온솔 근데 우리팀 케이틸림도 좀 느낌있는거 같아요 그죠? 네? 네 네 와드 핑화 저기를 굉장히 지키네 저기 은근히 까다롭네 저기다 핑화를 박았네 여기다가 와드 와드 쓰레쉬 저기있으니까 와드 하러갈게요 어? 탑에 한번 지원 나 탑지원 오케이 탑지원 상대 서폿이 좀 잘하네요 올라간다 오케이 퓨가 안맞았네 어떻게 퓨가 안맞지 아아 궁지원 어떤데 오우 오우 뱀 뱀 뱀 뭐 뭐 올려야될까요 그냥 기사에 맹세할까요 뭐 좋죠 맹세 한번 할게요 지크 맹세 이런거 저한테 맹세하세요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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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에 맹세하는건 아니에요 실제로도 해요 실제로는 아니에요 정수씨 실제로도 하세요 게임 내에서만 맹세하는거에요 실제로도 맹세하세요 또또또또또 죽는다 또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또 모르는척한다 알면서 민망하니까 민망하니까 아우렐리아솔 기술을 모른다는게 말이 안되지 나도 아는데 조수씨 아 저거 왜요 갑자기 튀어나와 정수씨 이럴때만 맹세 아닌척해요 아니 진짜 모르겠다고 원래도 맹세 아니에요 정수씨 아 변걸씨 저 바빴어요 아우돌같은거 볼 시간 없었어요 당연히 알면서 어 뭐야 쫄았죠 지금 학습됐죠 나한테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저거 뭐야 멀리서와 어디서와 위에서 뚝 떨어지기잖아요 아 근데 반응을 할 수가 없는데 반응을 할 수가 없죠 너무 깊었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깊은 줄 알아요 와드가 없어서 전맵에 와드를 깔아놓으면 제가 이게 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어 좋았다 좋았다 나 왔어 나 왔어 나 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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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변걸씨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아우솔쿵 몰라요 아 근데 다 뺐어요 진짜 다 뺐다 다 뺐다 이제 이제 볼리베어가 다 먹으면 돼 진짜 전맵 빠지고 뒤를 봐야되는데 샤코랑 볼베가 어 봤어요 봤어요 뒤에 봤어요 왜냐면 아울 엘리온솔이 차라리 날라가기로 안했으면 끌었을 것 같은데 오케 오와 좋았다 빵애에요 어 빵애가 있네 아 플리베어 아 아 저 용 지렁이한테 자꾸 뭐가 안된다 개 개 개손해봤다 아 쟤 너무 아 쟤 너무 아니 나 되게 잘 컸었는데 갑자기 오 1이 됐네 지렁이한테 개손해보네 아우솔 너무 세다 처형된다고? 아우솔이 처형있어? 자 지켰어요 타워 히로씨 왜 거기있어요 에? 아무도 안가니까 지켰죠 안그럴수면 부서졌어요 오케이 이거 게임이 비벼졌는데요? 역전 됐는데요? 나이스 살면돼 살면돼 아 되게 세네요 저거 제가 살라고 오다 내렸잖아요 전멸스포 아니 근데 기술에 저도 기술 몰랐어요 아니 다리우스는 나온지 2만년 된 챔프인데 어떻게 몰라요 아니 기술에 어느정도 강도 왜냐면 다리우스가 나한테 박은 적이 한번도 없어 살면서 아 진짜 저 서포터에요 서포턴데 왜 자꾸 까불어요 상대 탑한테 서포터면 나한테 궁 안박아요 다리우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상해진다 아 저 지렁이가 지렁이가 자꾸 어 쓸어 담아가지고 지렁이가 느낌있네요 내가 말했죠 지렁이 느낌있다고 근데 결과적으로 또 좋았죠 다리우스가 시간 끌어가지고 얼러라가 맞고 어 어디로 가 어 내 궁 어디가 아니 Nash 대격 덫 까는거 보여요 못오는거야 여기는게 영역전개 다같이 들어가버리네 아우더를 저거 뭐지? 디아블로 궁을 그냥 쓰는 스킨인가? 여기 다 갑니다 종구씨 조심해야되요 라운즈가 4자리네 종구씨 일부러 아 저만의 각이 있어요 종구씨 혼자 8번 종수씨 종수씨 거 대신 죽은 것도 있잖아 라인조에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 종수씨 제가 지켜준 것도 있고 킬 매겨준 것도 있잖아 쌤 쌤 오케이 근데 부산게 만만치 않죠? 확실히 만만치 않죠? 확실히 만만치 않죠 여기 와들 용은 또 꼬박꼬박 챙겼네 아웃으로 온다 아웃으로 온다 살려줘 나 이 스킬 모른다고 진짜 아니 아니 얘 뒤에서 막 날라와 어떻게 이거 어 와 아니 이거 혼자에요 왜왜 와 이거를 성수씨 아 쟤 뭐야 어떻게 하냐 왜 그러는거에요? 어디서 아니 사거리가 얼마나 되는거야? 그만해요 모르는 척 진짜 몰라요 아 그리고 여러분 보띠오똥이라고 하지마세요 서포타똥이라고 아 계속 끌려 아 병건씨 왜 거기서 죽인거에요? 아 병건씨 네 근데 종수씨 두 번 연습 끌렸잖아요 나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고 병건씨는 안 죽어도 돼 아니 왜 좀 근데 쓰레시가 쓰레시가 약간 약간 이지선다를 걸어서 반대로 가네? 쓰레시가 좀 잘해 근데 라인전에서 왜 두각이 안 나타났지? 내가 잘했어 허겁지겁 도망가요 뒤에 볼 배 있는데 아 근데 샷코도 있고 하는데 그냥 물리지 아이 무슨 소리에요 샷코 지금 다 준비 다 밥상 다 차려놓고 있었는데 아 나 죽잖아요 그러면 땡겨질 때는 안 땡겨지고 병건씨 아홉 번 죽어놓고 지금 말이 많아요 대신 죽어줬잖아요 아 여기서 대신 죽어야 진짜 진짜 섭섭하네 진짜 섭섭해요 난 더 섭섭해요 자꾸 이러면 섭섭합니다 얼마나 나 열심히 했는데 할 줄 아는 말은 아 나 아우렐리언술 몰라 나 아우렐리언술 나 몰라 몰라 나 뭐야 뭐야 계속 아 이제 아 그 아우렐리언술이 멀리서 날라오면 돼 자크처럼 이제 알았어 병건씨 구석구석 와드를 좀 해봐요 그래 내가 할거 아냐 라인을 밀어줘야 그걸 와드로 먹죠 아 대포 놓쳤잖아요 너때메 아아 진짜 답답하다 진짜 탑에 지금 싸우고 있는거 보여요 안보여 보여요 아까 그 위에 쏠렸다가 종수씨 혼자 냅뒀다가 죽은거에요 종수씨가 아 어차피 볼벤 이기는데 그걸 왜 올라가는거지 아니 혹시 모르잖아 숨을 곳은 없어 여기서 한번 때려 때려 저거 뭐야 하늘에서 갑자기 막 뭐지 날라오는게 아냐 잘 피했는데 아 너무 괴로워 아 진짜 종수씨 아 근데 저거 어떻게 뭐 뭐야 저거 뭐야 진짜 모르겠어 진짜 연기가 아니라 진짜 모르겠어 멀리서 날아오는거 아냐 아니 그 처음에 모른다는 기믹 유지하려고 계속 막 그러는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 제가 갑자기 하늘에서 갑자기 유성이 떨어져 레오나 궁처럼 와 팀원들이 진짜 착하다 그죠 정수씨 개 던지는데 지금 그걸 다 봐주는거지 진짜 내가 진짜 아 여기서 혼자 고독 고독하게 여기서 죽고 반대쪽으로 그 공포 패 패닉런 하는거 다 봤어요 진짜 극혐이었어요 예? 솔랭에서 병건씨같은 브라운 만나잖아요 아니 여기 이기는거 아니 여기 이기는거 뻔히 보이면서 위로 쏠린 다음에 어? 아니죠 저 약간 힐달해야 내가 또 템 나오죠 아 진짜 극혐이에요 진짜로 방금 다 쏠려가지고 다 그 빨려들어서 죽을뻔였잖아요 정범씨 그거 알아요? 정범씨 10번 죽었어요 예? 아 그러니까 쏠려서 죽어요 정범씨 10번 죽었어요 아 그러면 방차합니다 방차합니다 이제 물리든 말든 동문용어 있죠 정범 등개가 겨우 등개 나무란다 아 힐 데드시 관리할게요 그러면 오케이 알았어요 아 관리하세요 예예 네 알아서 하세요 똥병걸씨 저는 그 오로라 지킬게요 똥병걸씨 예? 저 지금 브론즈 비하시는거에요? 안돼 안돼 지금 안돼요 어 두개 한꺼번에 발랐다 상대 4명 우리 3명 안돼 이거 안돼 어 죽는다 오로라 오로라요? 아 아 오로라 궁 모르나봐 쟤도 근데 탑이 가고있으니까 어 직간다 라인을 밀까요? 찐온다 찐 안돼 안돼 병원체 안돼요 애들 빠지고 받아야돼 받아야돼 어차피 아우렐리안 쏠 가는데요? 두명인데요 2대2 자신있어요? 전 자신있어요 저도 자신있어요 안돼요 안돼요 자신 없어야돼요 샷코 오거든요 자신있어도 되는데 이제 자신있어도 되요 오케이 싸먹어요 근데 저쪽 다 합류한다 저쪽 합류한다 아우렐리안 쏠 아우솔 아우솔이야 아우렐리안 쏠 알죠 이제 알죠 이제 알죠 아 저는 알았어요 원래 알았어요? 네 샷코야 쓰레쉬를 몰랐구나 동걸씨 아 각을 줘야죠 알죠 아 아니 동걸씨 진을 아 진을 몰랐네 저게 궁이야? 이게 뭐야? 나 진짜 모르겠어 저게 궁이야 스킬이야? 뭐가요? 방금 저 밑에 저거 생긴거 저게 궁이예요 그리고 저 그 지렁이 궁이 두개가 있어요 두개가 있.. 뭐야 사기 제 마음 궁이 두개에요 개떨어지기 약하게 떨어지기 마방을 하나 둘러야겠네요 못참겠네요 뭐지 와아 이걸 쓰레쉬가 끌었어 미쳤나봐 아 쓰레쉬가 잘해요 오 쓰레쉬 잘한다 아 그니까 봐봐 다 땡겨요 그니까 이게 갑자기 형이 하는거 같애 어 아니 근데 라인전에서도 잘하긴 했어 이게 뭔 개싸움이야 나 피만 할까? 봐봐 이거 예측하고 합니다 쟤 Kinder want to have some 일부러 너무 높은거 까지 올라와서 숨막혀서 일부러 내려가는 거야 이거 잘한다 상대가 잘한다. 쉽지않네 아 그니까 샤코를 샤코한테 빨리 들어갔어 저만 지켜주세요 부탁해드릴까요? 네네 아 그니까 샤코를 내가 살릴 수 있다는거를 늦게 깨달았으면 포기해야되는데 그 애중간한 영역에서 자꾸 하네요 맞아요 그니까 내가 먼저 들어갔으면 또 살렸거든 샤코를 들어가서 솔라를 걸고 방패하면 자꾸 이러네 그니까 아우렐리온 솔이 자꾸 잘라먹어 그죠? 영걸씨 공부 수업시간이에요? 공부하네요 아니 아니 모르면 공부해야지 모르는데 그냥 어? 조용한데도 하세요 이렇게 약간 앞에 나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게 더 부끄러운거 아닙니까? 아 그건 맞죠 맞는데 저는 경건씨가 부끄럽네요 모르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게 더 부끄러운거에요 정수씨 아우렐리온 솔이 아우렐리온 솔이 아우렐리온 솔이 아우렐리온 솔이 쑥 나와요 우리팀 다 있고 오면은 솔이 잡으면 되죠 저 우리 풀 낼 수 있단 말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아우렐리온 솔이 아우렐리온 솔이 말도 안나온 니 지금 방금 위험하다 이거 위험하다 아우서로 올라온다 아우서로 올라온다 나도 와드사와야되 볼배도온다 볼배도온다 그림 한번 만들어보자 어 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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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린다 쏠린다 아 볼빼 아 저거 죽었는데? 좋았다 와아아아 이제 와아아아 이제 좀 체급차가 나네요 이제 하도 종수씨가 던져가지고 네? 체급차가 이제 좀 나 그리고 쓰레쉬 이와주고 또 땡겼어 진짜 잘해 정모씨 13데스 종수씨 내가 지켜주다가 죽은거잖아 몇번 라인전 아 보신 분들 아실텐데 라인전 혼자 2대1 한거 아 저도 킬 먹여드렸잖아요 뭘 먹여 혼자 싸워해 죽고 막 저 혼자 막 2대1에서 제가 궁으로 먹여드렸잖아요 보신 분들 다 아실텐데 아 그거는 그거고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아 자꾸 자석으로 끌어당겨요 아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네 약간은 약간은 복구됐을까요? 그 킬다 더시가 하하하하 근데 병건씨 예? 전 병건씨한테 한표 드릴게요 그래요? 저는 도저히 못 드리겠어요 하하하하 알았어 알았어 드릴게요 안져도 되니까 안져도 되는데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아 제가 종수씨로 모른다는거 이제 모른다는거 금지 서로 금지 아 씨 그리고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아 씨 네 저 3표 받았어요 보이세요? 저 2표 받았어요 저 3표 받았다는거 보다? 4표 받았어요 그게 뭔 말인줄 알아요? 모든 사람이 저한테 투표를 했다는 얘기에요 그게 뭔 말인줄 알아요? 뭔데요?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니죠 4명에게 그런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얘기 저런 브라운 내리고 고생했다는 뜻이죠 네 저런 브라운 서포트 내리고 참 고생했다 진짜 진짜 그만 던지세요 종수씨 원딜 오지 마세요 네 원딜 오지 마세요 저 4표 받았어요 4표 모든 사람이 날 잘했다 그랬다니까 너무 던져 아 내가요? 네 아우렐리온 솔의 전설이 거기서부터 시작한거에요 잠시만 영걸씨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저랑 할때는 서포터를 좀 제안을 주세요 저 딴거 할까요 그러면? 오케이 네 스트레인, 레오나, 노틸러스 요 셋 중에 하나부터 아 서포터 안해서? 네 아 저 프라운 나쁘지 않았는데? 아 나빴어요 굉장히 굉장히 잘 지켜줬는데? 아 굉장히 그럼 굉장히 나빴어요 섭섭하네 섭섭해요? 응 잠깐만요 영걸씨 수락은 누르고 갔죠? 롤 실력 재정비해왔으면 13데스 처박진 않았을텐데 같은 나쁜 말 금지입니다 정수씨 네 막판 할까요? 막판? 응 좋아요 내일부터 바빠요 또? 아 내일 또 일정이 있어요 정수씨 네 막판 할까요? 막판? 바로 다시 V에요? 네 정수씨 때문에 아 나 쓰레쉬 저렇게 매섭게 하는 놈 처음 봤는데 근데 잘했어 상대 쓰레쉬가 진짜 잘했어 나도 더이상 적을 필요 없어 나 진짜 우리 동네에서 저렇게 안하거든요? 작사를? 아 그렇죠 그렇죠 이상하게 미안해요 제가 너무 높은 곳으로 병건 씨를 끌고 왔네요 아 근데 진짜 좀 그런것 같아요 실버 몇이에요? 팀창현님 오늘 제 여자친구 생일입니다 저요? 아까 얘기했으면 실버 3인데 이서현 파이팅 이서현 파이팅 실버 3이었다고요? 네 아 실상계 실상계 진짜 만만치가 않구나 아 정글 모르가나? 이거는 원딜에게 힘을 실어주겠단 얘긴데? 아 뭐야 원딜했어요? 그럼요 병건 씨 제가 딱 지정해드릴게요 레오나 노틸러스 스웨인 3개 중에 하나요 어? 스웨인? 어? 스웨인? 스웨인은 진짜 팔 긴거 해야되는데 스웨인은 아냐아냐아냐 네? 아니 아니 아 진짜 스웨인은 팔 긴거 해야돼 진짜로 아냐아냐아냐 아니 탱커하면 진짜 조져요 스웨인은 왜냐하면은 6랩전에는 따다가 진짜 그거 그 저 까마귀 밥이야 그냥 병건 씨 네? 탱커를 한 다음에 스웨인이 궁 쓰면 빠지면 되잖아요 제가 딜 넣어드릴게요 붙었는데 어떻게 빠져요 정수 씨 뭐 지금 순간이동합니까? 플래시도 있고 걸어가면 되고 딱 딱 플래시 뭐 5초마다 나옵니까? 아니 그 뭐 쓱 밤 체력한 적당히 길게나 해가지고 빠지면 그거 못해요? 정수 씨 이건 룰루 각이에요 아 룰루 할거에요? 아니 왜냐면 저 스웨인 룰루 각이에요 오케이 룰루에요 이해하시죠? 룰루요 제가 또 룰루 장착했잖아요 어? 쉐라핀 할까요? 아 이거 진짜 진스웨인 좀 빡신대 아 찐스웨인 별로요? 아니 hopes 쎄 룰루 아 근데 케이틀린 아까 하는 거 보니까 좀 약간 즉발 즉발 이동기가 있는 게 나은 것 같지 캡틀 기분 좀 있었죠? 아까 봤죠 그걸 보고 못 느꼈다면 넌 진짜 답도 없어요? 치솟 코구멍 비전마법사 코구모 꿀잼 코구모 룰루스킨 뭐있어요? 비슷한거 맞혀요? 저 없어요 약간 순정 그럼 난 귀여운 꿀벌 코구모 간다 근데 아까 코구모 개가 약간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정글씨 죄송해요 연준이랑 비교하고있어 섭섭하게 근데 아까 그 코구모 정도 하면 딱 좋은데 조금 바라볼게요 정수씨니까 바라는 거 할 줄 모르면 아예 바라지도 않아요 길래요 제 룰루도 좀 기대해주세요 시일드에 제깍재깍 넣어드릴게요 풀피에서 안달게 해드릴게요 저 믿고 딜 옹골차게 늡니다 무빙 딱 옆무빙 싹싹싹 하면서 앞무빙 치면서 가요 앞무빙 치면서 잘 따라와요 님들 보임? 자 갑시다잉 어? 뭐야 뭐? 뭐 침신이다 어? 어 뭐야 숭아 아빠야? 어? 뭐 침신 뭐야? 듀오 아니야? 뭐 침신 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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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른 사람들이 약간 좀 소외감 느끼나? 그치 그게 그 뭐야 밸런스 거기 왜와 정수씨야 여기를 지켜야지 뭐야 꼭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공백 생겨서 또 그 사이에 들어온다? 아이 그건 아니지 혼자 있으면 죽을까봐 괜히 여기 있다가 정수씨 이러면서 내가 대신 죽는 거에요 저 소중한 원딜이에요 이러다가 내가 죽는다고요 명문씨 저 소중한 원딜이에요 정수씨 진짜 킬 이거 합쳐서 나눠야돼 2로 나눠야돼 도와달라는 거야 이거 설마? 아이 요즘 시대 한 3대만 한 2대만 딱 때려주고 와 마나 쓰지마 니 마나 내꺼야 쭈쭈 쭈쭈 오 미드 뭐 치열한데? 누블누블누블루야 마나 쓰지 말랬더니 빨리 온다고 쭈쭈를 쓰는거에요? 아 정수씨 룰레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요? 쭈쭈를 안써요 일레벨 아 저 딜러 썼어요 그냥 잘했어요 응 너 지금 준넷 두드림하죠 아 뭐야 이거 오케이 아 진화씨 저격했어요 정수야 아 저 스택 스택 계속 먹는데 쟤 누가요 쟤는 스택이 없어요 아 상대 선 이렙이에요 보참신 진화씨 티어 어디에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유 아 아 더 맞으면 어떻게 해요 아 형님씨 뭐.. 아 아니.. 아니 나는 이게 살 줄 알았어요 안 썼어요 그래서 딜을 뭐지? 3레비구나 오케이 파워 완료 맞겠냐고 오? 오오 어때요 무빙 봤어요? 이런 정도의 죄가 병건씨라는 모래주머니를 아 오케이 제가 방어할게요 제가 방어 해볼게요 와아 진짜 이렇게 피하는거야 이렇게 스윙 상대를 안해봐가지고 모르는구나 자 이렇게 쟤네는 두명이야는데 우리는 2대1이잖아요 어어? 너 일부러 그러는거지 너 미션있지 아니 왜 혼자서 그걸 죽어요 병건씨 아 이게 스킬을 보고 쓰고 보고 쓰고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합니다 스킬을 보고 쓰고 보고 쓰고 하다보니까 뒤에 있어야겠다 뒤에 있을게요 꼭 써주세요 앞으로 나가면 뒤통수에 침 뱉어버릴거에요 우리 도합 우리 도합 1.5킬씩 1.5대스씩 했어요 1.5대스씩 했어요 잠깐만 이거 먹지 마세요 아 니가 두개 다 먹어요? 아 아 아 쒸 먹을거면 저거 어깨 놔두지 그랬어요 아니 픽스가 때리는걸 계산이 안돼요 아니 픽스가 때리는걸 계산이 안돼요 제가 자꾸 간을 봐 짱나게 아 종수씨 진짜 달았잖아요 힐 힐 좀 늦게 썼어요 이런것이 아니 죽을거같아서 갑자기 막 막 번쩍번쩍해서 어 르달리 르달리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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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간에 진짜 쏙 터져 모르간에 쏙 터져 유혹 유혹 아 나 유쾌하게 했지 지금 병원씨 네? 저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진화씨 말 없어졌어요 막아줬어요 제가 정수씨가 죽었는데 왜 아니 병원씨가 자꾸 아 병원씨 예? 아 모르가 이게 뭐에요 지금 바텀 터졌잖아요 아 왜 나한테 그래요 모르가나 저거구 아니 왜겠어요 지금 병원씨가 자꾸 못해가지고 아니 본인이 다 잡혀가지고 아 무슨 소리해요 아니 본인이 다 그 발끝 발끝 다 터지고 아 병원씨가 아 자꾸 죽어가지고 지금 종수씨 진짜 이러지마세요 아 나도 잘한건 없는데 종수씨 진짜 이러는거 아니에요 잘한거 없으면 가만히 있어요 진짜 종수씨 진짜 이러는거 아니야 종수 흉수 아 아 아 그냥 정글에 아니 너는 아 직가 그냥 직가 아 직간빨리 돌건네 진짜 직가 직가 아 진짜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빨리 안아오다 이거 한라인 더 한라인 더 빨리 빌어 어 어 적을 처치했습니다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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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희망이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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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오케오케오케 더블킬 더블킬 진짜 우리 진지하게 해야 돼요 아군들이 지금 민폐야 민폐 누군가는 승급전일 수 있어 쭈쭈 걸어드렸어요 그리고 스웨인을 잘한다는 거를 인정하고 수비적으로 해요 이거 코그모 자체가 초반에 세지도 않아요 되게 약해요 저 스웨인 저거 다 걸려가지고 아니 정글씨 그 자꾸 아니 혼자 있는데 죽어갈까 스웨인 없다 스웨인 없다 스웨인이 약간 실상계나 와 쟤 벌써 스태틱 나왔어 맞다 먹으세요 사킬 스태틱 버티면 돼 버티면 돼 버티면 돼 버티면 돼 버티면 돼 오케 이렇게 피하는거야 막아주고 막아주고 와아 졌어 씨 막아주고 병건 씨 CS 먹어 병건 씨 예? 왜 앞에 근데 이게 제 테로가 차단됐어 아 그건 그쵸 인정하시죠 이렇게 할까요 병건 씨 앞으로 우리 그냥 네 CS를 먹고 병건 씨는 약간 좀 다른 데 도와주는 것도 조수 씨 제가 그 말 하려고 했어요 예 지금 지금 바텀이 6킬 6 됐어 지금 지금 딴 라인들 우리 욕해요 진짜 안 돼 근데 그건 있어요 우리 6 데스 빼도 1 데스 더 했어요 다른 라인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맞아 저 이거 시야 잡아주는 거 위주로 갈게요 운영을 아 그래 주세요 요리님 좀 약간 무생무치네 요리님 좀 느낌 없다 상대 나섰은데 그죠 지금 좀 한 솔킬 한 세 번쯤 딸 줄 알았는데 무생 약간 무생무치 스타일 약간 약간 그런 스타일 우와 열심히 하는 스타일 오케이 내달리 제가 와드 박은 걸로 발견한 거예요 오케이 저도 여기 와드 박은 거 보이죠 시야 다 잡혀있죠 병건 씨 안 오기로 했잖아요 이제 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쯔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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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 가는데 뭐야 저 없다 저는 그냥 버리세요 귀염둥이 안 봐 두 명 잡고 있을게요 나이스 나이스 아 그걸 왜 니가 네? 오르바나 주지 그거 못 먹어요 놀아간 다음에 드세요 모르가나로 쯔 맞췄어요 모르가나? 맞췄죠 보이세요 제가 여기 용 먹게 해드린 거 탈신성이 밑에서 쯔 쯔 진짜 찐 진짜 센데 오케이 내가 이제 다 끌었다 이거 굿 찐 지금 전장에 화신이야 오케이 근데 이거 싸우면 안 됐어 싸우면 안 됐어 싸우면 안 됐어 왜냐면 찐이의 스태틱 절대 싸우면 안 됐어 절대 싸우면 안 됐어 다음에 잘해보자 근데 아까 나 채팅 안하길 잘했다 아는 척 디코코 진짜 그 불운한 그거거든 다 부서졌네 다 부서졌네 내가 서포팅 쫓아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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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다 했거든 다 비벼거든 근데 민족 느달리온다 아 느달리 저기는 쭈쭈 나와 나 이거 라이브일게 오케이 타이블레 내 앞에 붙어줘야겠어 친 2코어야 오케이 고연포도 나왔어 너는? 난 아직 1코어 이제 나오라고 해 나 이제 1코어 나왔어 딱 코어 하나차이 고연포를 하나차이 나이스 잡았다 오케이 킬초 킬초 한 번 해주고 진진진 너 죽어 찐찐찐찐찐찐이야 옆에 뒤에서 정수씨 저 몰라요 아직도 이거 아세요? 지금 진아씨가 굉장히 2힐로 잘하고 있어요 역시 그니까 자극을 해야 돼 아까 소식 안들린다고 하니까 무생무치라니까 하잖아 채찍도 채찍도 달릴 줄 아는 말한테만 하는거야 그치 못할 것 같으면 말도 안해 지금 르블랑 해코터이거든 계속 와가지고 아싸다 1코어 구리다 닥트로 피아나 아래 나 미리 가야겟다 아하 르블르블르블라 르블르블르블라 깽깽이 말로 갈까요? 깽깽이 말로 갈까요? 자 나 그래도 이제 1코어에다가 테마나 나왔어 나 나쁘지 않아? 공수씨 제가 도와줄게요 오 지금 또 탑 먹었어 왜 이렇게 길어요 쟤 사거리가 옆에서 싸우는거 맞고 봐봐 온다 온다 쟤 쟤 키아나 보통 뭐가지? 썰매가면 홈상상 되게 약해가지고 못빼서 먹었네 빼도 먹으려고 그랬어요? 잘못 클릭했는데 오히려 좋아 더욱더 약해져 나이스 모르가나 진 아프다 저 여기서 채굴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도 완기할게요 나 죽었다 생각하고 이제 빨리 저거 먹을게요 욕나오는데지 아아 저 다람쥐 어디서 본거 같은데 너무 깊은데요 모르가나 너무 깊은데요 모르가나 또 과한거 같은데 아니 두명 다 과했어요 저는 모르가나한테 호응하다가 왜 호응을 해요 호응하지 말걸 오케이 하나 배웠어 다음부터 호응 안함 딱히 호응도 안했어요 그리고 안했어요 나 멀리서 때리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속박 맞추더니 앞으로 달려들었다니까 니달리오나 내가 뒤에 서포팅해야겠다 니달리 근데 용 안먹고 뭐하지? 왜 저리로 갔지? 근데 우리 요릭 세요 아 요리기 가라고 저기 오지말래 너 오지말래 병거씨 저 근데 약간 요리기도 오지말래요 근데 저 약간 근데 왜 신났어요? 누가요? 네? 왜 백핀 받으니 신났어요? 본인의 저한테도 오지마세요 저한테도 오지마세요 찍으세요 가면 저기 르블랑 따라다니세요 아 병거씨 건드리지마요 아 라인 클리어 도와주는거잖아요 아 하지마요 저기 나 이거 찍어주면 도와달라는거 같은데? 쉐인 내가 어그로 풀어 여기서 내가 어그로 못오게 됐지 좋아 좋아 요런거 굿 야 내가 하나 다했다 내가 용 먹였다 내가 용 먹였다 오케이 잘했다 근데 왜 용 안먹고 왜 저리로 갔지 쟤? 아니 그 라인 안먹고 왜 말을 먹으려고 아니 병건씨 그 라인 건드리지지마요 내가 천천히 아껴먹으려고 하는건데 아 그럼 라인을 먹어요 뺏기기 싫으면 내가 아껴먹으려고 하는건데 니가 뺏어먹었잖아요 내가 아껴먹어요 내가 아껴먹어요 미드 밀지 그냥 미드 밀지 그냥 아 뭐야 아 병고씨 제가 살려드릴게 빨리 와 빨리 도망가 오케이 내가 무빙으로 살리는거 있어요? 저 시렐리아 제가 시렐리아로 한번 걷어냈어요 뒤에 뒤에 아 아 아 아 아 아 믿음일걸 믿음일걸 우황저항 진짜 이거는 진짜 이거 리포감이다 어 진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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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 간다든차 간다 Nat 컨ال 진짜 곤충 아 진짜 제가 좀 잘해볼게요 그냥 잘 좀 해보세요 진짜 잘해볼게요 와드 잘하고 그 애들도 잘 살려주고 요리기 지금 타 밀잖아요 저걸 우리가 활용을 해야된단 말이야 야 근데 이거 많이 비볐다 그치 현상금은 비슷해요 사실 온다 쭈쭈 쭈쭈 갈라져 둘 중에 한명은 살아 갈라지면 흩어지면 사는거야 나 집갔다 나 구인수 뽑아 요리 뭔데 아냐아냐 뭐지? 어 나왔어 나왔어 아 되게 세네 어? 라일라이 쳐졌지 여기 아 아 아 아 코그모야 어 이러면 좋은거 아냐? 느낌있지 느낌있지 나 때문에 근데 내가 죽으면 되게 이득을 봐 계속 좋아 좋아 이게 내가 안 죽었으면 더 이득받다고 그러는데 안 죽었으면 쟤네가 호방하게 안갔죠 인정 한놈 땄으니까 이제 공격적으로 들어가는거죠 수적으로 이제 인정 마법사의 최후같습니다 지금 갑니다 이제 2코어 나왔어요 드디어 저 용쪽 지는 3코어네 수비적으로 할게요 와드 이제 무친 까이팅 보여드립니다 이것이 원들이다 아 쭈쭈 쭈쭈 쭈쭈쭈 쭈쭈 탑 탑 아드 봐봐 그 타워 밀지 왜 왜 불 올라가는거야 아 싸우는거같아 근데 요리기 생각보다 세네 아 뭐야 아 잠깐만 구조된가 곧 고기 사뇨 끝난거 아니야 끝났어 머리를 Mau 어 그래 그래 끝났어 이거 와달라는데 와달라는데 야야야야 raidia 끝났는데 종수씨 뭐지 종수씨 제가 이거 빠륵 빠르거 걸어드릴게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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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겼어 이거 이겼어? 어떻게 이겼지? 저 룰러 승률 100%예요 나도 포그마 승률 100%예요 모챔 신호나 드리고 아 무조건 줘야지 모챔 짐배 신호나 드리면 안 드릴게요 아낄게요 다음에 투표할 수도 있으니까 난 병건 씨 드리긴 했는데 뭐 아끼세요 아 드릴까? 지났어요 병건 씨 저는 모챔 신한테 한 표 받았어요 어? 나도 3표 받았는데 모챔 신 2개 줬네요 병건 씨가 왜 3표예요? 아까 정수 씨가 4표 받은 건 좀 미스테리예요 아 그래요? 아니 왜 병건 씨가 3표인지 이거 버그인데 아 이거 료직이 그냥 멱살 캐리 했는데요 아 어떻게 3명이 오로로 다 털리고 어떻게 이렇게 되는거죠? 너무 저렸네 스웨인이 5티어인 이유가 있어요 개꿎었잖아요 막 그냥 존재감이 없잖아 스웨인 룰러는 6티어인가 봐요? 룰러요? 2티어예요 그래요? 네 저 실버 3 됐어요 병건 씨 저 부상계 됐어요 아 근데 애들이 좀 잘해요 솔직히 잘하죠 저 약간 이 페이스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약간 호흡이 가빠와요 병 늦겠어요? 어? 진아야 너 잘한다? 좀 한다? 들리세요? 아까 하다가 안 들리는 것 같아서 나갔는데 아 그래? 하내서 나간거 아니야? 뭐 좀 하던데? 어 좀 하던데? 우리 템포 잘 따라오던데? 어 이거 쉽지 않았을텐데 나 로맨만 descobrir? 잠깐만 나 배치 막판이었는데 저격당한 줄 알았잖아 저격당한 줄 알았잖아 야 너 티어 어디야? 티어 어디야 티어? 티어요? 어 정보보기하면 나오지 않을까요? 오오 자신감 브론즈 1 병건이랑 똑같은 티어네 저요? 저 지금 방금 실버 4 됐는데 아... 아쉽 그래요? 아쉬운데? 아 실버 4야? 아 근데 좀 실버 같긴 했어 좀 하더라 근데 나는 실버 3이니까 내가 보기엔 약간 아쉬운 점이 있긴 했어 아 근데 고구모도 그 약간 스웨이 잡을 때 어 그 약간 잔잔바리 딜 잘하던데? 아 괜찮았어? 아 이거 봤구나 병건이 너도 이제 거기서 좀만 더 발전하면 실버 올 수 있어 근데 나도 룰루 3율 100%야 나도 룰루 3율 100%야 아 그럼 오케이 주인공 등장 너 되게 잘하던데? 어 모채 MC 있으니까 자랑 한번 돌릴까? 막판? 막판 자랑 한번 돌리자 이렇게 또 모이기가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같이 떠나 병건씨 초대 좀 해주세요 바꾸면 돼 떠날 필요 없어 쉽지 않아 이거는 랭크랑 상관없는거죠? 자랭이니까 랭크랑? 자랭에 상관있어 아 그런가?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잡혔지? 이런거 잘 안되는데 이거 친구 친구에 있는거 잘 안되는? 아니 보통은 이런게 잘 안되지 않나? 배치하겠다 배치하겠다 롤드컵 보면서 하다가 잡혔는데 갑자기 티온이 티온 진배 나와가지고 아 나 진짜 어처구는 없다 진짜 종수 한거 다 들었어? 디스코드? 아니 디스코드 나갔어요 중간에 삼성데스 받고 나갔어 나 진짜 이렇게 추할 수는 없습니다 왜왜왜 아니 너 잘한다고 나? 나 잘하지 병건아 실버 가고싶으면 얘기해 아 근데 나 지금 보니까 실버 갈 깜짝이 아니야 만만치 않지? 아 쉽지 않다 지금 실버는 사실상 에메랄드야? 나 좀 약간 그 호흡이 가빠온걸 느꼈어 아 그렇지 근데 이거 저 왜 임시 플래티넘 4라고 뜸? 자랭 아니야? 템포가 더 빨라지겠네요 그치 어? 임시 플래티넘 4라고 뜬다고? 우리 템포 잘 따라와 너 왜 플래티넘 4야? 저요? 응 자랭? 아 자랭 자랭을 자랭을 좀 자랭을 자랭 저 방장이랑 동년배인데 플레입니다 알고 싶지 않고요 왜 그 의도가 뭐죠? 잘난 척인가요? 참나 별꼴이네요 들어줘 병건아 참나 네? 들어줘 아니요 들었어요 어쩔 수 없이 봐버려가지고 근데 이거 확실해야 돼 동년배인지 동갑인지 뭐 달라요? 다르죠 동년배는 대충 한 4대살 어려도 동년배라고 해 어 그럼 저보다 나이 더 많으면 슬프겠는데요? 하하하하 아 그럼 더 좋은거지 나이 많은데도 잘했어 아 세명이 서둘리니까 좀 잘 잡히지가 않냐? 아 뺨 하 이대로 골드까지 가면 좋겠다고요? 죄송한데 저 이번 시즌 좀 롤하면 다이아까지 갈듯?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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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네요 방송하시는 분들이 아 진짜로 나는 근데 갈만해 근데 종수 어저께 그 뭐야 마스터 드레이븐 이겼어 아 맞어 맞어 마스터인데 다이아 갈만해 크켓뿌케 이겼어 크켓뿌케 다이아 갈만해 어 갈만해 드레이븐 정확하게 도끼로 4방 찍으면 죽더라 아 진짜 세더라 하하핳하핳하핳 핾 툭툭툭툭툭툭하면 죽더라 툭툭 아 내가 물어봤는데 크켓이 자기 두께 맞대 아 그래 아 철수 형님 잘하시던데요 이렇게 감탄하더라고 하핳핳 아 나는 긴가민가 했는데 진짜였구나 진짜네 나도 긴가민가 했거든 진짜네 정수가 또 눈썰미가 있네 말이 찰리네 아니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람 알려줄까? 응 크캣은 마스터가 아니야 무려 챌린져야 아 그래? 아닌가? 그만가? 그만가 챌린저인가 그럴걸? 엄청 잘하는데? 챌린저는 도전하는 자야 챌린저 맞대 챌린저 맞대 이미 이 동네에서 모든걸 이루고 새로운 단계를 도전하는 자 그니까 무엇을 도전하겠어 매시즌 챌지가 없게? 와 그렇게 잘해? 근데 나라는 벽에 막혔구나 부캐라서 뭔가 익숙하지 않았나? 드레이븐이? 왜 안 잡히지? 그런 크캣을 철카림으로 자녀대로 부셔버렸대 드레이븐 때가 처음이 아니야? 이거 참 두 번 이겼어? 또 부셔버렸대 아 근데 그때는 걔가 날 부셨어 근데 부셨다는데? 네가 부셨다는데? 아니야 걔가 날 부... 오우 뺨 철카림 부서졌어 서로 부서졌어? 서로 부졌어 약간 그건가봐? 주거니 박거니? 어 그치 근데 크캣이 그러다가 한참 지나고 오프라인으로 한번 만났거든 실제로 봤거든? 응 나한테 사과했어 죄송하다고 아 그래? 그러니까 걔가 날 부신 걸로 하자 네가 그럼 한 번 지고 한 번 이겼네? 1승 1패 다음은 호락호락하지 않겠는데? 그치 다음엔 진짜 해야지 오우 뺨 나 지는 판은 보면은 다 이제 10데스가 넘는다? 요건아 응? 이긴 판? 나 왜 사용자 설정이 왜 이렇게 많지? 이긴 판? 룰루 같은 경우는 5데스 밖에 안 했어 어? 나쁘지 않은데? 사용자 설정이 왜 이렇게 많아? 어? 그러고 보니까 나 연승 미션이 있었는데? 아 아까 이거 세팅해서 그렇구나 잠깐만 한 3연승 하지 않았나? 너? 아 2연승 했네 2승 2패야 우리 아 연승 미션 아 3승 2패야 3승 2패 근데 연승은 아니야 아 연승 한 번 했지 나는 스몰 도로 한 번 카소스로 한 번 3연승은 아니야 3연승은 아직 아니야 봐봐 나 질 때 10데스 9데스 자꾸 죽을 때 막 자꾸 우르르르 우르르르 죽어 이거 잘 안 잡히는데 두 분이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안 잡혀? 그러게? 5분이 넘었네? 진아야 도망가고 싶은 거야? 아냐아냐아냐 무서워? 근데 이정도 되면 좀 무서울만해 그럴만해? 왜냐하면 이제 진짜 그 어제 드레이븐 만난다 트라우마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자 진아야 7분까지만 기다려보고 안 잡히면 각자 돌려서 만나 오우 벤 아 아이처럼 아 어떡해 근데 진짜 T1은 좀 이제 빼는 게 어때? 왜? T1이 아닌데 T1이라고 이거라도 달고 있어야 가면 밥 준단 말이야 안 달아도 구걸하면 줘 그럼 너무 구걸이잖아 이미 저거 단 게 구걸이야 아니야 영건아 나 전 T1이야 정서야 너 이제 T1 아니야 나와 T1 지금은 아니지만 전 T1 T1 OB 롤 닉네임으로 구걸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구걸하는 거 아니야 난 꿋꿋이 시원해를 변할 거야 좋아 오케이 나도 더이상 적을 필요 없어 뜯뜯뜯뜯 막판이지? 나면 잘하는 거 한다 네 유미 좋나? 유미 왜 튀어지지? 롤 닉네임 티슈 아르마 니네 리시 니네 유미가 상당히 아래인데? 5티어인데? 그래서 요즘에 안 보이는구나 어? 뭐야 아펠리오스? 룰루지? 누가? 그러면 레오나지 오케이 좋아 그거만 Yeah 세벽이 밝았습니다 네띳뜯뜯뜯뜯뜯뜯뜯뜩뜯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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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왑뜯뜯뜯뜯뜯뜯뜯뜯ㅯ뜯д뜯ew뜯 디디디디디디디디디 디디디디디디 너 무슨 스킨 쓸거야? 나? 하의 눈도 있고 그것도 있고 강철의 솔라를 있고 파자마? 컬러를 알려줘 컬러 알려주면 내가 맞춰볼게 컬러? 안 나 기동충격력신이 있어 빨간색 노란색 보란색 파란색 보라색 다있어 그럼 보라로 갈까? 나 에반게리온 네오나 했어 라이즈도 보라잖아 라이즈도 보라구 포도로 가자 포도 진아 보라색 있어? 포도 일단 챔프가 뭔지 몰라서 보라색 모르겠어요 요리 할거 아냐? 요리 밴 당했어 어 진아 팔다리 다 묶였네 다 묶였네 아우스틱이다 아 저거 잘하던데 또 모른다고 해? 이제 알아 이제 알아 보라색 할 수 있을 것 같아 뭔데 뭔데 카사딘? 탑 카사딘 보라색이지 오로라 탑 아님? 어? 아우스틱 아니야? 뭐든 좋아 오 뱀 진아 이번판은 니가 좀 죽어도 바텀에서 캐리해줄게 아 나 진짜로 아 진짜 전판 버스 탔으니까 이번엔 너도 그냥 앉아만 있어 그래 이번엔 우리가 이제 약간 썰브드 썰브드 할게 오케이 타리케이사 뒤졌다 타리케이사 음 알록달록하네 저쪽이 보라색이 더 많은데 아우돌에 타리케이사 아 아 벌써부터? 맵 가려야때 저격이라 왜 저격이야? 나 그거 나 그거 맵 가리기 없는데 왜 저격이 없는데 누가 브론즈를 저격을 해? 뱀 근데 저격했다고 뭐 돼? 뭐 돼? 아 근데 정글 동선이 걸려서 민폐 브론즈를 왜 저격해? 뭐가 남는거야? 나 브론즈로 깨서 아 나 캠으로 가려줄게 자괴감만 남을 것 같은데 저격은 맞아? 몰라 그니까 내가 물어본거야 왜 저격이냐고 유릭 땜에? 유릭댄이라 저격이라고? 에이 근데 유릭 1티어야? 몰라 1티어 아니면은 저격 저격일 확률이 높지 나 가렸어 캠으로 나도 다가위나 여기만 남을ardon 아직 뭐 한참에 는 아 구독 감사합니다 어? 반띵 어? 구독 반띵 형 Eduardo 네 유튜브 수입 반띵 유튜브 안 켠는데 유튜브 올릴거잖아요 원본봉이 반 네 네 반띵 원본 반띵? 미션금 반띵? 오케이 원본 얼마 안나 미션금 더 얼마 안나 미션 아까 성공해줘 예언스 아 아직 수락 안내네 누르세요 저 내려갑니다 타릭하고 짱대짱 뜨면은 우리 개같이 멸망이에요 오케이 병관에 지금 천원 후원하거든 오백원 줄게 오케이 오케이 숨어있을 수 있어요 한발에 두놈 봤어? 저 꼭 두다닥쿵을 쓰더라 카이산은 처음 나왔어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들어가 어 뭐야 자르반 나 준네 많이 때려놨거든 이거 계속 때려 계속 때려 자르반 나이스 아 그거 뭐해 아 그거 갈거면 가구 어 아 좋아요 근데 타릭 진짜 센데 그 그 아 병관씨 잘했어요 약간 제가 딜 계산을 잘못했네요 아 내가 들어갔으면 안돼 그냥 보냈으면은 우리 피도 좋고 좋았는데 내가 왜 들어갔을까 아 나의 판단이 안좋았네요 내가 이거를 카이사를 딱 한 대로 잡을 줄 알았는데 안 잡을 수 있었거든 근데 근데 거기서 약간 길게 사람이 있어요 종수씨랑 이제 그거 안할래요 뭐에요? 사업 왜요? 네? 네 종수씨랑 이제 프로젝트 안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병관씨 이거 보세요 자르반이 왔는데 우리가 약간의 미스가 나오긴 했지만 흘리고 잡았잖아 개득이에요 그리고 못보셨겠지만 제가 딜 옹골차게 넣었어요 다시 보기로 꼭 보세요 그래야 늘어요 그래야 병관씨 저한테 하는 말이었어? 시청자한테 하는 말이죠 아 너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래야 너 실버 갈 수 있어요 가봐요 응 나 터진다 터진다 아 무빙이 안돼 이거 그 신발이 없어 아시죠? 아니 카이사 3킬이야 종수씨가 배겼잖아 근데 놀란 사실 알게 될까요? 소리소문 없이 카사진드 죽었네 근데 맞네 근데 큰 차이 아니에요 맞아 아 병관씨 안 건드리면 아니 저 제가 대충 그 옆에 있으면 대충 칠거란걸 알잖아요 그거를 한발에 두놈을 왜 쓰는거야 그치 벌이에요 이건 제가 먹겠어요 니가 왜 날 벌을 줘요 너 뭔데 선생님이야 미드에 겜 왔어요 상대에는 왜 이렇게 킬을 주워 먹을까요? 근데 지렁이가 왕귀거든요 우리 카다딘도 왕귀에요 우리 왕귀가 둘이라 조금 풀어가기가 쉽지 않을거에요 리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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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플레이하는게 완전 도파민 중독자인데 이새끼 왜? 어 이새끼 나왔어 왜왜왜왜 갖다 박으면 그냥 아 그런사이 근데 리신이 CS 잘 먹었는데 오 흑수저요 리사 아 맞다 다음주에 구간다면서요 흑수저요 리사 먹고싶어요? 안줄거에요 이번엔 잘한번 줄게요 먹었다 나 잘할게요 먹고싶었어 뒤로 돌아올수 있어요 조수씨 여기 와드 있으면 하나 박을게요 나 그럼 진짜 빠깨메요 분명 약속했어 남겨놔야돼 라인 딱 여기 걸어놓으세요 딱 걸어놔 어차피 자르반 저 위에 있어가지고 저쪽 불편해 불편해 어 뭐야 아 아 아 터졌는데 형태 아 아 아 터졌는데 깨냐고 오 오케이 이거 딱하고 저 육렙되면 딱 아 쟤네 스티컬 다 뭐 교환해도 돼 저 두다닥 두다닥쿵 어 두다닥 지금 약간 5렙한 3분의 2쯤 찼어 뒤로 빠지세요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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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렙 빠졌고 응 상대 궁 빠졌어 네 인제 발견 카이산 오 뭐야 아 나 잘못했다 어 점화 아 내가 그 카이사한테 했어야 되는데 당황했네 까비까비 나 지금 5도 6 이런것이 이거는 제가 못먹는거 아니에요 그죠 대놓고 치는데 형대가 수만 그 스노우블리 여기 탈이 혼자에요 거기 왜 혼자죠 저는 저 와드 보러갔는데 저를 안봤나요 근데 얘네 마나 없어 저 이거 천천하게 지우고 어 아이쿠 감사합니다 승자 열매 먹고 올게요 오케이 승자 열매 먹고 오세요 I'm the king 어 나 지금 나 지금 다 때려놨어 보이지 다르반을 덱고 올라나 근데 타릭이 궁을 안썼어요 아 없네 6렙이 아니네 없어 나 궁 있어 네 그리고 만화 없다 카이사 뭐야 유혹하고 있어요 유혹하지 않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타릭궁도 있고 흔들리지 않아요 여기서 빼놓으면 좋겠네 빼놓으면 좋겠네 옹골치게 카이팅두 자루만 왔다 뭐지 어 뭐야 와 그냥 뭐 저거는 근데 초필살기야 자르반을 내가 이걸 걸어줬어야 되나보다 그치 전멸을 써가지고 어제 궁 2풀 썼어 저거는 그냥 초필살기 초필살기 쟤 궁 쓰겠다 툴 쓰고 2큐에 궁까지 써가지고 탈 수가 없었어 나 왜 여기 있었지 나이스 좋았다 나이스 좋아 잘했다 맹곤이다 간다 나 왔다 들어가 들어가 마나도 없어 마나도 없어 마나도 없어 휘빠빠라 어 응 아 이거 안먹고 가요 네 여기인줄알아요 저 돈 많아요 정수씨 저 2,000원 있었어요 서폿한테 다 탈고 왔네요 포타골드 2개 빼먹음 CS 타이사보다 훨씬 잘 먹음 정수씨 탈입 궁 안써가지고 다이비를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정도의 죽을 제가 아닙니다 웃기네요 저 자식 저 궁 있어요 뭐 무리하지 않아도 돼요 들어갈거랬나? 궁 뺄 겸? 그것도 있는데 3킬 오케 살짝 빠지고 살짝 빠지고 탈입 그 그 했었어야 되는데 궁 맞추고 들어가고 궁 쓸 때 빠져나갈 수가 없네 오케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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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성공쓴? 궁이 더 맞추기 쉬워요 나도 이제 키바라기 나온다 어? 우리 왜 이렇게 14v5야? 차이가 많이 났네 괜찮아요 우리 왕기캐가 두명이니까 근데 나 진짜 이제 자신있어 저도 나도 날 잘 묶었다 정말도 빠짐 패드 굿 굿 굿 굿 똠 야 리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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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와 야 나한테 오지 아니 레온아 뭐하냐 뭐 이 리신아 어? 어? 리포가 쉬워서 내가? 뭐야 아우 누른다 정글씨 정글씨 지 혼자 혼자 들어가고 지 혼자 하고 있어 정글씨 네? 이게 솔랭이 솔랭 아닌데? 자랭인데? 아 저 이거 사라졌어요 뭐야 저 딱딱이 갑니다 정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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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호호 내가 미드갈까? 답한거 같은데 내가 부서질거 같은데? 라이즈 온다 라이즈 온다 맞춰서 부서질때쯤 오케오케 나 꿈있거든? 나 좀 멀어 라이즈 디테일 위로 딸짝 빠지면서 오케오케 그냥 물어도 돼 아씨 아! 두 명 다 맞기 오케 응 뭐 가야되지? 터널 타고 갈께요 어? 뭐야 이거 어디로 갔어? 니코 니코가 아니라 오로가 갔는데? 오이 아! 아! 혹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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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라는 게임을 끝낼 수 없어 어차피 후반가면 우리가 이겨 용수형이 캐리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치 나만 믿어 오케이 야 가자 크게 돈다 나 크게 돈다 나도 텔 탐 나도 밤 여기가 보임이다 나도 밤 뒤에 카이사부터 굿 나이스 잡았다 오케이 오케이 저 바싹불고기 잡아 바싹불고기 오 지덩이 오케이 바싹불고기 어우 리신 잘하는데 느낌있어요 나 미드 밀어요 이런 판단 어때 어설프게 합리하지 않아서 앉아주면서 아 오케이 어 리신 느낌있어? 어? 다 비빈거 아니야? 아 오로라 오로라 현상금 못받았어 오로라 현상금 오로라 현상금은 천천히 먹으면 돼 근데 피읍이 맞나 얘네? 피읍이 거의 없어 거의 없어? 기사의 맹사야? 잘 모르면 기사의 맹사야 왜지? 어 바텀 바텀 마방 가야 됨? 오로라 땜에 오오오오오 나이스 나이스 아 저거 뭐야 스킬을 모르겠어 아웃솔 아직도 모르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정근아 나 위로와 위로 뭐야 못 잡았어? 천멸 썼어 오케이 넌 인정이지 나 마나 없는데 마나 뒤에 있는거 열매먹어 아 그럴라고 그리고 있다 위에 오로라온다 오로라 개쎄다 오로라 진짜 개쎄다 맞아 아 나 다 쳐맞았어 와드 지우다가 쓰읍 버려 쓰읍 버려 왜 다 맞았냐고? 와드를 지워야되는 선임력이 선임력이 가서 흠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계속 맞으면서 바드를 지우려고 근데 자꾸 끌어당기고 있어 뒤로 어 전령 붙었다 이게 이게 오우 유유증이야? 잘 먹었다 병건이 병건이 요수야 레오나야 이거 뭐야 이거 다름이 왜 저기있어? 안갔어 우리 둘밖에 없네 아래로 아래로 나 가는데 나 가는데 마나가 없어 헌데도 피 흡으라 계속 얘네가 어 이거 해보자 나 마나 없는데 어어 못 가나? 가보자 어 뭐야 어 마나가 없어 뒤에 틀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조수씨 아 그건줄 알았어 그거 있잖아요 형이 구하러 왔어 아휴 어 별로 안해 형이 구하러 왔었는 줄 알았어 아니었어 쥬나씨 걱정하지마요 킬 대단해요 킬 방어 해야겠네 킬 방어 내가 캐리해줌 오케이 오케이 기다림 뭐야 이거 왤케 바론을 먹어 이러면 안돼 바론 줘도돼 바론 줘도돼 버틸수가 없어 버틸수있어 버틸수있어 저 날라간다 아 이거 바론 줘야되는데 죽었네 줄건져 어쩔수없지 뭐 외로워 슬프다 하하하하하 만나 만나 우리지금 만나 아 다 못먹었네 내가 압박했어 내가 압박 한번 했어 잘했어 잘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개웃기네 나 살려줄 수 있어? 오로라가 나 따라와 난 그냥 없어서 자신없어 넉넉 2대1 까맞네 아 이씨 나 잡을거야 재진 와 이씨 뭐야 릴리아야 해? 어 근데 리신이 잡나? 나이스어 이거 좀 경기 양상이 전체적으로 지지부진하다 원래 근데 양상이 되잖아 뭐야 이거 진아야 너 16렙부터야 그것만 알아 너 어 좀 멀긴 한데 등반중 서두르지 마 천천히 등반 중 다 가는데 글로 어 뭐야 리신 뭐야 리신 잘한다니까 진단야 만나지 마지 잘한다 어우 너무 무서워 빼 빼 빼 빼 아고린 좀 못 이기네 용 줘봐야 2대2니까 용 쿨하게 줘 쿨하게 줘 언차핀 템포 늦어 맞아 천천히 어차피 내가 배운 바에 의하면 용을 먹잖아 상대방이 근데 지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어 뭐야 이거 형 내가 옆에 있어 형 내가 옆에 있어 반대편 시야를 먹으러 가야돼 아 좋아요 아 지나 캐리 좋았어 아이 버릴 수 없었어 형을 나 갈게 들어가 버렸네 리신 갈라고 더 밀어도 되겠다 어 가도 돼 가도 돼 타 여기 있어 타 여기 있어 나는 갈라고야 오케이 넌 가 안 맞아 오케이 못 가기만 해 못 가기만 해 못 가기만 해 나 지금 탑 2차겠는데 몇 명 있어 거기 거기 세 명 오 뭐해 뭐 이거 과감하게 들어와 미친놈인가 집간다 오케이 아웃돌 아웃돌 나 아웃돌 스킬 몰라 알지 아 아씨 아 어 뭐야 왜 죽었어 아니 자르반이 안 죽어 자르반이 되게 단단해 근데 라이즈 왔어 뒤에서 근데 1대3이긴 해 보여주나 탈익이 되게 세다 탈익이 약간 묵직해 탈익이 세네 오 맞았다 아늘로 오르자 아이고 탈익이 단단하네 이거 들어가야겠다 이거 나와 가 나 왔어 나 왔어 나 무대 있어 무대는 만들어졌어 근데 그게 와 아 너무 느려지는데 탈익한데 됐어 캐리 하러 왔다 탈익 찍어놨어 어 이제 가자 들어가자 탈익 집갖고 어 이거 뭐야 이거 가 가 가 오로라 와 아니 자르반이 너무 딱딱해 오로라 텅텅 포커싱 갈렸네 자르반이 딱딱 맴 탈익이 없는데도 이 정도 이 정도의 딜을 펭은 똑같이 3코어인데 왜 졌지 정수야 더 깊이 들어주네 알겠어 다친다 아직 기회가 있어 근데 진짜로 아직 이길 수 있어 템포가 느려 아직 용 2대2야 경기 템포가 경기 템포가 느려 저쪽이 약간 즐기는 느낌이야 아니 저쪽은 열심히 이기고 싶은데 우리가 잘 맞고 있는 거라고 하자 맞아 사실은 그래 사실 그게 맞아 여건줄 알아? 내가 에반게리온이야 아 미치 에이티필드? 어 피했지 딱딱 딱딱해 탈익봐봐 아씨 오로라 통통 아 아 너무 딱딱해 아 내가 궁에 안 맞았다 탈익 왕딱딱맨 아 오로라가 통통없이 빠져버리네 어 왕딱딱 어 아 아니 이거 미포 10대스 레오나 9대스 나는 미드정글과 데스에서 맞춘건데 너 혼자 KDA 관리했네 와 7대스가 어떻게 최저 데스야 이건 심각해 그 어업 Yaho strike 안열적이다 이대로 돌릴거야? 상호씨 좋아야겠다 상호씨 잘하네 상호씨 인정 상호? 아니 상호 잘하는데 약간 그게 없어 약간 뭐라고 해야지? 배려가 없어, 존중이 없고 나 절대 못 주겠어 나는 여기서 한번 틀거야, 틀어서 일량 1등이야 너 1등이야? 응 아 나 고문 좀 해보자 나 탈의, 나 탈의 줄게 헤리아도 있네? 미쳤네 이거 아 나 실버 2였어, 어쩐지 어? 실력 이상의 재주를 지냈네 근데 나 왜 실버 2지? 실력 이상의 재주를 지냈대 아유 감사합니다 어? 나 실버 4인데 얼마, 얼마 받았어? 만원 반대 오케이 목까지 해서 3,300, 3,300 오케이 오케이 그럼 너 그 저거 뭐야 흑백요리사 할 때 파스타 하나 더 만들어줘 냉장고에 너나 그거 내가 만드는 게 아니야 셰프님한테 물어봐야 돼 아 맞네 정수야 응? 나 지금 약간 혼미해 사실 왜? 어? 왜? 심신미약상태로 흠 나 정글 갈게 진짜 막, 진짜 막판 하자 나 정글 갈게 야 두명, 두명 더 초대해서 완벽자랭으로 하자 그럼 원지를 갈게 어? 그럼 원지를 갈게 완벽자랭 완벽자랭 누구 있는데? 지금? 요런 느낌으로 초대해봐니까 어? 프렌즈 아하 그니까 뭐야 뭐야 내가 나가졌네? 아 버스 옮겨타기? 어떻게 나가지? 정글씨 네 아무도 초대 안받아요? 해가 나갔네요 네 물이 버려진거야 형 아 우리 근데 우리 초반에 그거 초반에 우리 성공적으로 했으면 미래가 바뀌었을까? 난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 난 초반에 그렇게 했잖아 걍 이겼으면 미래가 바뀌었을까? 그럼 미래가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럼 니 잘못이네 수고 초대 좀 우린 하나죠 바텀은 하나죠 어? 내 잘못이어도 맛있는건 먹어야죠 정수씨 3300원 제꺼야 잘생긴 찬이님 초대 트렌즈 초대 고범구 징징이 어? 아 많이 봤는데? 잘생긴 찬이님? 어 이거 니 사람은 몰라 잘생긴 찬이님은 잘생겼어 어? 잘생긴 찬이님은 잘생겼어 찬이는 찬이에요 한 번만 갑니다 응 늦었어 늦었어 나 밥 먹었어 다 늦었어 정수야 응 밥 먹으면서 했어? 아까? 아니 지금 먹었어 내가 먹었는데 아 나 이거 친추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구국강병 혹시 누구에요? 몰라 오케이 태도의 전염성님 누구에요? 하다 나도 아 이거 이 분 등록되는데 누군지는 몰라 아 그래 따티님 친구였나? 따티님? 따봉티몬 따봉티몬님 아 주지몬님 누구야 주지몬 주지몬? 주지몬 주지몬? 응 그건 좀 더러운데요 주지몬? 주지몬? 주지몬 몰라 스님이야? 주지몬 모르겠어 주지몬? 포켓몬 같은 거 같은데 오케이 플래치몽 유저 주지 스님 밑에 스님이 주지몬 아니야? 아니 주 말고 주 주 죄송 시크릿 주지 할 때 플래치몽 유저 이 아이는 어디서 많이 봤는데? 플래치몽? 나 모르겠는데 그러면 아이리칸나 아이리칸나 아이리칸나는 아이리칸나님 아니야? 그 아이리칸나가 맞아? 나 이 얘기 기시감 있다 기시감 든다 나 기시감 든다는 것까지 똑같이 기시감 들고 기시감 든다는 얘기까지 또 해서 두 번째 기시감 든다 아마 이거 방송 찾아보면 나 이 얘기 한 거 있을 텐데 아 그런가? 아 소풍원이야? 아 그래? 네 아이리칸나는 누군지 몰라 그 아이리칸나가 아닐 수도 있어 서포터 아이디가 서포터인데 서포터 잘하나? 레퍼드 어 시작했어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소마는 악수 요청이 진짜 막 막입니다 막 막창 막이야 막이야 아 나 안되겠다 안되겠다 잘하는 원딜 하고 딱 나도 이제 이거 딱 이기고 저 공격적으로 할게요 그냥 오케이 공격적으로 하자 아 판테온이야? 오케이 오케이 판테온 확인 어지럽다 타겟이라서 타겟 타겟 그 기절이라서 굉장히 좋아요 챔피언을 금지할 작전인가? 그래 병걸씨 논타기 보다 타겟 잘 맞아 종수씨도 룰루 벤 아 나 룰루 할 수 있는데 아 잠깐 아 벤 잘했다 아 벤 잘했다 스스로도 못 믿는거지 아 너 왜 보수로 왜 또 와 어? 병건아 네? 너의 어떤 실력이 어느정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 하고싶은대로 해 내가 알아서 다 이겨줄게 오케이 쯔쯔 수면 100%인데 아 쟤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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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쟤라스일거에요 미드 먼저 믹스하겠다 쟤라스에는 쟤리 어때 쟤리? 쟤리 쟤시가문? 쟤시가문 아 아니다 스몰더 어때 나 아까 스몰더 익혔어 쟤라 스몰더 하하하하 쟤라 스몰더 쟤라 스몰더 쟤라 스몰더 오 벤 미쳤다 오케이 나필이 뽑히 다 AD AD네 쟤라 스몰더 더 더 없네 쟤라 스몰더 더 레이븐? 더 레이븐 더 레이븐 어? 쟤라스 럭스? 럭스 아 센데? 럭스 럭스는 물어 죽여야지 암호무 미쳤다 시비를? 이거 진짜 암호무다 이거 내가 투입만 하면 다 그냥 녹아버린다 진짜로 없는데 오케이 그럼 나 뭐하지? 딜 뭐가 좋지? 빠방빠방 지금 OPGG가 날 정글로 이해하고 있어 지금 오케이 시비를 정복자 암호무를 구하네 왜냐면 암호무 머리 헤드백잉 하면 아프니까 아 빰 뭐야 치솟인데 왜 치솟 없어 감전이예요? 저? 소풋으로 어떻게 감전 아닌데?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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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와 전장의 공주 시비를 되게 아련하게 생겼네 저 도자기 암호무에요 아버님 암호무 스킬 뭐야? 스킬 뭐야? 저 분홍색 분홍색? 흰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어요 파라호도 있어요 파라호로 맞춰줄까요? 시비를 사막이니까 잠깐만 난 그럼 피자배달부 피자배달부 피자배달부? 피자배달부 참 안 맞으면 칭이 형 해야지 안맞아 안맞아 칭이 형? 칭이 형 뭔데? 칭이 형 칭이 형 칭이 형 칭이 형 칭이 형 칭이 형이 엄청 바쁜거 같은데 정치야 칭이 형 엄청 바빠 원래 바빠는데 더 바빠진 느낌이야 암호무는 Q를 빼야되 Q를 풀면 정확도가 떨어져 직박이형 보단 내가 잘한다고? 롤? 야 가자 바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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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츠고 레츠고 뭐야 아 뭐야 얘 아 이런 애랑 내가 아 진짜 개 미쳤다 스마트키 장착 완료 장착 완료 근데 이거 라인전 할 때 지금 하는게 나 지금 하는게 나 너무 싫어 안 날라가나 했네 죄송 피자나 배달하세요 배달료 내세요 배달팁 요새 피자 배달팁 굉장히 비싼거 알죠? 4천원입니다 맞습니다 스마트키 빼야되 한 번 웃었죠? 한 번 웃었으면 수명 5분 늘어났어요 근데 헛웃음이라서 헛거죠? 헛웃음 또 웃음입니다 암호무 이거 때리면 마방 굉장히 떨어져요 저쪽 그거 W 켜야 떨어지는거 아니에요? 아니 평타 때리면 저기 원패씨 있잖아요 원패씨 보이죠? 오 잘 긁어요 아 그럼요 명가씨 이거 먹고 준비해요 네 네 이득권 저 참고로 아 찐맞추려고 했던 네 잘못 맞춘거에요 그러니까 찐맞춘거 같았는데 어 타워맞은건 좀 아픈데 종수씨 좀 약간 좀 집중 부탁드릴게요 네 근데 저 아직 실드가 있어요 찐도 있어요 저 안 물게요 종수씨 지금 풀홀하셨으니까 어 아 미친놈 아 이래서 기발을 추체되겠구나 시밀드가 8이 짧으니까 기발한 스킬이에요 라인 땡길게요 땡기죠 밀린거지만 땡길게요 땡긴거에요 하하 아 봤죠 어그로 꾸는거 봤어요 실드 딱 빼는거 네 제가 또 기절시켜가지고 살아난거죠 좋아요 오케이 다 피하고 아 아 아 지금 돌 못는 상태에요 체력이 1이란 말이죠 뽀피가 안왔구나 뽀피가 안왔구나 뽀피가 안왔구나 뽀피가 못왔어요 뽀피가 못왔어요 근데 어그로 끌었어요 찐찐 제가 피도 다 뺐고 뺐고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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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This one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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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섹스 맘 저 색스맘 라인 좀 집어먹어도 되죠 감사합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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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안먹을거잖아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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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못먹더라도 너도 먹지마 막타만 쳐주세요 아 병거씨 못먹을거 치면 손해잖아요 확실하게 궁대로 먹었어요 근데 얘 뭐가 썼지 아까 봤는데 나보리 두번째템이 나보리였고 나보리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피자 야무지게 그래가지고 정글 뭐야 아우리스 아우리스 나 뭐올려야되지 아우리스 오케이 나 살 수 있음 아우리스 아 이거 뒤에 뽑혀온다 야 정확해요 한번더 왕 세개 스마트킥 해야되요 암흥은 피자 겁나게 돌리네요 어 뽀삐 마공점 안할께요 오하 밀어가지고 나 실패한건데 미끄러진건데 뽀삐님 그거까지 계산하시고 월클 저분 왜 잘해 누구야 왜케 잘해 잘생긴 분이야 잘생겼어 굉장히 잘생겼어 실력도 잘생겼어 오케이 연고씨 라리스 네? 못먹었잖아요 네? 저 먹었어 연고씨가 쳐가지고 실수 못췄잖아요 제가 먹었어 야 이거 다섯 세개를 럭스 욕심쟁이 후후훗 흐흐흐 왜케 신났어 이런것이 아이고 아니 이거 다 떠먹일주니까 신이 나요 안 나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저 킬간율 80%에요 저랑 뽀삐랑 다했다고 보시면 돼요 오 뽀삐 100% 나 80% 난 왜 없지? 아 죽어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안해 두 번 두 번 죽어가지고 아 난 뽀피가 들어올줄 알고 했는데 엘리스가 온지 모르고 선입력 돼가지고 들어가서 뒤졌어요 짜증내기를 지금 잘 물었는데 나 왜 짜증내냐고 짜증내기를 자꾸 추천해주냐 원래 짜증내기인가봐 짜증내기를 원래 섬마하지 덩글롤 때 왜케 짜증내라고 그러지? 약간 스트레스가 많아서 약간 스트레스가 많아서 근데 왜 자꾸 치는거야 라인 딱 이쁘게 아니 밀어 근질근질하구만 아 찬이 뽀피 뭐야 뽀피 뭐야 왜잘해 얼굴만 잘생긴게 아니네 어서오이 럭스 진상대로 라인을 밀어버린다? 아 아 아 병목씨 마공점도 알잖아 이거 엘리스 내려와요 오케이 아 병목씨 아 그 피하면 되는데 그 굳이 왜 흡수하는거야 체력 채우려고 아 체력이 깍차있는데 체력 안 깍쳤어요 그 참 아 체력 이쁘게 딱 채웠는데 엘리스 바텀이에요 저기 욕먹고 있을거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한번 보고올게요 아 개웃긴 오케이 양호 나 탑 한번 실치 나갔다 엘리스 여기있다 원형 나왔어요 엘리스의 원형 내려갈게요 다시 내려가는게 맞는거같아 어차피 뽀삐가 있어 아 죽었구나 마치 죽었지 뽀삐 죽었네 뭐야 이거 제라스요 그것이 제라스 예우라스 엘리스 숨어있나 보다 엘리스 숨어있는거같아 땅굴같아 여기서 근데 아까 원이 엘리스의 원이 보였거든요 아 그래요 응 엘리스 2는 없어요 엘리스 2는 없어요 네? 원이 보였죠 저거 오케이 오케이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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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CS좀 못봐야겠다 미드 CS 미는 라인인데 네? 딱 잃어버리고 오면 될게 네 아텀 라인 쫙 잃어버리고 집 갖다 와야지 저도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때에는 말없이 드리오리다 아 아 이거 아까운데 이거 조잡하냐 템이 다음에 명근씨 Q 궁 할수 있죠? 어 뭐야 이거 엘리스 탑? 어 엘리스 이거 같은데? 정신없이 경신하세여 이상한 나라예요 오케이 제라스 갑자기 호궁에다가 견제 뽀삐가 먹을거라고 생각하고 없는데 거기 제라스 오케이 운이 좋았고 빵 영광쇼비 제가 궁키고 호궁할테니깐 제 럭스 많아 왔거든요 궁을 먼저 해주세요 제가 무조건 맞춰드릴게요 제가 여기 옆까지 오면은 아 지금 쓰는게 아니지 지금 맞지 너 이속을 봤는데 아니 다 근처 왔을때 전 그 뒤도 봐요 짜증내기 저 오히려 뒤에 제라스를 봤어요 이게 이게 실력이거든요 사실 앨리스 내려와요 보이죠? 어디가 온거야? 이러면 욕먹었죠? 붕 어땠어요? 호박했죠? 아 저 바로 옆에 그 동일선상에 있을 때 하셔야죠 아니에요 명호씨 그렇게 쓰는거 아니에요 아 아 뭔데? 허리 안든다고? 아 되게 허망하네 명호씨 뭐하는거에요 신발이 똥이라 저 궁 두개 두개 다 빽이나? 궁 두개 다 뺨? 오케이 뚜감신가스 궁을 자주 쓰느냐 아 그것도 있네 근데 그게 워낙 많아가지고 딱 긁어주고 어? 아 아 하고 갑자기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때에는 말없… 근데 나 CS 제가 더 잘 믿으면 러스 저 러스 서포터님 당신의 지분 바텀입니다 네 자꾸 외박하지마세요 저 궁있거든요 왜 죽으래요 허락도 없이 왜 죽으래요 허락도 없이 자 여기 딱 서있으세요 제가 안보이게 제가 딱 궁쓰면서 달려갈거에요 여기는 와드가 있어서 보이지않을까요 럭스가 지금 옆에있거든요 랠리스도 데리고왔어요 오케이 제가 했기때문에 알아본거에요 용먹는다 용 용 없으니까 우리 놀이저 왜가요 왜가냐구요 상싱궁있고 세명인데 진께 가는거죠 1킬 11이랑 1킬 안보무가 아이 나는 1킬 11이지만 사실상 10킬이나 진배없지 오케이 3거리 와드 1킬 엘리스 바텀에 있어요 조심 아 왔다갔다 긁었지 없나? 엘리스 없는데? 볼까요? 한번 볼까요? 느낌 볼까요? 아 나 안에? 나 어떻게 알지? 닭무빙 아 이거 먹고싶은데 제라스 왜 자꾸 이리로 오는거야 이거 닭갔다올께 닭갔다올께 미드좀 그거좀 먹고올께 여기 먹고 어디? 어우 이거 치열한데? 엘리스가 없어졌어 여기 핑하였거든요 여기 얘네 와드를 되게 안아껴 와드 되게 열심히 박는 스타일이야 내려가볼께요 올라가는 척하다가 내려오시고 궁있죠? 네 싸울꺼에요 저 땅골프할께요 아니아니아니 서포터인데 땅골프할께요 서포터인데 왜 정글처럼 할라그래요 엘리스 빠질거에요? 못싸워요? 아이씨 엘리스 맞췄어요 아이씨 아이씨 정글씨 잘 뺐는데 왜 들어갔어요? 찐의 궁 궁인데 엘리스라도 한 대 때리고 뒤에 뽀피가 오면 잡아줘라 약간 느낌으로 아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오케이 부탁해 뒤를 부탁해 느낌 못난 나는 여기까지 약간 잘 싹 빠졌는데 근데 그 찐의 극장 아니였어요 알죠 찐의 극장 그럼 좋았어요 강제 관람했어요 아 땅골 제가 땅골 팔려는 시도 저 조금 더 시간 줬으면 더 간단하게 죽였을텐데 저들 아니 근데 약간 그런거에요 상대 엘리스가 병건씨의 땅골보다 한 수 아팠다 땅골 대 땅골이었죠 뭐야 갑자기 놀랐어 난 저거 먹으려고 한거였는데 아 오케이 엘리스 아직도 집에 안갔어요? 그니까 저 뭐냐 가출청소년이야? 집안가요? 집없나? 아 집에 이런 애들이 벌레가 있으니까 안왔구나 하하하하하하 조수씨 말씀이 심하신데요? 아니 엘리스 벌레요 아 뺨 하하하하 아 자격지심 있어요 명호씨? 아 뺨 순간 놀랬네요 저 저격하신줄 알고 아 무슨소리에요 벌레인건 알아요? 저격 가져가세요 하하하하 엘리스 얘기한건데 아 이거 새로운 메타인데요 홈리스 엘리스 하하하하 뉴메타에요 여기 또 럭스 있나보다 물건 구입을 돌같이 하라 엘리스 아 짜증나네 저 세라스 아 나 되게 간지럴을 뿐이야 나 못참아 앞전멸을 시원하게 그냥 호기롭게 잡았어 우리 뽀삐 없으면 하지 맙시다 어 엘리스 또 왔어 와 엘리스가 활동량이 장난이야 집을 안 깔아 안그럽다 안그럽다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정글러가 맘이 급해 우리 정글 잘하고 있거든 아 아깝다 바로 풀어버리네 저 자식 저기 좀 있어 느낌이 있어 어 펌피 좋아요 아 아 병고씨 아 아니 병고씨 어 왜 아 아니 병고씨 아 와 와 어 아니 하하하하 나피 아니 무서워 오케이 나피지만 나랑 다른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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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피지만 나랑 다른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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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종수씨한테 진짜 올맞어요 진짜 아 뭐가 나한테 올마요 아니 종수씨 보네드플레이에 올맞어 진짜 보네드 뭐야 진짜 이거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거에요 나 양심에 털이 났네 아니 진짜로 아니 진짜로 나 진짜 바텀에서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종수씨 보네드플레이 때는 뭘 내 보네드플레이야 여기서도 물리고 여기서도 아까도 여기서 물려가지고 지키려다가 궁 쓰고 아니 서포터가 무용지물이니까 아니 지금 풀큐를 두 번을 연속으로 어? 공선다 이거 상대 용먹는다 난 몰라 줘야대용 예 우리 다 모이면 모일수록 엘... 그... 저... 쟤는 센거 아닌가? 이거 잡아야되는데 이거 잡을 수 있나? 잡아 못잡아 내가 잡아보 내가 잡아보 나 직선주행 나 직선주행 나 직선주행 나 잡을 수 있어 오케이 이거 먹죠 나는 바텀 버틸게 제라스 되게 치명적인 척하네 아... 아... 자... 짜증내게 하고 싶게 되네 정권씨 지금 충분히 우릴 짜증나게 하고 있어요 그건 종수씨가 짜증내는 거고요 아니에요 정권씨 덕분에 굉장히 성공하고 있어요 제가 능동형으로 짜증내고 싶다고요 짜증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아 짜증나게 말고 확인 두 명 아 조졌다 일로 빠져요 나 가는 중 그냥 공부 아 오케이 잘가요 정권씨 아 나 전멸 있었잖아 씨 짜증나게 성공했어요 아 근데 정글을 완전 장악 당했네요 이건 팀원 모두의 잘못이야 사실 에? 에? 리안드리 가야겠다 리안드리 갈 필요 없겠다 뭐 가야 되지? 적을 처치했습니다 행가요? 딱딱쓰 탁 어떡하지? 탁 자 갈게요 일라오이구나? 응 내가 한번 유혹해볼게 나 막장 어그로 끄 잘 못하는 듯이 막 다 부시고 나 때리고 싶을 거거든 충분히 지금까지 하고 있었는데요 잠깐만 아이고 아이고 너 죽는다? 안죽어 근데 나 얼마 안줘 진짜 미래 예지 이 쪽으로 빠졌어야겠네 인디언바 반대쪽으로 어? 진도 온다 이제 누가 문제인지 알겠죠 메버씨 네? 제 말만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 근데 제가 빠질 순 없었어요 알죠 알죠 네? 제가 빠지면 그 저 엉덩이를 못잡잖아요 아 그치 근데 죽는다고 내가 죽어도 이득인데 안죽었으면 더욱 좋았다 뭐 이정도로 무대 가나 그 다음에 무대는 언제나 좋겠지 뭐 와 진짜 어지럽다 아 이거 쉽지 않은데 어느새 소리소문 없이 요리 5대스 했네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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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우리 원들이랑 비슷하지게 맞춰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나는 킬이 두 개니까 너 한 개 더 오케이 세탁 빨리 해야겠다 빨리 세탁해야겠다 시비를 딱 딱 앞으로 저기까지 쑥 들어가는 거죠 호방함 배워야돼 저런 거 호연지기 살 수 있다는 자신감 빨리 세탁하자 이거 나보리가 있는데 나보리 전투검이 나오고 알겠어 형 빨리 가세요 병원씨 왜 안가요 네? 또 죽을 뻔했죠 안 죽었죠 평캔 내가 옆으로 한 번 해서 옆으로 사이드 스텝 요리가 없어 아 나 근데 좀 딱딱한데 왠지니 아 아 오우 뭐해 이거 아 시장 이런 시댕 아 못 잡는데 이거 다들 난리가 났네요 아 한판 할 때마다 10 10 10 10 10 10 10 10 분명히 10 10 10 10 15 10 5 이렇게 집중합시다 집중합시다 책 세탁이 안 될 거 같아 望 세탁이 안 될 거 같아 그니까 진화야 너 쉽지 않다? 내가 마누라 있을때만 앨리스가 와서 날 죽이고 가 이온 전문 변호사람들 근데 괜찮아 너 킬 데스 꼴찌 아냐 이때 깊숙이 박아 나는 미드 라인 지우게 어쩔수없다 이거 나이스 로빙으로 피해주고 나이스 10번 적 집어넣고 아 리듬 아닌지 여기 넘겼어요 결좌 해제 갑시다 나 공중에 떠서 공중에 호응했어 잘했어 와우 와우 오우씨 와우 그냥 미드 때렸으면 됐는데 내가 들어갔네 근데 이정도로 쎄? 어? 상대는 원래 생각보다 더 저 현상금 붙은거 보이시죠? cc 연기하면 녹이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면 아니에요 필멸짱을 갈까? 도미닉을 갈까? 상대 피읍이 일라오이 피읍 있나? 도미닉 어? 발코니 구속도로나 빨빨리 깔자 알라 어이 일라오이 어떻게 하냐 찾았어 피읍하기 전에 녹여버리는데 뭐야 뭐가 또 와 뭐가 또 온다 뭐가 또 와 아 뭐가 많이 왔어 바텀에 셋이 왔어 글쎄 일라오이가 빠진거였어 혼자 온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었네 어? 그럼 미드로 다 올라올텐데 괜찮아 궁 2개 궁 3개 뺐어 궁 또 차겠지 근데 3명 3명인데 어? 어? 뒤에 근데 뽀비 물렸어 요리 없이 가 요리 없이 내가 내가 제라스를 뚫고 균열을 내야겠다 크랙 플레이 영혼을 빼앗겼어 삐뽀가 오 오 밀어버렸어 오케이 잘했다 나이스 판단 나이스 판단 크랙 어? 여기 왓은 피가가 2개인데 왜 저기 안보이지? 거리가 있어 그것이 거리야 니가 없는 거리에는 제라스 이거 호방한데? 도와주고 와 나 제라스 죽이기로 마음먹었어 어? 내가 죽을 듯 아 좋아 좋아 아 다시 미드로 가 이거 이제 제라스 죽이고 했다 가자 끝났다 미끼미끼 끝났다 끝 일라만 피해다니면 돼 나이스 잘 부탁해요 끝 내가 먹으면 안되나? 잘 부탁합니다 저는 밥텀에 지금 공사하러 가야되가지고 내가 간다 배런? 배런? 와 뭐야 배런? 아니다 저거까지 먹자 일라오이까지 먹자 오 지금 약간 대전까지 깔렸어 근데 이거 할만하지 않나? 아 잘나갔어 천멸 뺐어 천멸 뺐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저 뒤로 갔어요 빌리 제인 나 마이걸 히히 자 저 보시면 알겠지만 현상도 미백오십골 지사했어요 저만 지키세요 어 이거 잘하면 크랙 할 수 있겠는데 크랙 크랙 상대 사용 비상 뭐야 아 뭐야 이거 어떻게 알아 아니 어떻게 알아 와드가 없는데 와드가 있었나봐 있어 아냐아냐 내가 렌즈 두번 돌렸어 젤라세 젤라세 6감 5감 6센스 브루스 윌리스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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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 땡기면서 싸우면 돼 잘하냐 잘하냐 미듬 20 잘하냐가 라자냐 아니야 맛있겠다 뺨 라자냐 어? 저거 저거 나 대는거 하나 내가 물어보겠습니 나 미듬 밀어놨을때 한번 물어도 돼 사용이네 아 또 뒤로 맞으란 얘기 굉장히 빡터네 사용조심 어 깜짝이야 썩을걸 아이씨 어 근데 나필이가 없어 나필이 지금 빈사 텔 있어 일라오이는 여깄어 엘리스 고치 빠짐 아 일라오이가 마누라 때려 스틸만 볼게요 뒤에 온다 뒤에 온다 빠지자 빠지자 저기 저기 일라오이 문어는 못 이겨 문어는 못 이겨 밀자 그냥 미드를 밀어버리자 어 일라오이 오케이 나이스 궁 쓸거야 궁 아꼈네요 이런거지 네 찐 쉽게 잡고 나머지 궁으로 하려고 하다가 용을 안먹네 어? 바텀 바텀 억제기를 기는데 나 시비를 해요 엘리스를 묵어야 된다고? 거미를 어떻게 먹어야 우리 짐 막으러 가자 짐 막으러 가자 엘리스 마덴인가 마덴인가 어 뭐야 어 와드있나봐 여기 이거 마그로 썼나 저게 억제기를 파악을 했습니다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뽑히면 내가 궁을 또 아꼈어요 아 막으면 이기는데 굿 굿 막았다 나이스 이거 모르겠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방금 뭐였지 병건인줄 알았네 아 나 안가도 되죠 아 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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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멍이가 아 게트롤이네 까비 키에 맞아요 아 아깝네 거의 다 밀었는데 너무 아파요 엑스패케 해야겠다 엑스패케 이 게임은 엑스패케 밖에 없어 지금 엑스패케 내가 여기도 시선 끔 나도 들어가 내가 기절시키고 그 아 못먹었네 아 못먹었네 비드조심 애들 간다 아 아 아 아 아 아 시야가 전혀 없는데 다 맞춰 아 누군줄 알아 견문색 식스 센스 원피스 많이 보라 그래 나이스 아무우 흑백 챔피언 흑백 챔피언 흑백 챔피언 흑백 챔피언 참가했나요 흑백 챔피언 흑백 챔피언 또 열 번 넘게 죽었네요 쉽지 않네요 이게 가속이 붙네요 아니 이게 가속이 붙네요 처음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흑백 챔피언 아이고 내장 뽑기 갈까? 궁 있어? 안돼 안돼 나 궁 있어 저기요 한번더 뽑아야돼 우리 뽑히면은 위험해요 오케이 오 뺐어 가자 가자 아이고 아이고 너무 아파 뭐야 이거 나 어디갔어 내려갔다 내려갔다 나 어디로 날라갔지 왜? 안돼 안돼 아 뽀삐 아군도 맞아? 아군은 안맞지 않아? 아 날라가는거에 내가 붕대를 맞췄나봐 뽀삐가 라인을 홀드하고 있어 하지만 우린 바텀이 없군 흑백 소환사 조금만 버텨봐 끝난거 같은데? 장관씨 네? 내가 얘기했죠 레오나 노틸 스웨이만 하라고 아 딱 5분까지는 괜찮은데 그죠? 아 이거 아까 미드에서 부실 수 있었는데 아깝다 아 아깝다 깝깝깝 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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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이님 하나 드릴게요 나도 찬이님 하나 어? 한 명밖에 못 주네 이거? 아니 이거 안 쓰면은 좀 쌓여요 그래요? 정권씨한테 준거 하나 뺏어서 찬이님 드릴게요 병권씨 주세요 그래요? 저는 아까 그 징징이님 약간 그 돌격한거 뭐 있었어요 아 두고 아까 병권인줄 알았잖아 네? 우물까지 들어가길래 그거 블라인드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 아 강등 강등? 아 아 이런 시댐 근데 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이죠? 좀 더 내려가야 되겠다 아직도 버겁다 아직 아직 버거워요 마지막 한판만 더 이기고 가는게 짰진마 디스코드 초대도 한번 해드릴까요? 아예 디스코드를 다 없이 하는건 어떨까요? 뭐 말이 네? 아니 그리고 디스코드에서 더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사실 종순씨가 진짜 영양권 없는 자꾸 멘트를 해가지고 정 정 병권씨 너무 쭈걸대요 아 진짜 종순씨가 더 쭈걸대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병권씨 너무 쭈걸대요 아 진짜 디코 한번 들어보세요 아 진짜 종순씨 진짜 개쭈걸대요 아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예 아 오더가 안되서 그런거 같아요 예 아 오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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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쭈걸대요 종순씨 진짜 투덜 대는거 진짜 못들어주겠어요 진짜 저 병권씨가 너무 못해요 아니 그니까 저 못하는건 인정 못하는건 인정인데 저 쭈걸대거리는게 거의 그냥 독서실 빌런이에요 아니 게임도 못하는데 그 성격도 개첩 아니에요 남탓이에요 아니 남탓은 본인이 먼저 하시잖아요 뭔소리에 요번만 지금 채팅으로 어딜 탓하면서 아 부렸어요? 아 반응이 없길래 아 못보신줄 못본척하고 있었죠 아 상쇼였구나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상쇼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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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쇼였던 말 대꾸할 가치가 없어가지고 가만있었지 내가 상쇼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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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번에 그거 할거에요 3이라 한번 해보실래요? 3이라 3이라 3이라는 안해요 3이라와 암호모 진짜 좋은데 3이라 안해요 5 어 왜이러지 갑자기 영어가 됐는데 아 글러발이 됐구나 음 청글 먼저 나왔고 리신? 마틈 마틈 저 샤니님 혹시 티어가 어디시죠? 저 플레 만년 플레요 아 만년 플레 근데 리신 괜찮아요? 아 좀 고민중이에요 하필 또 렉사이가 나와가지고 알겠습니다 세주 할까요 세주? 아니 아니 하고 싶은거 하지 농담이 저 잘하는거 할거니까 저 아 스몰더 아 오케이 저 스몰더 되게 잘하거든요 방금 오늘 한판 해봤거든요 아 오케이 그럼 리신 하겠습니다 저 필승카드 끊습니다 뭐 비슷하게 생겼어 그리고 생긴게 아 왜 룰루야 명곤아 아니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 뭐가 비슷해 상판 시너지 아 룰루 하지마 제 승률 100%에요 낯설어 뭐야 친문아 뺏겼다 친문아 친문아 아 레오나 레오나 뭔지 알죠 아까 레오나 했을 때 뭘로 두드려 맞았죠? 모래도 두드려 맞던데요 탈익이죠 아 탈익 네 이번에 나도 두드려 맞자 명곤씨 오늘 모래도 두드려 맞던데요 뭐 있나요 나섰을 뭘로 해야되요? 역으로 패기 나섰을 요리 그리고 저쪽 다 메차쿠차라서 다 모이면 탈익쿵 메차쿠차 탈익 그리고 나 스몰더니까 저만 믿고 그냥 숨만 쉬세요 제가 캐릭터 좋아하니까 오케이 천천히 하는 걸로 천천히 천천히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숨쉬다 죽으면 어떡해요? 지금 바텀이 스몰더 탈익이라서 저 버틸 수가 있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레오나가 어차피 들어오기 때문에 안 들어오면은 그냥 우리는 파밍하고 우리가 뭐 능동적으로 하진 않을게요 맞아 맞아 응 나 연운 사고 파밍할 거야 딜교 할 생각 없어 아 나도 어 나도 연운 살 거예요 진짜로 연운 사면 안 돼 인마 사려면 연욱 사는 거예요 원래 아니에요 형 아무 연운 사야겠다 시시 덩어리네 아싸 저도 살게요 오케이 오케이 나 지금 스몰더 장인이라 스킨 구매했어요 천상빈을 스몰더 나 돈 벌려고 마법의 신발까지 갔어요 지금 연운 미신 사면 기력이 늘어나요? 뭐야 왜 안 돼 아직은 의미 없어요 누구 아닌데 저 방금 스킨 구매한 오 얼 미쳤어 미쳤다 이게 낫겠다 깡판 해보니까 딱 내 챔프더라고 빙결강화 꾸졌어 어 잠깐만 탈진할게요 아 탈진합니다 동물씨 킬이나 들지 그랬어요 킬이나 들지 그랬어요 탈진하면 진짜 좋은데 저 그 나스어스 아니야 저마가 더 좋은 거 같은데 왜요 해보니까 우리가 킬 먹어야 돼요 렉사이가 리신 카운터인데 그죠 아 맞아요 왜요 날라갈 때 들어갔다가 뿅 나오면 딜이 무마가 돼가지고 왜 쓴 아 보여드릴게요 반응 이런 사람들이 있어 뭐 약간 극복해내는 거를 즐기는 여기 바텀으로 그냥 가자 오케이 오케이 탈이결해서 한타 싸우면 좋거든요 오케이 잠깐만 나 잠깐 카메라 고정됐어 아 병민씨 잠깐만 저 고정됐어 미니백 뿜 두르시면 돼요 미니백 한번 뿜 소원사의 협곡의 우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수영복 색깔이 예쁜데 아 됐다 됐다 근데 고정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어 굉장히 도도운데 벽에서 붙어서 가는거야 벽에서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거 스몰드 주꾸미 같이 생겼다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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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아 나이스 이게 탈이기에요 어 자 더 깊이 들어가서 와드까지 바꿔갈까요 저만이다 저만다 저같이 갈게요 같이 갈게요 지금 데뷔를 못하거든요 탑은 가시고 자 와드 이런 서퍼도 없다 정글이 캐리 해야겠다 초반에 정글이 킬먹는게 제일 좋긴 해 400원이니까 노릇 시작했습니다 어 핑화사는 판단 어 창북도 모르는데 니신 날아가 보겠다는거죠 좀 아쉬운데 여기 숨어있나요 여기 한번 가했을까요 레오나랑 짱 한번 떠도 나쁘지않고 스몰더씨 약하잖아 왜 내라고요 어떻게 하나 한번 본거죠 여는 6스택 제가 제가 준거에요 아 예 고마워요 우리 진짜 완전 수비적이에요 강나와도 당연 E는 무조건 들어올 때만 쓴다 난 그러세요 그러세요 네 저 되게 애쉬가 애쉬가 되게 수비적으로 한다 W도 잘 안쓰고 왜그럴까 좀 못하는거 같애 보니까 근데 2렙되면 공격적으로 해도 되죠 안되죠 나 0인다니까 쟤네가 먼저 오는데요 2렙인데 되죠 2렙 1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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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렙 1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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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렙 1렙 호응 진주 1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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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렙 1L 경기 1렙 2렙 어어어 잠깐만 아 개리 양고했다 이거 아 이게 뭘까요 아 연호님 우리 스몰게 연호님 나 연호미라 그랬는데 방어막을 생각 못했어요 우리가 맞습니다 정말 약한데 나 나쁘지 않아요? 근데 2대2에요? 어차피 이게 2득이에요? 약간 좀 쉽지 않네요 제가 킬 먹어서 괜찮아요 제가 킬 먹어서 괜찮아요 저는 스텝 쌓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애쉬가 2킬을 먹으면 쉽지 않아요 나이스 진짜 뭐하네 진짜 뭐하네 아 저거 먹으면 안되는구나 또 먹어보라네 스몰드에 대한 이해가 없다 이해가 없어서 얘기를 해줬는데도 병건씨가 날 무시했어요 근데 문제가 뭔 줄 알아요? 이해가 있는 사람은 한명도 없어요 난 이해하고 있는데 내가 안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1랩인데 싸운다고 2랩인데 여기 저기 연운이라도 이래된데 연운이라도 이래된데 구세야 제가 지켜볼게요 사라지잖아요 네? 안죽어요 아 뭔소리에요 우리가 먼저 들어간게 아니면 지킬 수 있어요 저 구슬은 언제 터뜨려요 작은거는 터뜨려야죠 작은거는 터뜨려야죠 작은거는 터뜨려야죠 아 예예 알쓰 와 뒤로 들어왔네 아싸 여신 연운 초반 스몰도 우습보다 약한데 자꾸 싸우려 할까요 싸우려 한 적은 한 번 밖에 없었어요 아래놨고 아 저거 평백기 평백기 할때 알려주세요 제가 안때릴게요 평백기할게요 서로 맞춰가는거죠 맞춰갑시다 참 킬리네 아 가요 저거 흠 흠 흠 앞에꺼 드세요 뒤에꺼는 제가 먹을게요 굿 아 이미 썼죠 이미 썼죠 이미 썼잖아요 저그 순내뱉기로 먹는거 아니에요 풀이 굉장히 짧긴해요 미드로 다 모였네 뿌시뿌시 뿌시뿌시 입갑니다 저 네 저도 여기 와드 오호 마드가 있나봐요 되게 지킬려고 하네 어? 어 여기가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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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 답답 음 음 아 일단 미미 음 으흠 답답 정수지 스탯? 어? 32개 42스탯? 좋은건가? 많이 못 본거 같은데? 나 정확히는 이거 안해봐도 모르겠는데 엄청 많은거 같진 않은데? 여기 인덱사의 탑이에요 여기 여기 고 요 앞에 나가서 킹업까지만 가능할까요? 예 킹업까지 치울께 저 날파리 썼어요 오케이 먼저 걸려도 좋아요 살짝 안걸어주네요 자 꼬리 꼬리 흔들 흔들 꼬리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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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엄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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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굿굿 이거 압박할께 압박 갈까요? 지금 궁뚜 갈까요?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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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익군 나이스 어? 쟤도 잡아 治 날nek 어디었나 탈이 냉아 즐낽 구격 오케이 애쉬 궁쏘고 나 잡으려고 하고 싶겠지 나 집 갑니다 잡아야지 못 잡겠지 드래건 70? 아직도 용훈련이네 어 놀랍게도 트포 나왔어요 나이스 두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룥 여기서 없네 렉사이 미드 확인 적풍 1분 으흠 1분이면 되게 길구나 타릭꾼이 원래 한 한적이는 법입니다 렉사이 렉사이 바텀 빼야되요 100 160 저 바텀 붙어요 나이스 아이 까비 이거 저 한번 가볼게요 될 것 같은데 근데 잘 빨았어 다 잡았다 다 잡았다 다 잡았다 로우 아 드래드 나블 킬 저 미드 할게요 도와드려야 되나요? 도와주면 좋아요 나 궁지원 가능 간다 스몰도 너무 좋았다 괜찮았지? 느낌 있었지? 나 스몰도 잘하는데? 테리하겐 테리하겐 어? 이거? 아 아 이게 스팸 맞아 SG 공격 개시 조여 조여 와 이게 안났네 아 안맞아? 공격 개시 안 가도 되죠? 어? 여기 렉사이 조심 아 왜 자꾸 맞아 스몰도 살려라 어허 잘했구요 신들아 신들아 어허 나이스 나이스 잘했구요 가 끝까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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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궁있어 파워맛에서 안돼 네 네 네 같이 내려가 줬어야 됐네 아냐 어차피 미드에서 할 것도 없었는데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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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탭 빨리 쏴야 되가지고 아 그래 마나무네 말고 쇼진 먼저가요? 어? 그건 모르겠는데 승바님이 알텐데 마나무너부터 가는거 맞아요 아 그래? 그럼 쇼진도 가 결국? 삼... 삼코? 근데 요새는 삼코로 그냥 적어 올려요 고연포 공생영 미창은 별로임? 네? 공생영 미창 아 쇼진... 아 쇼진부터 갔다 그게 뭐에요? 나 처음 들어보네 신발 신발 공생영 미창 아 그 공어 그거 별로 같은데 공어군주 나오는거 아니야? 아론같은거? 3위를 먼저 갔구나 어? 뭐라고? 3위를 먼저 갔구나 어 이거 가는거 아니야? 마나무너부터 가고 그 다음에 쇼진 고연포 이렇게 올리더라구요 마나무네 쇼진 고연포 근데 그건 이제 서로들이 당겨가지고 하려고 하는거 같고 그치 이거 신드라 지금 신드라 데려왔어요 아 어? 게이 죽었고 신드라 너무 8개 쿵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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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쨁 쿵쿵쨁 출감신 출감신 같다 어 이거 걸렸다 탑 뛰었다 저 뛰었다 나도 간줄 쿵쿵 액시공 갑자기 먹다가 날다 토개가 됐다 끝까지 가 디테일 디테일 아 끝까지 가 페니런 잠깐만 조수씨 궁에서 벗어나서 아 궁에서 벗어났어요 아 궁에서 벗어났어요 못봤어요 궁을 병갈씨 말을 해줘야죠 저 타릭 스킬 잘 몰라요 프흐흐흐흐흐흐흐흐흫 타릭 안해봐서 몰라 네 죄송 주의해주세요 아는걸로 아 얘네 용갔어요 오우 몰아버드 흐려져요 이거 밟아 없어 집 밟아 모인김에 미드 한 번 밀까요? 직스 미드 한 번 붙어 주세요 뒤쪽으로 와요 육층 많아 육층 많아 gleichzeitig 출발 곰지 ora 곰지 아 아 안되네 와 저게 안되네 아무도 죽지않는 세상 완성이다 와 랍뽀 판틱 좀 아쉽다 시원하다 아 맞다 얘 칼부 먹으면 되게 빨리 찬다 칼부? 칼부 이야 이거 너무 센데 꽝다 꽝이 너무 센데 궁도 안썼는데 호카네 손길? 아 잘못쌌는데 사실 많이 못쌌는데 금방쌌 듯 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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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면 잘 쌓은건가 굉장히 못쌌은거 같은데요 굉장한데요 조수씨는 스몰더입니다 조수씨는 스몰더입니다 조수씨는 스몰더입니다 조수씨 한번 볼게요 조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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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수씰 저쪽 다 조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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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버렷 조수씨 렉사이 이건 살아도 의미가 없어 유비네 유비 나는 50초동안 이제 슬픔에 잠겨 있어야 돼 이쪽 가면 안되겠다 아 스태을 이렇게 쌓아야겠구나 아 잘못 눌렀어 지켜야겠다 지켜야겠다 나 바텀 밀고 미드가든 중 상대 바텀 받으러 올 듯 네 바텀 신드라 싸우자 싸우자 엄마 블로우고 엄마 전멸쌤 신드라 전멸쌤 와 엄마 나도 없어 저거 어떡하지 내가 너무 그 막 따라가게 되네 놓고 갈 거 놓고 가고 해야 되는 요리 갔다 요리 갔다 응 우리 요리 갔어 아 스몰드 옆에 있는게 낫겠다 어 내 옆에만 있어요 면발씨 네 신드라폰 네 감멸 서프라이즈 나이스 토스 서프라이즈 나이스 어 어 재혼 용먹을까 재혼 재혼했는데 집에 가야겠다 이거 재혼하지 못하네 활용도 있어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내가 다섯명 다울 필요없어 없을거 같은데 나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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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거 있는 사람들은 가시고 엄청난 용의 투자 그것이 투자니까 렉사이 방금 밟아야지 후계 집집집 렉사이집 나도 집 쇼진 나옴 쇼진 나옴 나이스 우영코드 왜 가는거지 히포가 제일 좋다 히포가 짱네 어 어 레오나 올라갔다 와드였나보다 히포다 집 갔다올게요 렉사이 밑에 저 찍고 있어요 어? 아 렉사이 풀 뺐어요 어 잡을 수 있나? 잡으면 잡을 수 있을게 와 스몰더바 저 없어요 힘들어 노고 안할게요 안할게요 저 쿵 있어요 나도 쓰고 리듬 막아 나 쿵 있음 바론쪽 간보기 힐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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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더스택은 많이 싸울수록 좋은거야 네 225개 싸우면 끝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싸워요 아 그래요? 딜이 세져요? 네 이거 쳐서 부르면 될거 같은데 나 쳐 보죠 쳐 쳐 쳐 쳐 나한테 좀 쏠림 에드얼 나 뒤에 봐줘요 나서뜸 계속 때리고 있어 아 뒤에 뒤에 스몰드 있었는데 못봤어 나도 마지막이 틀렸네 봤던 민원중 얘들 다 틸탐 빠져야됨 근데 E가 빠지면 내가 또 딱히 쓸게 없네 마누라 사줘 마눌! 사이가 안좋아 좋은곳은 못가겠구만 또옹 억제기 밀었으니까 좋아좋아 E를 좀 아끼고 있어야하네 잠수함 잠수함 U보트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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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3인 1인 2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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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정글 껍질 잡고 바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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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확실하게 이기는건 바론인데 열기가 뜨겁네 우리 모두의 각기 다른 시험을 던지지요 강타 없어서 안됐든요 아 저기서 하네 이거 한번 갑시다 쳐봅시다 아 오케이 오케이 가족 레이드 가능 네 일가친 척 다 고용 빌 센데 우리? 어 많이 센데요? 와 뭐야 일가친 척 다 고용 고용 다시 미드로 다시 미드로 한번 가볼게요 가볼게요 5초 4 3 아이고 어 뭐야 이거? 뭐 있었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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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더 스몰더를 못 지켰어 또 스몰더도 도망쳐야 돼 아 나 리쉘한테 같이 털렸다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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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자꾸 리신하고 뭘 하려고 그래 나 스몰더 옆에 있어야 되는데 또 후회하고 또 리신하고 또 뭐하고 또 후회하고 리신하고 종수 옆에 있어야 되는데 내 옆에 있어야 돼? 아니 왜냐면 전멸 2로 뭔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거 기분 내네 또 후회하고 리신하고 야 억제기 하나 더 밀었다 기질을 부셔 부시겠다 이거 고용포도 나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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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부신다 이거 다 부신다 나이스 얘 막템 뭐가? 막템? 막템 종수야 나 선서 네 옆에 네 옆에 있긴 나 껌딱지 나 껌딱지 내 옆에만 있어 아 진짜 요리 어 나는 죽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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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갈린 운명 다시 아래로 가 아래로 가 오오오 갑스 뭐야 딜 많이 하는데 갑스 피바? 갑스 나설 수 있으니까 저거 할 수 있나? 요리 뿐이야 요리 먹자 또 못 끊네 다목적이 했다 하지만 별은 별 이어 도빈이니까 괜찮아 보여요 이거있다 이거있다 조금 나오질 않은데 하목적이 하목적인데 스몰드 오페해 스몰드 오페해 나 계속 오케이 어 어 갔다 이거 어 물풍선 맞아 다 물풍선 비상 비상 터져 죽었네 신들한테 터져 죽은건가? 쟤네 못나와 근데 먹을게 없네 근데 와드좀 채워볼까? 누가 먹을게 없어 오 나 죽었다 오 떨린다 한 명씩 떨린다 안 떨려 안 떨려 신들렬 에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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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소스 나소스 스몰드 지켜 스몰드 지켜 에이커 나 또 앞으로 쏠렸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아 나 자꾸 앞으로 쏠리지 에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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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냐하면은 스몰드한테 안 붙으면은 에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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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진짜 스몰드 옆에? 이번엔 진짜 병건씨 희망고문 하지마요 제일 나빠 정수씨 나 진짜 이번에 세번째 맹세 제일 나빠 희망고문이 제일 나빠 차라리 깔끔하게 그냥 싫으면 싫다그래 나쏘스다 스몰드 방금 스몰드 봤어요 안그랬습니다 렉사이 봤어요 원래같아있습니다 달라졌다 바텀 바텀? 나쏘? 나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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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드 한번 나쏘스 나쏘스 물 녹아요 얘 나쏘스 나쏘스 간다아아아 스몰드 나쏘스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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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겼다 또 이렇게 되네 좋아요 이겼다 이겼다 이겼어 되게 찝찝하게 이긴다 이긴 이겼는데 뭔가 좀 그런데? 찝찝하다 찝찝하다 숙련도 4레벨 4레벨? 네? 정수씨 스몰더는 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야 스몰더 완전 잘했는데 왜냐면 스몰더가 생긴게 존재감이 없어가지고 잘 안보여 귀엽잖아요 그래서 안보여 눈에 안들어요 눈에 이렇게 크게 뜨면 되잖아 그럼 이렇게 합시다 스몰더 안하면 저도 탈의가 안할게요 안돼 나 스몰더 스킨 샀었단 말이야 나 열판은 더 해야돼 스킨 샀으니까요 정수씨 롤에 있는 거의 200여개 챔프가 다 정수씨랑 어울릴 순 없어요 하고 싶어서 하는건데요 네? 하고싶으면서 어울리는 가사 하고싶으면서 어울리는 가사 하고싶으면서 어울리면서 잘하는 가사 만족스럽지가 않은데 만족스럽지가 않은데 네? 만족스럽지가 않은데 2시 반이에요 자야돼요 나 운동가야돼 아니 운동 아무 때나 가도 되잖아 무슨 소리 하는거에요 아 PT? PT요? 어떻게 아무 때 나가요? 네 선생님과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아무 때 나가요? 그럼 정수씨 빼고 할게요 그러시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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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전 여기까지 하고 네 고맙습니다 네 진짜 할거에요? 나 빼고? 네 찐막 찐막 찐막하지마 네? 진짜 할거에요? 아니 뭐 정수씨가 뭐 모든 모든 그 큐의 신이에요?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아 관장은 아니지만 찝찝하게 이겼는데 자기들끼리 하면 난 좀 그렇잖아 한잔만 더 하고 가시죠 형? 근데 종수씨 없어서 막 개같이 멸망하면 기분 좋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대신 그럼 이럴게요 기분 좋게 잘 쓰잖아요 한잔만 해 한잔만 해 레오나 노틸 소인 중에 하나 맥주 가볍게 맥주 가볍게 레노스 중에 하나에요 그럼 종수씨도 정글 하세요 한잔만 해 한잔만 정글에서 세주하니 세주하니 세주하니만 하세요 무슨 소리 하는거야 미친놈아 고고집니다 한잔만 하고 가시죠 우리 찢어집시다 우리 좀 시너지가 안좋아 맞아 맞아 헤어지자 헤어지자 아 그럼 제가 원딜 가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당해봐 당해봐 맛좀 봐 맛좀 봐 찬희씨 맛좀 봐 아 한 번 제가 에피타이저로 먹어보겠습니다 네 깔끔해 근데 제가 원딜 진짜 실버 브론즈급이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제가 평가해볼게요 제가 사실 평가할 입장은 아니지만 사실 평가할 입장은 아니지만 네 깽깽이 발로 갈까요? 음 제가 딱 1분 50적 까진 잘해요 인베 인베 오더 까진 좋아요 그 다음부터 집중력을 집중력을 잃어요 조금씩 그럼 저 라인 어디에요? 저 라인 어디에요? 정글에요 정글 네 조금 아쉬워 인베 동선 동선 설계 까진 좋아요 네 롤루 해명님 어떤거 하실건가요? 저요? 맞추명으로 원딜 뭐하실지 서로 맞추려고 하는구나 룰루밸을 셀프로 했는데 룰루? 아 제가 그 이번에 좀 탱탱한거 할라구요 아니 왜 나랑 할때는 에? 탈이 됐잖아 탱탱한거 아 그렇지 카이사랑 어울리는거 뭐지? 노틸 노틸? 오케이 아니 나랑.. 그럴겁니다 예? 아니 노틸 아 근데 노틸 못해요 저 개 개같이 멸망 진짜 솔직히 그 레오나드에 노틸하면 안좋긴해요 딴거 할까? 노틸하지 말자 딴거 하자 알리스타 알리스타 어때요? 아 알리스타 좋습니다 보라보라 징크스 레오나 카이사 알리스타 정글 보라색 어때요? 세조하니? 파란색인가군? 아니 브랜드 브란도 아 보라색 브랜드 있으니까 보라색 브랜드 있으니까 아 오케이 큰일났다 큰일났다 나만 믿어 큰일났다 일단 보라색 지옥 오늘 지옥 한번 보여줘 아 보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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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브랜드? 이거 약간 보라보라 이번에 새로나온 저거든요 이미 충분히 지옥이었어 아니면 영혼불꽃 브랜드 어때? 이거 파란색인데 와 큰일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답 요리키 요리 아 요리 재미없는데 그러면은 그거요 캬오 파라오 캬오 아하 캬오 파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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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은데 캬오 해 캬오 복수해야지 오 오 끝한테 오 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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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철면수지님 그 강타 아 강타 야 이런게 팀원이지 서로 약간 보완해주는 거 보라색입니다 드레스코드 뭐요 스킨코드 보라색 잠깐 마선탈을 뱀 혹시 OPGG 충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OPGG 켜두신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 맞아요 저 OPGG 충이라서 어 노강타인데요 어 뭐야 어 뭐야 강타 바꿨는데 아 그거 스펠을 바꾸 그 뭐지 아 장난이 같다 아 강타 들었는데 조우씨 좀 조우씨 좀 나가 있을래요 다시하기 누르게 부탁 좀 드릴게요 이번에 부탁드린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이번에 가운데 비드로 오세요 킬만 따고 다시하기 부탁 한번 드릴게요 오히려 조우찌 아 이거 왜 바뀌었지 근데 나 방금 강태로 바꾸지 않았어 바꿔도 그게 OPGG 추원 안돼 여기 벽타고 벽타고 제가 먼저 제가 먼저 제가 먼저 벽타고 우리 목표 단거리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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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쓰는게 없는데 길게 길게 가면 안 돼요 길게 가면 분리합니다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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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와드 와드까지 딱 해주면 좋아요 와드 이쪽으로 빠져나가죠 같이 아 오케이 우리 와드 토미드 우리 토미드 서야될 것 같은데요 토미드 토미드 정글 없이 정글 없이 정글 없이 오히려 좋을지도 아니면 투탑 투탑? 투탑도 좋지 시작할 때면 미드랑 다 같이 안 되나? 아 미드는 먼저 시작 오는구나 아 이거 근데 강타가 없으면 정글 먹어도 경험치를 안 줘 네 1렙이 안 돼요 아 그래 혹시 몰라 이거 이거 상점에 강타 사는 거 추가해 줘야 돼 500원 주면 그니까 이거 좀 잘못 찍으면 살 수 있게 아리 지금 굉장히 짜증나 뭐야 뭐야 왜 두명이야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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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불 뜨긋뜨긋해 지금 끄긋뜨긋 어 캬옴 예 예 못 오지 못 오지 절대 못 오지 못 오지 오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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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계 좋아요 양계 좋아하네 형타도 안 돼 쳐주고 핫 뜨거 어 저 온다 온다 돌아가자 여기 정글 온다 정글 어 여기서 시작했다 정글 아 그래요 아직 위래에요 아직 위래 왜 저렇게 왔지 약간 공가리 였구나 공가리 였구나 공가리 였구나 탑 탑 미드 올드 어허우 뭐야 어디 갔어 리신이 왔어 아무래도 경험치를 같이 먹다보니까 우리 정글 모함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정글 없어 우리 정글 없어 우리 정글 없어 아 그리고 리신 아까 내가 픽 찍어 줬잖아 저기 있다고 아 형이 탑이 아니면 바텀이라 그래가지고 나는 50대 50으로 더 탑 미드 탑 미드 탑 미드 탑 미드 제 잘못이야 아까 그 헬스 하러 간다는데 끝까지 보낼거 그니까 아 간다니까 아 난 보낼라고 했는데 누가 누가 잡았지 니가 네? 내가 안 잡았어요 승우 아빠 승우 아빠 어 지금 알이 지금 불타올라 불타 얼어네 네 이럴때 내가 너무 멀었구나 어우야 아우야 어우야 어우야 된다 와 이거 제가 실수해가지고 이거 한번 물어도 될거 같으면 전멸이 있어 아니 전멸이 있어 방금 내가 너무 멀었다 그치 아니 아니 제가 물려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 아 미드 지금 아리 숨도 못 쉬는 중 나이스 아 마나없다 낚시를 안해 낚시를 안해 혼내줄가요? 낚시도 못하면서 구우우 이거 물죠 아 마나만 있었더라면 그니까 나도 마나가 없거든 나 지금 열받았어 리신 아래감 아래봐 이게 네 아래두심 와 이걸 안져라? 미쳤네 아 적당히 적당히 제발 알았어 알았어 끝 뭐? 우리 칼부 먹는 중 뭐야 리신 아래로 내려감 생각하셈 네 일로 돌아갈듯 여기 볼게요 여기다 맞다 갈게요 뭐 이런 리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니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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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신 온 것 같아 여기 밑에 있어요 카밀 어 개얼받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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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신 리신 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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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리신 뒤에 리신 아 네 잘 못했다 카밀라 괜찮아 괜찮아 나도 가는 중 경건아 일로와 밑으로 와 오케이 천천히 갈게요 오케이 오 오 미신 센데 카밀 아 제 탓이에요? 아 죄송 어 아 아 잡았어 잡았어 아 못 잡았다 이거 와 저기 안 죽어? 어 나 못 썰어 어 잠시만요 알리는 박아도 안 죽어? 그니까 어디를 박으라는 거야 아 아 아 씨 아 아 두두두두 나 지금 열받았어 풀키로 징크 세스나 요거 요거 아 내가 뭐 지 지 지뢰에 잡혔나봐 이거 논 개야 왜 6렙이야 우린 5렙있네 나눠먹어서 그런가봐요 ㅎ 리신이랑 아리 오맘타 생기 안돼 가자 어떤데 어 어 ㅋ 어 잠깐만 죽었다 이거 아이씨 어 아... 쟤 왜 이렇게 늦게 왔지? 피한테 저걸 이겼어 리진 내려갑니다! 리진 고지 안돼! 빨리 6렙짓고 돌아다니는... 우리 정글 어딨음? 우리 정글! 집감! 저 다음 라인에 쏘면 좋아요 저 6렙 되가지고 아... 이 쪽에 이 쪽에 나 지금 열받았어! 굿 나도 6렙 찍고 싶다 굿 찍고 싶다 여기 쯤에 있어요 리진 네 정글 돌거나 잡았다 잡았다 한 벨 죽었나? 뭐지? 잡았다 그렇지 됐어 됐어 오케이 한 번 죽어나는구나 나이스 아 내가 먹었네? 아 괜찮겠죠 나이스 잘 먹었다 이게 선입력 되어있어 킬 양보하지 말 것 이게 선입력 되어있어 아까 킬 양보했다가 어 제발 제발 탑 사라져 나 탑 가는 중 아 제발 죽나? 나이스 테일 나이스 좋아 잘했다 잘했다 됐다 아 공포가 없네 아 자동 공격 켜 있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애매한데 이거 뭐였죠 아 조금만 더 기다리고 아 공포가 왜 이렇게 안 차 약간 급했어 약간 급했어 나이스 나이스 이건 먹어야죠 제가 이거 먹어야죠 왜냐면 징크스 오고 있고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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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놓치면은 이거 그냥 놓치니까 이건 먹어야 돼 와 안 갔어? 나이스 제발 나 죽는다고? 죽었지 죽었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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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리신 아직도 있네 저기 터방 터방 먹을거라서 집을 안가 나쁘지 않아 이 게임이 왜 이렇게 잘 굴러가지? 이상하다 어지럽다 어지러워 은근 할만해 리신 좀 많이 키워졌음 리신이 6킬 먹은 리신이 잘 안보여서 할만해 보이는 거예요 아 왜 바텀홀 안가지 리신이 리신이 자존심 싸움 중 싸우면 무조건 이기네요 그러면 리신이 리신만 보고 리신만 보고 복불밤 어 백스 온다 백스 슬금 슬금 여기다가 핑으로 쏴 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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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와 완벽해 와 저거 저거 아 진짜 탑이 열일 해준다 다 받아줘 어 탑 어떡해 뭔가 이득을 봐야 돼 좀만 더 크자 좀만 더 크자 와칸다의 힘을 보여준다 이 새끼들 아 텔 있었으면 나이스 한 번 기다려볼까요 여기 아 걸렸다 리신 뒤로 왔다 어 리신 일단 가는 중 저도 미드 어 절로가 나도 가 나도 합냐 나도 쪼아감 근데 레오나 오나 아 걸리네요 이거 천라지망 천라지망 해 천라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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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거 풀어놈 내가 이거 지워놈 천라지망 절로갔다 수배령 때려 수배령 어 들어올거야? 들어올거야? 안 들어와? 바톤 망한 바톤 망한 굿 라이스 업 어딨어 어딨어 알만해 알만해 리신 쉑 어딨어 오 감 감 감 감 나 마너 없다 나 마너 없다 나 마너 없다 감 감 지그스 굿 날아갔어요 여기 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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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개소네 개소네 어 제발 리신 리신 부분 좋아해 아 쟤네들 왜 이렇게 날래 날랐어 홍길동 홍길동 아 이거 아 이거 브랜드한테 붙었어야 됐다 아 쟤네들이 들어오네 나쁘잖아 나쁘잖아 아 이거 아 우리 연약한 브랜드 먼저 지켰어야 됐다 3대2 염 3대2 염 되졌네 근데 확 물려버리 징크스 미드하스 기습은 못당 어 리신 내려 레오나랑 내려 조 Vent 오케이 ners 어잉 아 어디갔어 어잉 여기있다 여기있어 여기있어 오ила 오실 나이스 wys 강 굿 잡았어 잡았어 여기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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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먹어 강타 없어 우리 강타 없어 정글이 없어 우리 탑 어떻게 탑 탑은 괜찮아 오 나이스 나이스 스릴 있어 오히려 좋아 바로 고 카밀 그쪽으로 간 그럼 이제 백 그만 그만 다 뺐어 전멸 다 뺐어 카밀 여기서 나쁘지 않아 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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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할만해 생각보다 할만해 리신 레벨 그렇게 높지 않아 별로 높지 않아 정글 먹어봤자 자기가 우린 라인 관리가 더 수월해 대신 우리 강타 없으니까 오브젝트 싸워하지마 라인하고 더 많다고 카밀 이고 나 카밀 이고 나 잡동사리 밖에 없는데 내가 감 내가 감 졸라 무섭다 진짜 리신 뒤로 온다 이거 먹는다 아니 이거 카밀 좀 날래는 사람 좀 또 와봐 저 또 찰나지망 아이씨 안돼 제발 안돼 나이스 나이스 찰나지망 굿 자 일로다 찰나지망 갑니다 오케이 찰나지망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감 이쪽으로 돌아감 레오나 공뱀 레오나 공뱀 레오나 공뱀 아아 진짜 이거 뚜벅이지 또 하필이면 또 캐릭터들도 다 벅이야 엑스정글 졸리네 아니 뭐 한세월이야 야 저 집 갑니다 만원 없어요 위로 들어올거야 위로 들어올거야 어 간다 간다 만원 없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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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간다 나 크게 돌아 크게 돌아 크게 돌아 이거 맞아 박치기 아 날라가로 가 한 대도 한 대도 아 저거 뭐 이상한거 발동됐어 아 나 바로 썼어야되는데 저 저 저 저 뭐지? 철사 철사 나가기 전에 아 철사 아 뭐 잘하는줄 알아 나는 1700원 더 모아야돼 그래야 코어가 나와 1700원 한천나와 같은데 아 철사 아 175원 아 신발부터 가 이게 왜 있지 나 아 나 1코어가 없구나 잡동산이네 나도 나 잡동산이야 테임이 지금 1코어가 간줄 알았네 레오나리신 알리 풀테임임 지금 이거 피이천은 많이 안나는데 이게 템 차이가 많이 났네 리신이 좀 부자네 어느팀에 내가 미드자리를 뺏었는데 제가 갱당이니그가 좀 브랜드보다 날거같아 아 잘못했어요 아 세 명 미드 세 명 이게 내가 길을 알아 자주 치면 죽네 네 먹는다 이거 아니 하필 너 카밀이야 하필 카밀이 아니고 컷센터 보고 들어간거 아니야? 또 종수씨랑 같이 다니네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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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자석인가?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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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km 저기 리신 있잖아요 뒤에 리신 리신 찰나지마 리신 리신 찰나지마 producer 치마 토 Sports 카밀도 올라간다 카밀도 먹어 어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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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카밀 카밀도 먹읍시다 카밀도 위협사격 카밀 카밀 갑니까? 아냐 못 갈 것 같아요 이건 갈만하다 간다간다 저 뒤로 가요 카밀은 멈추지 않아 저 철사가 더 우선권인가? 내 미는게 우선권인가? 제가 무조건 우선이에요 철사가? 아 미드 끌어들였어요 카밀 자꾸 스케이트 타 와 저 철사 개살기야 철사 징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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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 인제 꽝 궁을 빨리 썼어야 되는데 철사는 Q로 끝나야됨? 여기 와드 있거든 지뢰 다 풀리고 궁쓰기 히히 탑 아리 탑 아리 탑 지원감 아 다이소템 간다 아니 이거 유즈맵 세팅 출례잡기 하는거 같애 롤 유즈맵 세팅하는거 같애 아래 파텀 맛있겠다 저거 아래 파텀 맛있겠다 저거 오 카밀이다 오 카밀이다 카밀이다 카밀이 온다 나갔어 나갔어 뭐야 쟤 뭐야 이거 와 카밀이 세다잉 11킬이구나 오 카밀이다 오 카밀이다 간다행이야 끝까지가 끝까지가 나 라일라이 나옴 나 피없긴해요 저 피없긴해요 리슨이다 이거 이거 본야부터 가야 돼 나 이제 미드로 붙어요 나 궁 한번 쓰면 탕탕탕탕 징고스 하이사 잘 컸네 우리 네 잘 크긴 했습니다 아 징고스 열받는데 오케이 1코 어 여기 아래텔 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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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버리죠 그냥 공포 걸어버려 밀어버렸어 나이스 1,500원 아까 잡고 지금 잡고 1,500원 너희 아니지? 너희 바론 아니지? 바로는 일지도 나 힐하러 감 어 힐 더 더 더 더 더 더 이거 할만해요 할만해요 할만하다 할만해 할만해 오카이가 개쎄 뿡뿡 아 아이사 해줘 찰나지마 찰나지마 나 밑으로 쪼여? 찰나지마 찰나지마 쪼여 쪼여 수배 때려 수배 때려 나이스 나 쳐버림 우리가 발언? 안 돼 강타가 없어서 될려나? 안 돼 안 돼 초기화됐음? 네 초기화됐음 진작에 됐음 한 100년 됐어 초기화된 지 하나도 안 아쉬워 초기화된 거 아니 우리는 먹을 생각하면 안 되죠 못 먹게 해야 돼 근데 왜 이게 굴러가는 거지? 굴러가는 게 아니고 쟤들이 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은 노노 노노 가메 저쪽도 되게 열심히 하는 듯 소가 갑니다 샨테님 못 버티겠다 못 버티겠다 못 버티겠다 못 버티겠다 못 버티겠다 안 돼 안 돼 아 저 꼬챙이 아줌마 진짜 싫다 안 돼 우리 없어 카밀 너무 세 카밀 너무 세 그 전에 버텨놔 왔다 오 어 엘리 엘리 에이 아 아 뭐야 안되네 날린 애들이 너무 많아 오 뭐야 진짜 뭐야 어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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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미래를 봤어요 우리랑 같이 가야돼 코칭 아줌마 나 조금 버틸 수 있는데 궁 써가지고 코칭 아줌마 응 어 바론갔다 우리 솔직히 바론 먹는 것만 받아치면 되는데 일단 카밀은 오늘 자겠다 카밀은 오늘 잘 것 같고 카밀은 오늘 잘 것 같고 카밀은 오늘 잘 것 같고 오케이 발언져 발언져 에리 에리 리신 어 뭐 리신이야? 리신 리신 오케이 오 뭐 치꼼 마냥 와 그냥 그러니까 의미종굴인데 오 치꼼인가 어 어 진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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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와드 뺏어야 돼 저거 진짜 와드 와드 와드가 무생물인데 왜 어떻게 방어를 탈 수 있지? 인간한테만 타야지 아니 와드 맨날 있어 막 애들 사니까 이거 5인이에요 5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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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저거 사기야 저거 아 뭐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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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카밀이 뭐야? 그만 안해 그만 안해 이런 이런 시댕 뭐야 아 이거 걸렸다 아 잠깐만 이런 시댕 아 저게 맞아? 저 뭐야 꼬충이 아줌마 아직도 살아있었어? 와 방방이 타고 난리 났네 우와 뭐야 아 우리 정글 뭐함 어디갔음 우리 정글 없어 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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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하러 갔어 헬스하러 갔어 아 이게 뭐라고 헬스하러 갔네 이게 헬스 중독 아니야 이 정도면? 헬스 중독 뭐야 내가 생각에는 그 한 분은 헬스 하기보다는 헬스도 좋은데 그 그림 맞추기부터 먼저 해서 어떤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인지를 먼저 아니 분명히 저걸 했는데 아니 이게 바뀌었다니깐 진백님 드리겠습니다 이거 명예 네 저는 백스님만 드리워요 백스님 저 때문에 라인 지금 뺏겼으니까 네 강등 됐네요 좋았잖아요 강타를 들고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그 OPGG를 끄세요 OPGG OPGG를 끄라고? 정수씨 처음에 이거 문양 문양 맞춰 이거 정글로 바꾸시고 정글로 바꿔 아니 원래 내가 원딜이었는데 정글로 바꿔서 이런 사단이 일어난거야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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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작진막 진막 아 나 강타들면 못 말리는데 이제 저도 가자 이제 그냥 저도 가자? 이제 아예 꺼버렸어 저도 가자 이제 저도 가자 저도 가자 저도 가자 저도 가자 저도 가자 정수씨 정수씨 기회가 한번 더 있었어요 그때 다시하기 할 수 있었는데 정수씨가 2학년을 계속했어요 정수씨가 2학년을 계속했어요 다시하기요? 다시하기 하면 한 5분 10분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니 정수씨 그냥 그대로 헬스하러 가는거죠 그럼 말을 하지 그랬어요 네? 아니 말했는데 말했어요? 네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아 그래요? 예예 아 안들렸어요 일단 카밀은 자러갔어 카밀 안만나 카밀 배달필요 없어요 카밀 배달필요 없어요 아 제가 색다른거 할게요 이제 색다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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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마오카이 마오카이 마오카이? 마오카이 마오카이 중국나무 한번 하겠습니다 마오카이? 중국나무 마오카의 마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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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배땅 기회reas 마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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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l 3 랩이 무섭나? 랩이 무섭나? 저거 제라스 한다 제라스 주셈 저 1픽 저거 제라스 하려고 한다 1픽에서 제라스 이미 골라버리면? 제발 하지마 너 4픽이잖아 샤픽 샤픽 어? 나미 하려고 하는 건가 보다 내가 나미? 원딜 뭐가 좋지? 아 나 정글이구나 내가 나미? 이런 말들은 하지 말아요 남이 좋나? 남이 4티어 남이 좋은? 남이 하실거면 해도 괜찮아요 예 무지렁은 좋으니까 야쿠 나미 근데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겼냐 갑자기 외모 외모 미아를 오 나 뭐 있어 마녀나미 있어 왜 있지? 마녀나미가 왜 있냐고? 샀으니까 있겠지 오 나 사지 않았는데요 걔 생긴거 어때요 마녀나미는 인간인데? 뭐야 인간은 괜찮죠 왜 인간일까? 왜 인간일까? 왜 인간일까? 파피 아 아 조합이 왜 이럴만냐고 저 파피는 어디 파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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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하지말고 아이큐 해주세요 그렇게 얼큐 몰라 아 아 제라스 얼큐 나는 미드 맛있게 드세요 제가 이제 정글 갈게요 잘먹겠습니다 네 스킬 좀 넣어볼게 더 문하게 와 이거는 도전인가 탑에 하페인 아 빵빵빵 누가 도전하려는가 야쿠 트레 감옥? 르블랑 베인 조합이 되게 좋아 보인다 르블랑 베인 알걸 진짜 찐막 진진막 유틸로 뭔가 능동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거고 사실 그냥 뒤에서 그냥 이것만 하고 들어오는거만 툭툭 때려주는거만 하는거는 나쁘지 않아 네 맞아요 맞아요 들어오는거에 잠깐 띄우고 오버하지마자 오버 안할게 왕관씨 뭐 하려고 하지마요 네? 뭐 하려고 하지마요 저 진짜 뭐 안하려고 해요 믿어주세요 믿을게요 어? 나랑 제라스랑 스킨 비슷한데? 좋았다 오케이 갱 한번 갈까요? 미드 아 나 그럼 Q 했었어야 했는데 Q 안했네 멋졌었죠 요것만 빼야겠다 근데 인베 가면 저기가 너무 좋아보이는데 빠비가 있는데 무시한 빠비 빠비빵 정수씨 틀린 답도 같이하면 정답이 돼요 미니언 생선까지 미니언 생선까지 미니언 생선까지 나이스크 안식음 아 삐뚱 아 Q 할걸 전멸 써가지고 Q 하면 뭐라네 뭐라네 와드 받고 갈게요 나 W 찍었어 나 W 찍었어 어? 어 좋아 딜고 딜 아프게 해 자야자야 여기 와드야 혹시? 아니였어요 자야자야 오케이 어? 빠비니까 벽을 주면? 아닌데? 저기로 오는데? 어 잠깐만 어떻게 하지? 어? 석구시잖아 오케이 나무 저기 맞지? 똘탱이 확인 안 읽었지? 상대의 어떤 저거를 똘탱이니까 벽을 주면 빠비한테 안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러게요 라인 빌까요 그냥 빨리 잊어볐지 다무 저기 í 대리 поб przede 리드 리드 아 블루 아드 너무 좋았다 홧기ений professionally 뷔 5 박취하고싶어서 날린거 같은데 nationally 박취궁력인가? Q를 또 안 찍네 이건 어 뭐야 내가 왜 맞아 아 그렇구나 오케이 이해 완료 여기 바텀이거든요 저 보이시죠 나이스 사실 하나도 안 위협적이었는데 풀 뺐네 우리가 뒤에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마나가 많이 부족하네 저 이제 암호무가 올 때가 됐죠 암호무가 바텀 제가 다 털어먹어가지고 약간 화가 났을거에요 여깄다 암호무 오를 수 있어요 와드를 하나 박아야되는데 밀고 한번 올라가볼까요 미드갱 안당해야지 굿 여기 암호무 화나거든 2를 비거든 지금 암호무 화나가지고 그냥 화들짝 들어와 여기밖에 해야지 여기서 기다리면 어떡할건데 그럼 먹고 죽기 불로먹고 죽어버리기 죽어버리기 그럼 이제 바텀이 됐어요 바텀 깨 됐어요 격 격 격 격 격 박지공 유독 박지공 유독 남이 좋은데? 남이 좋은데? 아랫 빠이겐 좀 이따 먹을게요 네 르블랑 내려가 아 르블랑 분신이었구나 그니까 노플 총 르블라 르블리 노플 오게 아 짠 짠 쭌쭌쭌 띠띠띠띠 어 뭐야 그부리 텐 와드 바꿀께요 아모모가 일로 바로 올수도있음 아 나 쓸걸 Q Q가 있는걸 까먹었네 퀴가 아무것도 못해요 와 죽이 안죽네 드래곤 좋은데요 뜯어먹는거 나쁘지 않은데 라이저 매우 좋았어요 남이 좋은데요 미드 근처 저 이제 드디어 알았어요 저의 진면목 아무것도 안한다 뭐 하려고 하면 파멸이다 드디어 알았어 나의 미력 드디어 알았 뱀뱀뱀 그리고 신발하나 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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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수 있는게 없으니까 목줄이 탁 채워지네 너무 많이 쪼는거 아냐? 루시아 나 때리면 됐는데 약간 못한다 오케이 아마 치마 까비 와디 바꿀거야 네 여기 키와 있겠네요 간다 포비 6랩? 쟤 왜 6랩이야 6랩 루시아 대신 먹어가자 아까 혼자 아 그래서 루시안이 5랩이야 탑탑 우리 또 뿌리 뿌리 아 아 아 아 갉아먹는거 좋은데 다이브 다이브 다이브? 좋아요 다이브 할 수 있어 좋아요 좋아요 할 수 있어요 어 왔다 루시아 갔나? 잡다 어 아비 여기다 오는거 잡죠 오케이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이거 안되 아 이거구나 쭈? 쭈? 그 피라미스해 쭈? 쏘 띄였다 빠질깨? 네에에에에에에에에인 쭈? 참네 이거 왜 안하지 아무것도 아 재우려고 하는건가? 아 이렇게 되면 너무 재밌어서 못잘거 같은데? 저도 안돼 개깝이? 아 이거 그 위에다 던져야되는데 잡았어요 이거 안무 바텀? 미웅 미웅 아 이거 죽었어버린다 이거 잘한다 잘한다 아 나 퀴를 게임이 재밌어지는 중 공 오다 얌 부정 상대로 공격 스팸 아 스팸 2 스팸 괜찮아요 그 Q때문에 제가 빨라져서 잡은거에요 제가 발버리면 빨라져가지고 이렇게 긍정적일수도 있구나 아니 이게 갑자기 형이 왔는데? 왜 형을 불러와 아니 아까 안 이랬는데 26초 야 탑 뒤져 적을 처치했습니다 끝까지 갈게요 그려 아 암흑 뭐야 이거 아 잡았다 아 암흑으로 못 봤네 1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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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궁이 없었어요 어 르블랑 리드 빠비 저희가 리드 갈게요 나이스 새끼랄 나이스 나이스 가급 나이스 나이스 빨롱? 빨롱 빨롱 뽀삐 뽀삐 뒤 타워 철거반 하죠 바텀 너무 잘하잖아 철거반 나이스 나이스 아모모 미드 맞아 두개까지 내려가요 뽀삐 르블랑 맞어? 나 봐줄게 어? 여기 뽀삐 간다 계속 민다 우리 이거 봐봐 가라 뽀삐야 가라 뽀삐 왔었다 뽀삐야 가라 오케이 최고한다 왜 아무것도 안하지 진짜? 뽀삐 되게 좋은데 왜 아무것도 안하지 오 하나있어 하나있어 살거 줘야지 하는구나 W 하나있어 아 모모가 차려왔어 미마 미마 빙 빙 빙 빙 빙 사이브 한번 빙 페인 잡자 나이스 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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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이 아무것도 안하지 어? 돈이 너무 많은데? 1300원 이건데 여기 여기 올랐네 지켜주세요 아 뭔가 적극적으로 안 막아 뭔가 그냥 순응해 조선시대 노비처럼 그냥 순응해 아 비판의식 없이 어 그냥 때리면 그냥 그냥 궁금한다 그냥 전생에 죄가 많아서라고 하면서 그냥 막고 있어 니 팔자여 그게 어 그니까 거의 카스트제도야 그냥 순응해 어? 암홈이다 뭐야 암홈 왜 저러고 있어? 뭐지? 순응하고 있어 다 순응 중 야야야야야 어이고 야아 정화 마 궁 아이 꽃 얘네 밥도 못 먹게야죠 그냥 그러면 반을 좀 하려나 아무것도 안해 어? 베인베인? 베엄 이런 이런 잘행팟도 있네 급하게 모았는데 싸운게 아닐까? 거론 싸우지 말라엄 최선을 다해 맞서 싸워 나 간다 아 빨라 더 암홈 더 암홈 호피가 와 좋다 아까 뒤에 암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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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버릴까요? 안 쪘어 어? 와! 누가 보이네? 와 나이스 스플릿 나이스 휠 못 잰다 함 분신을 왜이렇게 잘 다뤄 아 이거 왜이렇게 느려 이거 왜 안하는지 알겠다 되게 재미없다 이거 원래 그런게 재미없지 밑에서 되게 재미있네 약간 위험하게 하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위험하게 할 자신은 없다 앞에 막 깔짝깔짝 하면서 어 주도적으로 해야되는데 그럴려면 잘해야되 안전하게 하면 재미없네 하긴 안전하게 하면 다 재미없지 아모모 여기 어디로 왔는데 아모모 탑 옆에서 동작이 날 필요로 해 이 아모모 그 아모모 베인 바텀 아 이거 쉬레를 빨리 쐈어야 되는데 아 이거 쉬레를 빨리 쐈어야 되는데 와 쉬레를 쉬레를 어 걸사네 용인데요 용 50초 근데 되게 재미없다고 하는데 별 차이 안나는데 생각해보니까 별로 차이 안나 아 하지마 되게 별 차이 안나네 재미없는거 맞음? 우리 이기고 있는건 맞아? 아니 재미있는데 왜 팀원들이 죽었어 잠깐만 이거 이상해진다 난리났다 왜 재미없는거에요? 하하 낫소서 또 간다 낫소서 낫소서 간다 자야 옆에 있어야겠다 나는 지켜 지켜 낫소서 지켜야겠다 안되겠다 낫소서 못지켜 샤워 오호 어 나왔음 우와 저 안에 숨었어 아 W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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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가짜 잘가 잘가 나이스 나이스 아 나 알겠다 이제 난 이래서 지루한게 아니었어 당신 아직도 몰랐어 어 나미래서 지루한게 아니고 그냥 셋이라서 지루한거였어 그냥 오래돼 새벽이 오래돼서 띵띵 용먹을까요? 제국? 제국 왜 안가냐고 용이요? 용먹죠? 오케이 뭐야 저쪽도 용먹으려나면 돼? 이거 왜 안돼? 아 미니언한테 안되는구나 이거 용먹자 소멸해라 우리 애 났었어 소멸해라 용뎁 사실 몇개 안먹었었네 어 나이스 쟤 바롱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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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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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워볼까요? 나이스 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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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EP 바롱 락 바롱 바롱은 뺏겼지만 시들어라 어허허 이거로 그려볼까요? 어허허 람뿌 생리지는 못할 것 같은데 용 가져 오케이 람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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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어 오케이 어딨어? 저기있어? 살려줘 근데 뭔가 이렇게 밍밍하냐? 이번 판 3시 30분이라 그런가? 쟤네들 못하는 애가 있고 잘하는 애가 있는데 봤던 애들은 좀 못하는 거 같아요 근데 비등비등해 그러니까 우리도 비슷한 비율로 있어 그래서 내가 못하는 애 담당이고 뭐가 저쪽도 왜이렇게 밍밍하냐? 계속 이럴 거 같아 뭔가 비슷해 킬대도 지도 타워는 좀 그게 한데 어 나 이거였어 뭐야 30분 차이야? 30분 차이 아 오케이 어? 어이 쉣 밑간 한번 해주고 어 내꺼였어 이거 어 내꺼였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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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 죄송 하지마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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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하나씩 하나씩 어? 어? 자크 되게 작아졌어 나 되게缺는 해싸 그래서 비빔박 자로 제가 있지 그런데 살았어 짜요 베인이 좀 치네 네 베인 잘해요 베인이 좀 치네 바텀 라인 먹어야 돼요 피도 많이 먹었네 그냥 쇠약 걸어버리면 돼 정화로 풀어버리면 그럼 또 걸면 돼 또 걸면 돼 쇠약 정화 그 뭐야 쿨 몇 초인데 쇠약 쇠약 6초 쇠약 라인전에서 W도 삥 죽고싶지않았어 르블랑 간다 르랑이가 적극적으로 낯사스 보는데 르블랑은 오케이 여기 르블랑 릭트쇼 오래 돌리면 안 돼요 오케이 몰고 이제 바텀 밀어 릭트쇼 재밌는데요 무섭다 무서워 무섭다 무서워 계속 따라가고 싶어 어디갔냐 난 사실 찾아내도 못 죽이는데 내가 죽는데 죽어서 말게 바텀 한 번 밀어볼까요 바텀으로 힘줘서 베인 베인 17레비네 뭐야 르블랑 저기가 있네 뒤에 뒤에 르블랑이랑 워 아모모모 탑에 있는데 쿵 쩔쩔암 삘카처럼 그럼 안 뛰야지 우리가 되게 뭉쳐있네 앞으로 밀고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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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보지마 쿵버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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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그냥 탑을 밀는데 아무원은 뭘 진짜 싸웠어? 상대 모르게 아무원을 밀어 오잉큐인데? 바론도 나온다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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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도 아무원이네 한명 막으러 가야될 것 같은데 누가 나도 막을 것 같은데 아무원은? 잘 미네 못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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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 몰렸다 진짜 같은 가짜 짐 막아야돼 아 짐 막으러 갈라 그랬는데 와 개쎄 잠깐만 잡소? 어 뭐 베인 어? 아 거짓말 끝났는데? 거짓말 하지마요 누군가는 집에 가주셈 어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안무무가 아주 천천히 밀고 있어 당했다 당했다 너 강화기관이 왜 있으시지? 나 왜 있음 왜 있지 저거 나미잉 잡아 잡아 보내지마 빨라져 늘어졌다 첨화 아니 천멸 나미잉 BEIN이 너무 쎈데? 나미잉 와 나미잉 와우 와 와롸 나이스 근데 정글 없어요 용 바론 선택 가능 바롱 이랑 이게 안 끝나네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용용? 근데 용 이거 베인 어떻게 잡지? 베인 18렙인데? 베인은 최악을 걸어서 잡아보도록 하죠 딴거보다 베인 점사 베인 점사 나야 세야 나야 베인 여기 어딘가에 베인이 숨쉬고 있어 베인 셔저 용이 우리 병인데 억지금 두 개 물었는데 돈이 너무 많아 바론 먹죠 그냥? 이거 불편하다 라인이 불편해 불편해 아론? 불편해 불편해 르블랑 여깄어요 네 르블랑 여기 탑 어떻게 합니까? 탑 나비도 먹어요? 맞았어 불편해 탑 뭐야 왜 이렇게 반합이 안되지? 여기 밑에 베인 불편해 불편해 어? 자비 어? 저 못가요 거기 나 죽는다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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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수고하셨습니다 미드로 전공법으로 밀어 지금 재재 전공법으로 위로해서 괜찮아 우리 전공법으로 잘 다녀 바로 간다 바로 간다 굉장히 빨리 먹어 이거 어떻게 맞지? 너무 빨라 못 막아 가라 제라스 제라스포 킹 구 이제 뚜뚜루 트리게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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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줄게 서위 이게 뭐야 집에 가야될 때 미니언 이거 어떻게 미드 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2억제 길린거지? 내가 약간 우르르 몰려다녀서 하하하 미드에 3명 오케이 미드에 1차는 줘도 돼요 줘야겠다 이거 물리면 큰일난다 으아아아아 물리면 큰일난다 물리면 범인이야 어? 잠시만요 어? 베인 베인 나이스 잘 시켰습니다 맞았네 와아 미친 베인 정화 쓰는거 봐라 물리는 사람이 범인이야 한 번 더 한 번 더 지금 퇴약 들어갔는데 눈불랑이 들어와 아 비임 어 좋아좋아 뭔가가 죽었어 와아 미쳤네 미쳤어 하하하 레디컬 빔 하하하 빠바밤 노정화 정화 정, 정비 정비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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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빼 안 빼 안 빼 와 와 오금 저릴 뻔 했어요 와 오금 괜찮아지 우리 정화가 없어 정화가 없을때 싸워 님들이 이겨주세요 뭐가 문제야 여기 지금 잔뜩 영양분 있는데 정화가 없어 포탈이 하드 되었습니다 근데 뭐 마일로부터가 졸리고만 이거 하하 하하 용나우 없어 용먹으면 매우 좋아요 용먹으면 세개 네 나뉘기 주고 우리 리드랑 용먹으면 용먹으면 라스스 기완이 있고 제라스 기완이 있고 아주 좋네 와라 아 제발 리드비드 아 제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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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카이팅이 너무 자야 살아야돼 제발 오 간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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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피사아 제가 했어요 신에게는 어 피사아 나 잔다니까 왜 신에게는 어 라인을 지우면 나 라인도 못 지워 나는 참고로 참고로 안 번만 봐줘 레인이 되게 잘한다 와 이거 좋네 빵 터지기 되게 되게 밍밍하네 용섬하네 약간 좀 물 많이 탄 스프 한입한 느낌인데요 지금 이대로 갈 수 있나요 사실 이거 완전 서사가 그거야 강탈을 안 써서 졌잖아 하하 근데 강탈을 들었는데 졌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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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줄은 상상도 못했네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점점 뇌를 빼면서 하고 있어 그냥 멍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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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멍하니 멍하니 그 게임이 쉽지 않네요 차라리 강타 없었을 때가 더 재밌었던 거 같아 하하 뭐가 이거는 그 병갈씨 병갈씨 방에 한 명 한 명만 배내도 돼요? 쓰레기 같은 새끼? 누구요? 쓰레기 같은 새끼 누구요? 하나만 할게요 누군데요? 나 왜 못 봤지? 아 아까부터 계속 지랄한 새끼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아 미안해요 제가 딴 방에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 나 못 봤는데 누구지? 아 누구지?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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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그 아시잖아요 예 적당히 해야지 그쵸? 저 즐기면서 하고 저희 즐기면서 했잖아요 재미있게 노는데 대회도 아니고 하하 하나 했어요 아 근데 이대로 갈 수 있나요? 아니 내일 다들 일정 몇 시 시작이에요? 저는 열두시요 열두시? 저는 아홉시요 어 한시요 보내드리죠 아홉시 아홉시 있는데 아홉시? 아홉시 괜찮아요 아홉시? 나 내일 저거거든? 몇신데요? 아홉시보단 뒤에요 아홉시가 있는데 약간 엄살을 부릴 때는 좀 아니 그 네 잠은 네시간만 자면 되니까 아이고 그건 맞는데 네 아홉시 아 이게 참 한판만 그럼 딱 해볼까요? 한판만 아 저희 쪽에 딱 그럼 너 잠깐 화장실 잠깐만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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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다 이러면 그러면 제일 자신 있는 거 하겠습니다 제일 자신 있는 거 오케이 오케이 네 전파는 그냥 저희 다 잘했는데 운영이 좀 문제가 있었다 봐요 약간 뇌 빼고 해가지고 제가 네 네 이상한 라인 가고 막 채팅창에 그 숭아빠님 채팅창에 이런 채팅 올라왔는데 어때요? 지가 이명박이야 나폴레옹이야 4시간자 고사로 와 일침 있었는데 좀 약간 수용하실 생각이십니까? 어제 12시간 자서 괜찮아요 아 12시간 아니 뭐 전날 뭐 미리 자기 24시간 자면 다음날 안 자셔도 되고 그럼 그럼 이명박 랩폴레옹 숭아빠 레츠고 그리고 지금 제가 그 되게 어색하게 미니백 가렸거든요 굳이 가릴 필요 없을 거 같아요 되게 민망해지네 아 난 또 그 정글 동선이 또 보여가지고 민폐를 끼칠까봐 아 베인 전문가네 아 그래요? 리얼? 전문가네 아이 잘하.. 아니 그냥 전문가 같은 움직임인데 베인을 잘하는데 헉 다이안데요 얘? 아 뭐야 아 플레고 아 에메라이드 에메라이드 에메랄드니까 전시즌 다이아님? 그런가보다 아니 근데 탑 베일인데 파이법을 되게 잘하네 나소스 신발도 신속신을 가고 근데 종수씨는 내 내 방 채팅을 어떻게 아는거지? 방송을 껐나? 아 맞습니다 정수씨 방송하네요 네? 정수씨 방송하네요? 네? 정수씨 방송하네요? 방송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근데 제 채팅을 어떻게 알아요? 저도 저도 못보는 채팅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아니 아까 보는데 아까부터 계속 그러길래 제 방송 채팅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냐구요?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정수씨 방송 끊었으니까 정수씨 방송 끊었으니까 그 공간이 있어요? 제 방송을 켜놓을 공간이? 아 그럼요 채팅창만 켜놓으면 되는데 아 그럼요래 아 그래요? 아 이게 멀티테스킹이구나 아 그럼요 그 정도 해줘야죠 맨사에요 아 맨사에요 나 계속 이해를 못했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거지? 자 갑니다 출발합니다 오케이 렛츠고 아 이거 진짜 이겨야되는데 여기서 더하면 나 못하거든 피곤해서 오케이 이제 이겼습니다 이기는거 하죠 팀으로 상대했어야 되는데 베인 버섯 맛을 보여줄거야 버섯 미소곰탕 먹었어야 되는데 뭔가 약간 이게 느려졌어 어 이거 해야지 클릭 이게 한 2초 느려진 2초 더 안 그래도 느렸는데 피곤해서 그래 피곤해서 안 그래도 느렸는데 결대로 갑시다 결대로 오케이 결대로 가기 결대로 가요 그러면 저 승률 100%로 갈게요 승률 100%로 승률 100%로 아 승률 100% 할거에요? 네 오케이 그럼 승률 100% 나도 합니다 뭔데요? 뭐 승률 정글 승률 100%에요 정글 승률 100% 뭔데요? 헤카린 헤카린이요? 100%에요 100%에요 헤카린 벤이야? 아냐아냐 아니 셀프 벤 하려고 나면 벤이라는거지 뭐 벤하지 새나 일단 새나 벤할게 좋아 나도 더이상 적을 필요없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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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이기기 스웨인 나틸러스 어 이거 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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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니처 피글? 비니맥 가리겠습니다 뭐죠? 뭐잉 브란드 브란드를 이 자식 디디 음 저 깡철로 깡 깡통로봇 깡철로봇 깡통로봇 진짜 오케이 이번판 이김 너무 나대는데 저 깡통로봇 짠 깡통로봇 찐 오 락스 깡통로봇 승률 몇 퍼센트에요? 안해봤어요 저 잘 안해요 그 그 마나 많이 들어서 땡기는거 많이 하고 싶은데 잘 맞지도 않고 어? 아 치장님들 한판 하셨네요 한판 했어요? 엘코우즈 이겼어요? 여킬 10대수 여킬 10대수 졌는데요 승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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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브랜드를 그 혼내줄게 노틸러스랑 쓰레쉬랑 블리츠인데 승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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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하니까 나옴? 샤코 후반가면 쓰레기 아님? 근데 초반에 개짤인거잖아 초반에 샤코가 맞고 후반에 아우렐리아 할 소리 맞나? 그것도 방법이지 합샤코다 아 뭐 샤코 타임이야 근데 샤코가 이게 싫어 그 궁 쓸 때 빡 머리 두드리는게 너무 싫어 진짜 머리를 왜 두드려? 막 머리를 두드려 얘가 아 그런게 있어? 모르는구나 나 몰라 그러면서 두개가 돼 그러다가 막 머리 두드리면 야 저쪽 진짜 개 물몸이다 그러니까요 할만해요 두드리니까 두개가 돼 머리를 머리부터 쭉 찢는거야 걔가 그럼 두개가 돼 근데 하나만 진짜야 문제는 뭐하지? 가짜도 데미지가 들어가 내가 보니까 이거 와드를 내가 한번 바꿔가지고 그런거 같아 승리의 2013년 승리의 와드 유령? 유령 고스트 고스트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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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스킨들이 너무 고급스러워졌다 캐리어가 있는데요 큰일났다 캐리어 뭐야 어디 상대 미드에요 우리도 T1 있어요 한명 우리도 있어요 던전하다 상대는 서포터 나는 나는 아닌데 인배 갈까요? 우리 인배 약하긴 해 그게 중요한게 아니야 진배씨 여기 봐줘야되요 샵보가 뺏어먹을수도 있습니다 아 맞아 나 뺏기면 나 울거야 흠흠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캐리어가 미드갔네 근데 진짜 캐리어인데 아이디가? 아니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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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나 딱 어때 어때 오오 오케이 전멸 오케이 전멸 누구의 전멸이 더 같이 있지? 럭크스요 럭스도 전멸 써? 아 아니야 레오나가 썼구나 근데 저는 또 그게 있어요 마공정 마공정 아 오케이 그리고 상대 앨리스는 정글이야 근데 앨리스는 또 갱을 자주 하는 정글이야 그치 풀 되게 중요해 초반에 중요해 초반에 받으려고 안해 어 리쉬 해주는거에요? 안하고 싶은데 안하면 또 징징대시잖아요 뭘 징징대요 아깐 한번 해줬어야지 네? 아까 한번 해줬어야지 아까는 아니 뭐 그 한 1-2초 빨리 간다고 뭐 뭐 보기영화를 누려 그냥 아니 선 2레비 중요하다고요 이게 더 이상 안돼요 더 이상 안돼요 에이 에이 바텀 두 번 바텀 두 번 오세요 나이스요 네 조심 여기 조심 여기 조심 아 역시 죽겠다 나이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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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아 되게 미쏘다 한 대 리쉬 해주갔어요? 안했어요 안했어 하긴 근데 앨리스가 안하면 어떻게 하지? 원래 안해요 지금 앨리스는 근데 힘든데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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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나이스 되게 매섭네 매섭게 하네 2레비다 샤쿠가 아니라 조컨데 이거? 하하하하 또 이 녀석 앨리스 갱갱갱이야 미드 조심해야됨 미드 파 미드 파 ח 키도 키 좀은 땡기고 있습니다 초반에 참하는 중 이것도 드셔주세요 네 제가 오케 아 안되네 아 오케 아 아 이거 이거 잡아 아이유 나이스 17개 17개 똑같아요 CS 이거 AD 샤크인가? 아프네 그런거 같은데 샤크 풀 썼어? 샤크 풀 없어요 아하 그럼 안 썼네 필요없네 아 자 요거 먹을게요 여기 한번 물어서 딜 좀 해야 될 것 같긴해요 한번 물게요 가서 자 한번 이거 치려고 올 때 오케이 오케이 우리 미니언이 없어? 미니언이 항상 없네 후시라면서 나이스 둘 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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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거 핑헌잖아 핑헌인데 저기서 뭐하는거야 저거 아니 뭔데 저거 오케이 뭐지 뭐지 어 또 맛이 이상한데 녹턴 괜찮아요 여기 와드긴 해요 침 틀어 오케이 브랜드 오케이 맞췄구요 그곳이 녹턴이니까 용기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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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바위게 싹 먹었기 때문에 게이드 게임 뭐야? 갑자기야 앨리스 여깄다 화났다 화났다 두벅두벅 아이 땡큐 앨리스 여기 맘껌 미세요 브란더 브란더 바텀 브란더 할 거 없이 그냥 있음 말론 브란더 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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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 잡고네 AD 잡고 AD 잡고가 좋을까? 깨틀림 왔네요 야 나이스 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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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가 언제죠? 아 요시 subtitle 요시 엘리스 요시 엘리스 탑 요시 요시 엘리스 탑 엘리스 쾅 스르 엘리스 탑 여시여시여시 와 여시여시 여시그란더시즌 레전드 와드 어 탑앨리스 에헤이 육충을 칠려나? 여시여시 여시 엘리스 위에서 내려줄까 여시여시 생각만 해 아마 육충 먹을듯 해줘 해줘 여시여시 여시 여시그란더시즌 공 찍었구요 아 고추장 바를걸 아 아 저 이거 칩니다 네 빼고 갈게요 형 나이스 거기서 집가는거 보고 나 궁 있음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기 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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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틀 아니야? 죽이면 될거 같은데 어 두명 나도 바로감 여시 아 피했다 뭐야 탑에 샷고 없는데 이거 옮기면 다같이 샷겠다 아 아 빼야겠다 여시 얘 어떻게 뒤로 왔지 와드가 있었는데 버그 버그 썼다 버그 핵이다 핵이다 핵 여기 뒤에 엘리스 오케이 피 없으니까 우리 빠질게요 가요? 오케이 안갔네 와드 와드와드 락쿵 없음 자기가 먹는거 아냐 엘리스 저도돼 엘리스 지금 정글 하나도 안먹었어 네 오래비는 사치쓰고 있어 응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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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스 거기야? Mr. 아니요 없어요 흠 흠 앨리스 위치 안보이면 집갔다가 폭발하나? 흠 흠 흠 흠 흠 투망을 써버리네 어 미드 한번 들려볼게요 요시 요시 마나 없음 마나 없음 어디 와템 그럼 와드만 바꿔가 오케이 집갔다가 바텀 쫓다고? 엘리스 여기 어? 브란도 요시 요시 아우솔 내려간다 이제 땅캄 엘리스 간다 엘리스 이색한 나라야 엘리스 자 간다 나 바텀 쪽 각 보고 있긴 해요 무리할 필요 없어 네 엘리스 시간만 끌어도 개그 엘리스 엘리스 6랩 2랩차 아 나 강타 써버렸는데 엘리스 집갔어 상관없음 엘리스 집갔어 상관없음 엘리스 집갔어? 그럼 그냥 먹는다 또 끊었어요 또 끊었고 계속 끊어 와드 없음 또 끊어놓고 계속 끊어 나 궁 갖고 올 수 있어 네 또 끊어놓고 요거 먹고 갈게요 내가 도와줘 응 나 강타 없어? 어차피 갔으니까 아웃솔 아웃솔 가 갈겁니다 나도 간 나이스 도토라 나이스 들어갔어 갈금쓰 갈금쓰 유춤까지 유춤까지 같이 유춤? 저도? 유춤까지 유춤까지 갈금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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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스 뚜뚜뚜뚜뚜 제가 뭐할라고 자꾸 마너 없음 나 진짜 가도든 엘리스 뭐할라고 엘리스 레벨 낮음 뭐할라고 뭐할라고 내가 몸 될게 내가 오케이 끝 끝 너무 욕심부리지마 엘리스 레벨 마인 까였네 브랜드 캐틀이라? 오케이 오이 삽은 똥피하기 게임 굉장히 잘하시네 그런데 똥이 굉장히 커가지고 이거 마나가 없네 자 가볼게요 네 일로 뭐 내려갔다 아우솔 전멸 빠지 고마안 하텀 아우솔 고마안 아우솔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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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 그만 그만 어... 그만... 어... 어, 오케이 아오리 난 갈거에요 난 마나 놓고 님도 안되 어, 잠깐 맞아 어, 나이스 나이스 난 더 이상 안해, 난 더 이상 안해 난 안한다고했어 어어... 어... 나이스 풀, 풀 두뱀 앨리스, 캐틀, 노플 오케이 아우 렐리얼 쏠도 없어 전멸 전멸이 다음 궁도로 하면 하난 죽어 하난 죽어 다음 다음에 내 손에 죽소 헤드레스가 있겠는데 내려감 우리 진의 운명은? 오오오 미쳤다 잘 가고 아니 어떻게 된거야 그것이 진이니까 다 죽었어 진 나 좋아 많이 좋네 9대2대 역대급인데요 저희 잘 수 있겠는데 승리가 목적이 아니셨군요 수면이 목적이셨군요 이기고 나야 자진 이기고 나야 자진 이겨야죠 탑 갈거 같은데 탑 쫙 미쳤는데 탑 영광축 갑니다 스턴이 꺼졌네 스턴이 꺼졌네 스턴이 꺼졌네 omas 스턴이оль 멕티 왜 우리가 다 빨았어 껍데기만 남았어 레오나 하니까 숨을 못 쉬는데 아 레오나 하면 안 되겠다 레오나 졸업 알리스다 아우렐리온 쏠 아우렐리온 쏠 무스무스 아 이거 또 있네 근데 이제 먹을 거 또 있다 아 이번판은 스무드하게 끝나겠네요 스무드하네요 스무드하죠 스무드하네 어 갔다 이거 아 뭐야 저거 나왔네 순간이동 맞습니다 엠즈들만 타는거에요 얼만데요 얼마 아니에요 돈받는거 아니에요 얼마냐고 물어보는거 자체가 올드에요 아 그래요 얼마 아니에요 돈받는거 아니에요 저 아웃솔 잡아도 될까요 아 그렇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 뭐 공포 걸리고 종소 아우렐리온 쏠 몰라요 하하하하 아웃솔 진짜 모르겠는데 봐도 봐도 모르겠는데 아웃솔 손상강림이다 자 갑니다 넘어간다고? 와 미친 플레이 아웃솔 들어가 들어가 레오나 들어가 들어가요? 아 여기 레오나가 시야 안따줬다 이거 나이스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아 이리로 나가면 돼 좀 믿었어요 엠즈하다 출발이 뭐 아 아 여기있다 어 어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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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드로 막았어 아 천멸 내가 괜히 가졌네 저거 뭐야 뭐가 모이고 있는거야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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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궁 궁 빵이에요 저 저 빵이에요 저 강화빵이에요 턴 자 갑시다 턴 한 5만번 썼어요 5만번 오케이 나 지금 궁쓰고 날라갈 뻔 어 아 또 욕심이 아 아 한라인더가 아 아 4000번 6000번 6000번 6만번 써서 파밍해요 1위에 핫라인만 8라인만 사밍해라 파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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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이에요 빵이에요 음흠 럭 엘리스 전성웅 1분명 어 캡틀 본거야 망한거야 눈치챈건가 눈치챈건가 그건 몰라 시레딩거야 시레딩거의 KT 왜 깨뜩이 봤을까 봤을지도 모르지도 욕 나옵니다 어 뱀 밀렸어 뻔했어 굿 시레딩거 극장 극장 열었다 어 좋아 앞으로 앞으로 아 아 아 지금 시간 22분 상당히 오래 버텼는데 집중력 예 지금 좋아요 용먹고 용먹고 육육 집중력 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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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쟤 망타 쓰지 말거야 어 강타 금방 도시는 것 같아서 오면 근데 불 끄기 잡아버려도 돼 우리 터비 당했다 어 아웃을 바텀인데? 엘리스턴 빈사에 집 갔어요 쳐보자 강타 없어? 안 오네요 안 오네? 온다 온다 엘리스턴 왔다 이거 싸움해야 돼 나 강타 없어 옆에 브랜드 빠지죠? 텔슨 럭스 전멸 샷코 들어왔는데? 악의 무리들아 마나가 온다 집에 가는 척 저 칠까요? 나이스 뭐야 어? 이거 브랜드 볼게요 브랜드 브랜드 아니 녹톤 궁 전멸 왜 이렇게 잘 써? 저거 나 쓰겠던데 기다렸다 써야돼 왠지 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아 잠시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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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빵 예요 빵 예요 빵 예요 아우 아파 뒤에 3명 라바던 간다 엑재개를 도륙하러 가야겠다 미드 한번더 미드 한번더 10초 9초 0 뭐야 미드 밀수 있겠다 학살 와 기가 막혔다 이거 와 나이스 와 호흡 기가 막혔고 연달아서 너무 연달해 가야 되나 퇴근 퇴근 기다려볼까 안오겠다 안오겠지 이걸 안오 이걸 안오? 엠지 아닌가 아아 엠지 난 엠지 아니여서 안탐 헤헤 와 엠지도 아니 엠지도 아니 용일보 엠지 이리 퇴근 또 알 도둑 아 도둑 뇌 우려 없는데 너거 왜 안 뒤짐? 왜 안되지? 어머놈이 죽었어 왜 안되지? 우려 없어요 빠집시다 용이 시켜요 이번 우리 트럼들 없는데 용싸움? 상대 억제기 없어도 먹어도 되겠다 레드먹구가 트롤 그 자체가 됐어 레드먹구가 트롤 트롤 근데 트롤 맞아 트롤 그 자체라 높턴 없는데 세명이서? 세명이서? 우리 자꾸 도파빈을 원하네 도파빈을 원하네 도파빈을 원하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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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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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좋아요 내려와라잉 어 뭐야? 아 진짜 손 두 번가게 하네 ㅋㅋㅋㅋㅋ 용 프리로 용 잡으시면 이지선다 용 용 와 이거 전기용 엠지용이잖아 이거 부터 도파빈을 원합니다 도파빈을 원하여 다이러하오 도파빈을 원하는 도파빈을 원해주는 도파빈을 원하는 드라마 도파빈을 원해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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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다 벌게 아 트랩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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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쥔쥔쥔쥔 어 이제 슬슬 아파요 빠지죠 빠질게요 내 눈에 타워밖에 보이지 않아 이제 mg 타고 온다 저거 어 깨겠다 저거 나 이거 먹고 간다 바퀴벌레 이번 팀은 정직하네 내 맛이 갈게 없네 어 바론이 바론이 먹어달라는데요 우리 컨텐츠 다 싹싹 핥해서 먹네요 오면 바로 그냥 좋아요 정거장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이거 인천 상륙차장 한번 가죠 저희 같이 갈까요? 아 이거 못하네요 아 못하네 아 그러네 일방통행이었는데 빵 땡 뱀새친의 출연 어 오케이 시원하게 한번 죽여놨어 뭐가 진짜야? 똥코 뒤에 똥코 아니네 가짜네 나이스 끝났다 끝났다 오우 아 너무 쉽네요 호흡이 점점 맞아가는데요 여기는 럭스 하나 럭스는 스스로는 못줘요 찬씨 하나 짐벳이나 아까 드렸으니까 못챔신 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제 만족하고 주무실 수 있죠? 까지하죠 주무실 수 있죠? 그럼요 잠이 잘 오겠다 4시간 30분 잘 수 있죠? 저 오늘 지금 기분 정확하게 어떤 기분인지 알아요? 어떤가요? 기곡파랑 14시간 하고 오전 10시에 딱 게임 끄는 기분이에요 썩 썩 유쾌하지 않아요 저 지금 14시간 제 방송중이에요 뱀 정수씨 직업이잖아요 투정부리지 먼저 직업이지만 이렇게까지 하진 않아요 보통 정수씨 지금 이걸 하는게 직업이에요 정수씨는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아요 네? 빅업도 정도라는게 있는거지 일중독이라고 생각하세요 병건씨 그럼 이번주에 24시간 방송 한번 하세요 좋다 좋다 저는 일중독이 아니에요 어? 정수씨는 신혼여행기간이에요 정수씨는 여행갔다왔으니까 달려야죠 한참 병건씨는 한 대 쉬다왔잖아요 원래 신혼 때 달리는거에요 알죠 신혼 때 한창 일 열심히 하고 하는거에요 왜냐 아 나에게 이제 좀 어 독립된 야쿠라 야쿠자로 치면 이제 소규모 자기 조직 소속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건씨 내일 그 실버 켜나 한번 해요 브론질이니까 저 쉬면서 그거나 보게 내일이요? 네 내일은 월요일을 말하는거에요 화요일을 말하는거에요 월요일을 말하는거에요 저 약속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니 뭐 끝나고 약속 뭐 밤새 있어요? 외박해요? 근데 저 서포스는 재미없어요 딴걸로 하면 되죠 네? 딴걸로 하면 되죠 딴걸로 하면 돼 그 옛날에 했었잖아요 다른거 걸리면 트로라고 그래가지고 못하는거잖아요 그 승급을 하거나 내려가거나 둘중 하나 하면 되죠 그 내려가는거 한 지는건 상관없거든요 등급 떨어지는건 상관없는데 열 번씩 지는게 기분나빠서 싫어요 아 그건 맞죠 어쨌든 굉장히 재밌었어요 저 진짜 가야될거 같아요 정수씨 지금 가세요 솔로랭크는 참 잘했는데 잘행을 하니까 집중력이 떨어졌어요 왜냐 시간이 4시 반이 나 아까 2시에 간다 그랬는데 아 4시 반이네 예 아 고맙습니다 얼마 받았어요 얼마 받았어요 저 오늘 2시 반에 방송 켰거든요 네 얼마 받았어요 얼마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했잖아요 방금 만원 받았어요 5천원 주세요 5명인데 왜 너 혼자 5천원 가져가세요 깡패요? 나누기로 했어 깡패요? 네 2천원씩 먹어야지 혼자 5천원 먹어요 너한테만큼은 깡패가 될래요 실제로 깡패가 아니지만 네 네 네 전용 깡패 미친놈이 저 지금 신혼여행 갔다 와서 온몸이 다 타가지고 거죽이 다 벗겨지고 있거든요 아래? 네 저 지금 거칠어요 정신이 거죽 두꺼워서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허물을 벗고 있어요 다이어트하네요 다이어트 그러니까 살이 좀 빠졌다 하하하하 가죽 무게가 어느 정도길래 살이 빠져요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인지는 재보지는 않았는데 진짜로 살이 빠졌어요 섹시한데요 네 멋쟁이 보통 옷만 갈아입는데 가죽도 갈아입네 갈아입는 거 아니에요 섹스맨 미친놈아 밤만 되면 약간 흥분하나봐요 부엄으로 부엄으로 아니 정순씨 또 신혼여행 갔다 와서 또 여행 가실 계획이 있다면서요 원래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갔다 오고 느낀 게 여한이 없어요? 아니 그건 아닌데 가긴 갈텐데 가까운 데로 한국이나 이런 데로 가려고 한국으로요? 한국 아시아 이쪽 왜요? 왜냐면 너무 멀기도 한데 음식이 안 맞아요? 아니 맛있는 것도 있는데 의중씨랑 같이 갔어요? 의중씨랑 같이 갔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의중이가 왜 그런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아 이제 알 것 같아요? 네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옛날에 저 세결주 다닐 때 음식 너무 잘 먹었죠 맛없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라틴 쪽 음식 되게 또 좋아하셨잖아요 굉장히 좋아했죠 중남미 쪽 근데 왜 근데 왜 과자 체질이 바뀌었나? 그런 거 같아요 맛뱀 아 그 라면이랑 그 김치를 좀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라면이랑 김치 가져가면 해외여행 가도 되잖아요 근데 라면이랑 김치는 한국이 많은데 굳이 뭐 해외여행까지 가서 먹어야 돼요 아니 반대로 그 음식 때문에 굳이 한국 여행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외국 가서 할 게 없어요 아 할 게 없어서 한국에서 한국에서도 사실 할 거 없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어차피 할 거 없는데 굳이 멀리까지 가서 할 거 없을 그럼 여행은 굳이 갈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할 게 없는데 그렇죠 솔직히 그렇죠 집에서 그냥 쉬는 것도 괜찮아요 쉬운 도파민 공급 기계가 있는데 그치 사실 방송 키면 도파민 쭉쭉이에요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은 도파민 중독이에요 중증 중독 정수씨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 수치를 재보진 않았지만 거의 그냥 뇌 녹은 정도 정권씨는 도파민에 뇌가 녹았어 내가 봤을 때 멘사였는데 지금도 멘사에요 그리고 이제 멘사가 뭐 의미가 있어요 멘사 뭐 멘사 아니니까 멘사 맞아요 멘사 맞아요 멘사 아니에요 그 오늘 받은 그 반절 입금하시고요 카톡 그 계좌로 입금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입금할 테니까 병권씨 그 오늘 그 원본박물관 그 계좌로 입금하시고요 네 저는 별로 안 터졌어요 아니 그 병권씨 유튜브 수입 굉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 그리고 그 유튜브에 40% 상납하고 나눠야돼요 저는 얼마든지 하죠 저는 그 멤버십 아니 그 뭐지 파트너가 아니여가지고 상납금이 좀 세요 아 그래요? 근데 그 병권씨 그 하루하루 계산하기 힘들거니까 한 달치 반 팀으로 정수씨도 아 그럼요 정수씨 그 그거 하세요 그 뭐야 랜덤 먹방 할 때 꼭 부르세요 저희 책 할 거예요 그 얼마 수입 얼마나 들어간지 그 누락되지 않게 돼 장부 다 뒤질 거야 알겠어요 한번 해가지고 정수씨도 그 잘 모르는 척 하면서 그 현질 유도하는 거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정수씨 모르는 척 하는데 여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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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선 스킬은 진짜 아직도 모르겠어 아 아까 나도 저도 속았다니까 처음에 아우레리소를 어떻게 몰라 하면서 내가 발끈했잖아요 그게 스킬이었는데 돈의 유도 스킬이었는데 나 그것도 모르고 내가 영업방해를 했어 내가 날라오는 게 궁이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궁이야?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몰라 진짜 몰라 아니 이걸 내가 아까 두 번 설명을 해줬는데 또 물어보네 분명히 내가 대답까지 해줬거든요 위에서 뚝 떨어지기라고 했잖아요 계속 그러면 날라오는 건 뭐예요? 궁도 두 가지가 있어요 날라가는 건 그냥 일반 스킬이에요 그냥 개석이네 날라가는 게 그럼 아니 그럼 케인도 그 막 날라가면서 막 다 통과하고 다니는데 케인이요? 케인 걔는 짧잖아 근데 아웃으로 저 뒤에서 그냥 헥카림처럼 오잖아 근데 그거는 근데 그 궤적을 수정을 못해요 한번 그 루트 뚫어버리면 그 일직선으로만 가요 멈출 순 있어 중간에? 멈출 수 있어요 아 그럼 개석이네 근데 그 속도가 좀 빠르고 그래가지고 아우렐리온 소리 막 미드 클리어하고 갱을 가는 거예요 그걸로 근데 너는 어떻게 알아요? 아웃을 해봤어요? 아니요 전 하진 않았는데 하면서 옆에서 막 당하니까 대충 오로라 스킬 몰라도 막 가둬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궁 같은 거 그쵸 그런 거죠 저 그 근데 우리 나머지 분들 계신데 우리끼리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으면 저분들 종시로 못 가잖아요 맞아요 종수씨 때문에 그래요 뭐 나 때문에요? 종수씨 오늘 벌은 거 엠빵 때리세요 종수씨 오늘 그 유튜브 수익에 오늘 혹시 침착맨 방송 영상 안 올라갔어요? 오늘 올라갔어요 그것도 예뻐 오늘 올라갔어요 그건 라이브가 아닌데요? 어쨌든 언젠가 하는 라이브 중 하나죠 그럼 모든 수입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까요? 종수씨 괜찮아요? 종수씨 괜찮아요? 종수씨 모든 수입으로 가요? 범위 확장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재산도 합쳐서 논하죠 반디가죠 너무 바라돈바에요 바라돈바에요 할까요? 모으죠 한번 저 너무 좋죠 한번 가죠 네 오백 알겠어요 정수씨 잠실 반 내꺼? 나 소공자 잠실 소공자 소공자기엔 너무 늙었잖아요 잠실 바론이 영지 떼줬으니까 나 소공자에요 전력 알았어요 가도 되는거죠? 아니 그럼 진아야 고생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찬희님 감사합니다 승반님 감사합니다 반반님 감사합니다 정수 때문에 가시지도 못했네요 또 나 때문이야? 네 그럼 저 때문이에요? 흑백요리사 너무 재밌어요 아 진아야 갔네? 안갔어요 나 물어보는데 흑백요리사 뭐 물어봐도 돼? 네 하루에 다 촬영한거야? 아니면 요리 만약에 딱 주제를 주면 준비할 시간이 있는거야? 준비할 시간 줘야지 미션마다 다 달라요 미션마다 다 달라요 편의점은 바로 하는거 같은데? 미션과 상황마다 다 달라요 비밀이야 그거? 말하는거? 비밀은 아닌거 같은데? 비밀은 아닌데 네 궁금해서 조수씨는 흑백 소환사잖아요 미션과 달라요 아 그리고 하나만 더 하나만 더 그 맨 처음에 할 때 그 뭐야 20명 뽑을 때 있잖아 흑요리사 네 근데 총 80명인데 왜 20대 20으로 한거야? 그럼 두번 한거야? 응? 네? 아니 그 처음에 80명 중에서 20명 가리잖아 흑요리사 네 근데 처음에 그 설명할 때 보면 안성재님 20명 백종원님 20명 이렇게 해서 40명 한다고 나오거든? 아니야? 한꺼번에 80명 다 한거야? 그러니까 40명을 심사를 한다 아 한 사람이 40명씩 심사를 한다? 아니 한 사람이 20명 20명씩 두 번에 나눠서 80명을 심사를 한다 그러니까 두번 한거지 그거 요리를 그죠 아 근데 그걸 편집해서 그냥 한 번처럼 보인거지? 맞아요 아 그게 궁금했어 아니 80명인데 20대 20인데 왜 나머지 40명은 어디갔지? 이 생각하고 있었어 맞아 두 타임으로 나눠서 했는데 어 수학과 아 그니까 어 그지 그지 아 나 궁금했단 말이야 어 수학선생님 그냥 사람들이 그냥 본다니까 이거 난 궁금했어 치명적이야 맨사는 아니지만 맨사야 음 편집이 다 순서가 다 엉망진창이에요 그지 좀 섞었지 그 대전도 다 순서 다 다 바뀐거고 어 왜냐하면은 그 흑수자 대 백수자 할 때 이미 떨어진 사람도 계속 구경하고 있어 맞아 맞아 다시 소환돼가지고 맞아 맞아 순서를 다 바꿔놔가지고 맞아 그래야지 이제 백 백 백이 계속 이기고 이렇게 약간 극적으로 만드니까 아니 그리고 그 신혼여행 가서 그거 보고 있으니까 너무 먹고 싶은거야 근데 거기는 막 멕시코 요리랑 일본 요리랑 막 막 프랑스 요리랑 막 프랑스 요리랑 이런거 밖에 없어 아 하지만 맛있었잖아요 근데 덜 맛있었어 아 어 한식이 짱인거 같아 진짜 까비 까비 의중이한테 올맞나 약간 의중이한테 했어 약간 의중이한테 했어 그리고 나 정말 거짓말 안하고 진아가 요리 그렇게 잘하는 사람인거 처음 봤어 잘했으면 올라갔겠지 아니 너 되게 잘했어 정수씨 네 잘했으면 올라갔겠죠 아니 거의 올라간 거나 진비 없어 근데 근데 나 그 흑백요리사에서 그 떨어지신 분 80에 있을 때 근데 그 분 식당 승우아빠 따라서 가봤는데 거기도 진짜 개맛있잖아 어디 갔는데 어디 갔는데 우리 같이 간 그 타코 아 그분 거기야 나왔어? 근데 그분은 편집해서 안 나왔던거 같은데 누군데? 누군데? 그 80 중에 한 분이었는데 나중에 승우아빠한테 들은거였어 우리 그냥 갔더니 진짜? 거기도 진짜 맛있잖아 거기 떨어지신 분들도 엄청 다 맛있어 맞어 진짜 맛있었어 정수야 정수야 그 자라 우리 흑백요리사 요리집 다니게 하자 정수야 가잖아요 다음주에 가고싶어도 못 가 거기 거기를 필두로 거기가 맛있으면 계속 찾아다녀야지 예약이 밀렸어 예약이 힘들어 저는 꽤 갔는데 어제도 무언박이랑 갔다 왔는데 왜 둘만 갔어 아니 그 내가 계속 올려짱슴 단톡에 파티 모집 아 나 신혼여행 중이었어 신혼여행 갔다 온지 한참 됐는데 사실 뭔 소리야 어제 왔는데 정수씨 내 신혼여행을 왜 네 맘대로 한참 됐다고 해 니가 한참 됐고 그것도 못 봤죠 그 단톡방에 베도라의 단톡방에 뭐요 비빔소리 파티 구하는 거 어? 못 봤어요 비빔소리 파티 구하는 것도 있었어요 정수씨 해외에서도 해외에서도 카톡이 됐는데 모르세요 아니 해외에서 카톡은 되는데 카톡만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아니 카톡 한 번에 쫙 보는 건데 비빔소리 파티 구했었어요 어? 갔다 왔어요? 아니요 아니요 미달라가지고 안 갔어요 차라리 미달랐어요? 왜냐면 그게 좀 나 그거 먹어보고 전주라서 전주라서 나 급식대가님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돼? 없어요 학교 다시 가면 돼? 은퇴하셨어요 아 은퇴하셨어? 네 어 정수씨 진짜 눈치 없으시다 딴 건 없어요? 딴 거? 많지 나 그거 알리오올리오도 얼마나 맛있나 먹어보고 싶고 3만원이 3만원 되셔야 그것도 파티 모았다고? 그것도 파티 모았었는데 그것도 잡혔는데 날짜 조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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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네 그거랑 되게 거의 다 먹어보는데 나 승우아빠님 그것도 수박도 먹어보는데 디저트 디저트 하 아니 근데 저 그 수요일날 수요일날 그 히든천재님하고 승우아빠님하고 도라이님 모시는데 거기서 승우아빠님이 선보일걸요? 에이스 크림 에이스 크림 그래서 나 옆에 방송에는 안 나오고 숨어있을 테니까 하나씩 먹고 남은 거 주면 안 돼요? 아니요 종수씨 사야 돼요 약간 우리 편의점이 그거 미션 종수씨 사 먹어야 돼 근데 100만원인데 종수씨 돈 100만원으로 사야돼 아 제 돈 100만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가격 책정할거에요 아 사먹을거에요 그러면 그러면은 메뉴판 50만원 50만원 왜요 저는요 반대가기로 했잖아요 제가 레스토랑 주인인데 그러니까요 니수입도 반대가기로 했어요 알았어요 그럼 반대갈테니까 50만원 갚어요 알았어요 아 맛있겠다 아니 근데 진짜 맛있어 보이더라 들깨 들깨 아이스크림 30만원 아 이거 너무 비싸 안 먹어 그거 아이스크림 30만원 어떻게 먹냐? 안 먹는다고 했어 오케이 알았어요 네 안 먹는다고 했죠 오케이 알았어요 아이스크림만 30만원은 안 먹지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면 승관오빠 올 때 저만 먹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 먹는다고 했어요 분명히 안 먹는다고 했어요 안 먹는다고 했죠? 수요일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요? 네 안 먹는다고 했어요 종수씨 아니 그게 아니라 형 그냥 투게더에다가 그냥 들깨름 뿌려 먹어요 아 그래 종수야 너 그거 먹어라 나는 승호 아빠가 해준 그래 그거 먹을게 그거 뭐야 엄청나게 그 어? 시원하게 얼린 그 분자요리로 한 들깨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근데 진아야 잘 생각해라 그 병건이는 먹고 나서 되게 맛없게 먹는다 종수는 그리고 종수야말로 더 보람 안 느껴져 왜 그런지 알아 먹고 이래 기껏해서 신경써서 만들어주니까 먹고나서 나 단거 별로 안 좋아해 뭔 소리야 시컷 다 먹고 나 근데 사실 단거 안 좋아해 내가 언제 그랬어 나 회 안 좋아해 나 단거 안 좋아해 단거 안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이제 먹기 전에 얘기하거나 시컷 다 먹고 뭐 먹은 것도 오지게 먹어요 내 맘이에요 내가 먹잖아요 근데 단거 중에 아이스크림은 다닐라 아이스크림 좋아해 초콜렛 안 좋아해 다닐라 먹어요 그거 들기름 뿌려 먹으면 똑같아요 아 들기름 뿌려 먹으면 똑같다고? 별 차이 없어 근데 종수씨 들기름 좋아요 옛날에 그 나 들기름 좋아해 비냉 먹을 때 가꿨어요 들기름 참기름 같았어요 참기름 가꿨어요 맛있었어 맛없었어 네? 맛있었어 그치 맛있었지 참기름맨이야 종수씨 그냥 사서 드세요 아 그니까 사서 먹으면 사서 먹을 수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워낙 유명해서 예약이 안 됩니다 맞아 예약 다 돼요 형 예약은 다 돼? 예약은 다 돼? 인스타에서 안 된다고 그러던데? 한 1년치 미련했다고 그러던데? 몇 개를 돌았는데 에이 그게 있어요 그 그 약간 해적코드 같은 거거든요 어? 요리사들끼리는 자리 만들어주지 어? 어? 치사해 난 요리사가 아니잖아 어 종수씨 요리사 아니라서 못 먹는데 내가 갈 때 가야지 어? 동반 1인까지 돼요? 어? 동반 몇 팀까지 돼? 아니 막 지난주는 거의 고깅패님 갔는데 동반 8명도 갔어요 어 치사해 어 치사해 어 치사해 나 가있어 왜 미국 외국에 있을 때 갔어 치사한 거 종수씨 말한 건데요 왜 단톡방 안 읽은 거 치사하다고요 아니 나 신혼여행 중이었잖아 하하하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종수형 그 온다면서요 시사회 때 아 그거는 부분적으로 읽었어 아 그리고 그것도 사실 시차가 있어서 원래 그날 다른 일정이 있었거든 네 근데 한구가 보니까 그게 시차 때문에 원래 다음날인데 그 전날로 체크가 되어있는 거야 음 그런 게 몇 개 있더라고 그 날 오시면 먹을 수 있어요 어? 맞어 맞어 종수씨 그 신혼여행 갔다 와서 껍질 벗겨준 거 가져오세요 어 지금도 벗겨줄 수 있는데 저 지금 장난 아닌데 모아놓으세요 네? 네? 종수 그 신혼여행 가서 껍질 잡고 벗겨진대 껍질이 무슨 껍질? 팔 보여드릴까? 타가지고 지금 나 내가 방송 잠깐 봐봐봐 아니 싫은데요 뭐 아 싫어? 몸 껍질이에요? 그렇게 낮춰 나 봐야겠다 알파이 뭐? 껍질 몸에 지금 껍질 벗겨졌어 보여줄게 그럼 왜 가져와 껍? 껍데기라고 하자 껍데기 아니 갖고 온 게 아니고 내 몸에 붙어있는 게 벗겨지는 거라고 지금 아니 갖고 오지 말하지마 종수 껍데기 봐야겠다 자 봐봐봐봐 어 그거 밥통이 붙어있는? 아 잠깐만 제목이 침착맨님 실밥 보내준게인데요? 아 원래 보내줄라 그러데 경건씨가 너무 못 해가지고 그치 아 1잎을 보냈잖아요 다시 1개 됐잖아요 아 그런가? 아니... 1 됐나? 여긴 보은 밥통에 쌀뜨물 늘어진 것 같다. 그치 장난 아니지. 이거 장난 아니야. 우와. 장난 아니야. 지금 대랑 등이랑 지금 다 이래. 와. 먹어요 그걸? 이걸 왜 먹어. 와. 가져오라 그러길래. 아니 나 보게. 와. 가스오부시 약간 그 뭔지 알아? 그 느낌. 네. 종스오부시. 며칠 안 가요. 이제 한 2, 3일 있으면 없어질 거. 으 징그러. 니가 더 징그러요. 마음이 징그러. 종수씨 안 징그러움 하시네요. 랩틸리 형 같다. 그게 장난 아니야 이거. 종수씨 다시 봐야겠네요. 다시 봐요. 안 징그러움 하셔서. 오 뱀. 그럼. 일단. 네. 내일부터 저 이제 운동할 거예요. 몸을 빼야 돼요. 83kg 만들어야 돼요. 왜 자꾸 자기 살을 어루만져요? 아. 이거 진짜. 참. 살 빼기가 참 힘든데. 네. 아. 참 어떡하죠. 형 뺀 거. 신혼여행에서 다 원상복귀 했나요? 원상복귀하고 좀 더 했어. 아. 아. 쪼라스 알파. 아 뱀. 정수씨. 뭐 어차피 결혼했잖아요. 그치 그치. 아니 그. 건강하려고. 이제 몸. 내년에. 루통 한번 까야지. 아. 지금도 깔 수 있어요. 지금도 신혼여행 가서 깠는데. 네. 흉하더라고요. 아. 근데 왜 깠어요? 네? 저는. 저는. 몸이 너무 못생겨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어떻게 하는데요? 래쉬가드 입어요? 아. 그니까 저 이번에 그 멕시코 갔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대부분이 한국 커플이 한 서너 커플 봤어요. 치마. 근데. 그 한국 커플은 거의 다 래쉬가드 입었어요. 아니 거의 100%. 한국만 입어. 약간 탈까봐 탈까봐. 피부가 연하대 한국 사람이. 아. 그것도 그렇고. 자꾸 그. 몸이 안 좋으면 자꾸 입어. 외국은 몸이 좋든 안 좋든 그냥 다 벗잖아. 맞아 맞아. 한국 사람은 몸 안 좋으면. 부끄러워해. 부끄러워해. 아. 그래서 수영장 갈 때도 입어. 저는 굉장히 그 외국. 그 해외여행도 갔다 왔으니까. 세계일주도. 그냥 훌륭훌륭 다 벗고 다녔죠. 맞아. 잘했어요. 근데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걸 또 신경 쓰는 거거든. 또 그거. 의식한다는 게. 신경 쓴다는 거에서 그냥 멈추면 그냥 신경 한 번만 쓰는 건데. 신경 쓰는 걸 또 신경 써가지고. 그게 의식하는 거 자체가 두 번 신경 쓰는 거야. 그래서 나 그냥 신경 쓰는 거는 그냥 나의 특성이라고 인지하고 그냥 신경 쓰면서 살라고. 아무도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남을 신경 쓴다는 거를 또 신경 쓰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오히려 더. 두 번 신경 쓰는 거라고요. 그게. 그래서 한 번만 신경 쓰자. 그냥 이게 사람마다 인종마다 종특이라는 게 있는데. 되게 뭔가 부정적인 건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인 부분이 또 있을 텐데. 긍정적인 부분에 집중을 해야지. 부정적인 부분에 계속 뭐 곱씹어봤자 뭐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그쵸. 그쵸. 신경 쓰는 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신경 쓰면서 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쵸. 신경 억지로 안 쓰려고 하면 더 그게 신경 쓰는 거야. 맞죠.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편. 아 맞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면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나는 신경 쓰는 사람. 그러면. 그래서 신경 좀 부르잖아요. 신경 쓰는 사람. 그쵸. 짜증도 내고. 네. 인성도 파탄났고. 네. 이번 달 상나도 갖고서. 가스라이팅도 하고. 네. 가세요 이제. 재밌었고요. 조만간 또 봅시다. 네. 병건 씨 우리 침철단 언제예요? 지난번에 하고. 아 안 잡았구나. 그 쉬면서. 아 쉬는 게 아니고 재정표 하면서. 앉아봤죠. 맞아. 너 은퇴하느라고. 단톡방에 말았어요. 그 침철단 할 때 그 이번 주에 만드는 저기 흑백요비사님 요리분들 냉장고에 넣어놔서 보관해 주세요. 어그러하게. 아 그거 예의가 아니에요. 오셨는데 그. 예의가 아니에요. 그 식량 제작해놓으라고 하는 거 너무 예의 아니잖아요. 아 진공포장 몰라요. 진공포장. 아니 손님으로 오셨는데 그거를 10인분 만들어 달라고 막. 아 누가 10인분이래. 조수 씨 10인분 먹잖아요. 아니 적게 먹으면. 근데 나 이번에 진짜 거기 가가지고. 올 인클루시버였거든. 올 인클루시버. 테이크 4개씩 먹었어. 그게 뭐야. 그니까. 먹고 자는 거 다 공짜야. 어. 아 전에 설명했던 거다. 이거 포함되어 있다고 가격. 뭐야. 무제한 이용. 어. 정수 씨. 정수 씨 살 껍데기 보러 왔다가 봐버렸네요. 뭘요. 가오세요. 아 연승도 성공했죠. 아 연승. 감사합니다. 아 근데. 마이크를 끄고 하네. 진짜. 왜 그래요. 정권 씨. 이거를 몰래. 이런 말. 쥐새끼처럼. 훔쳐보면 어떡해요. 쥐새끼처럼 이래. 아니 정권 씨. 아무리 반말은 쇠가 듣고 낱말은 쥐가 들어도. 너무 그렇잖아요. 낮에 들었으면 쇠새끼네요. 아 그렇죠. 쇠새끼죠. 밤에 들으니까 쥐새끼죠. 아니 근데. 아니 그렇게. 방갈하기 싫어요? 에? 아니 아니. 저는 좋아요. 아까워. 너무 좋죠. 병건 씨랑 방갈하면.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아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돈의 유도를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송을. 유도하는 게 아니에요. 병건 씨. 저는 일도로. 진짜. 여우가 따로 없어요. 병건 씨. 병건 씨 그거. 그 아까 한국인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꼬여서 긁어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러지 않아요. 아니 진짜. 특히. 수기장 방송할 때 일부러. 한 번씩 실수 한 번씩 쓱쓱하잖아요. 병건 씨. 병건 씨. 병건 씨. 병건 씨 그거 하고 싶은데. 차마 못 해가지고 지금. 도네이션비 만 원으로 올린 거 아니에요. 저. 저. 저 옛날에. 그 정수 씨 방송에서. 도네이션 계속 하다가. 저. 파산대. 파산대. 일단 50만 원 썼잖아요. 한 달에. 50만 원이나 썼어요. 네. 저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 그 뭐야. 잠갔잖아요. 풍. 고맙습니다. 해장님. 네. 정수 씨 그 풍 잠갔어요. 그 이후로. 아. 잠가지 마세요. 유도하지 마세요. 뻔히 보여요. 아. 유도하는 게 아니에요. 너 혼자 유도당해요. 아무도 유도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유도하려고. 빡대가리 플레이 한 번씩 하시라고. 뭘 빡대가리 플레이해. 미친놈아. 빡대가리 플레이 경고입니다. 아. 골드 찍어놨더니. 뭔지도 모르고. 언제적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 언제적이든. 또 그 얘기하면 또 도네이션 1,000원 나오니까. 안 좋아. 지금 새벽 5시야. 언제 찍어줬다는 거죠? 이러면서 그 도네이션 받으려고. 또 유도하네. 유도하지 마시고요. 정수 씨는 유도하면 안 돼요. 실버 가고 싶으면 연락해요. 저 한가할 때 한 번 찍어줄게. 찍어준대. 왜냐하면 난 실버니까. 난 지금 실버잖아. 실버 3. 실버 3. 그냥 인정할 거 인정하겠습니다. 종수 씨가 더 높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럼요. 이거 인정하려면 뭘 인정합니까? 그쵸? 근데 도네 유도도 인정하셔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병건 씨 때문에. 아. 저는 인정했는데 종수 씨는 인정하네요. 홀리. 워킹 이변도. 인정하세요. 병건 씨. 이번에 한 달 쉬고 오니까 좋았죠? 쉰 게 아니에요. 재정비요. 아니. 신거라고 인정해요. 네? 신거라고 인정해요. 재정비라고 인정할 건데요? 아. 신거라고 인정해요. 인정 안 하시네. 네? 인정 안 하시네. 인정 안 할 수밖에 없죠. 재정비인데. 아이. 누가 봐도 신거잖아요. 종수 씨를 똥이라고 하면 인정하실 거예요? 그게 뭐야. 알겠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누군가 종수 씨를 거대한 소똥이라고 하면 인정하실 거예요? 인정 안 하실 거잖아요. 어떻게 다 인정해요? 이게 무슨 말인 거야. 근데 종수 씨는 그 도네 유도 하시긴 했잖아요. 그건 팩트잖아요. 병건 씨. 유도를 한 게 아니라 시청자분들이 감사하게 도네를 주신 거죠. 어떻게 말을 그렇게 저렴하게 하니까. 근데 감사하게 주시긴 했는데. 유도했잖아요. 아. 어떤 상황에 따라서 랜덤 먹방할 때 유도하시잖아요. 자꾸. 유도하는 게 아니고. 유도하는 게 아니라 공개가 된 거잖아요. 아. 수입 반띵 하자고. 명건 씨. 예. 반띵이에요. 명건 씨 수입은 감출 수가 없어요. 그거 인터넷에 다 떠요. 아시죠? 조수 씨는 감췄잖아요. 뭘 감춰. 사람들한테 말을 안 하니까. 사람들한테 빨리 말하세요. 뭘 말을 왜 해. 조수 씨. 저는 안 감추는데 조수 씨는 왜 감춰. 명건 씨는 안 감추는 게 아니라 공개가 된 거잖아요. 조수 씨 잠실 방 가오세요. 아. 방 가오래. 그래서 잠실 여기 하나 한 기퉁이 내드렸잖아요. 거기다가 보금자리 마련했잖아요. 아니 내두면 거기 잠실 한 기퉁이 아니에요? 아니. 회사 돈으로 한 거예요. 대출 받아가지고. 아니. 그래서 내가 허가해줬잖아요. 본인이 뭐. 네 말 들으려면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굉장히 유도하네요. 또. 그러면 이제. 시청자가 답답해서. 아. 그만하시고 주무시죠 하면서. 만 원 또 유도하려고. 하하하하하하. 동갑 씨 아무도 그런 상황. 좀 잔잔하게 새벽에 토크하는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굉장히 유도하시네요. 지셨네요. 내가 그냥 썩으셨네요. 네. 히클처럼 절해주셨어. 썩은 거. 썩은 거. 썩은 거. 녹은 거 정수 씨죠. 도파민이 제대로 녹았죠. 저는 이번에 신혼자연 갔다 와서. 그. 리프레시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아.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행복한 상상만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병건 씨 때문에 다 망쳤어요. 아 저도요. 저도. 열. 내일 열두시인데. 잠도 별로 못 자고. 내일 그 일정. 다. 조졌어요. 종수 씨 때문에. 저 원래 오늘. 방송 2부 킬때. 롤 딱 세 판마고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종수 씨가. 그. 듀오 신청하셔가지고. 거기서부터 조졌어요. 아 그래서. 나는. 딱 배치 보고 실버 찍고. 해주려고 그랬는데. 근데 니가 계속 잡았잖아요. 여기. 잘해나면서. 실버를 못 찍었는데. 뭘 해줬어요. 실버를 못 찍었는데. 뭘 해주고. 진아가. 진아가 아까. 저격했어 우리. 아 맞네. 네.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저격 당해서. 나쁜 줄 알 뻔했어. 아 진아가 저격했어 우리. 진아가. 진아가 우리 저격해서. 이겨줬어. 아 이기기 싫었는데. 아 이기기 싫었는데. 아 우리 이기기 싫었는데. 제가 요리구로 이겨줬어. 그러니까 왜. 저격을 왜 하는 거야 대체. 그러니까 왜. 저격해서 이겨줘. 아니 내가 저격을 당했는데. 진아야 너만의 롤을 해. 왜. 어. 나. 나 솔링 돌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격로 두 명 받아가지고. 아 진짜. 나. 진아야 너 때문에 지을 뻔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열심히 이긴 거야. 지구에 있다가. 지구에 있다가. 바텀에서 6대스 나는 순간. 나갔어 나. 나도 나가고. 나도 나가고 싶었는데. 나가면 주무수 때 녹을까봐. 못 나갔어. 계속 있으면 안 되다. 시커러지 나갔어. 나는 하고 있는데. 한 4대스 하는 순간. 디스코드 확 확인했어. 진아 있나 없나. 나갔더라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어. 난 디스코드. 그거 할. 피지컬도 안 돼. 그거 하면. 1대스 더 해야 돼. 나 그거 확인하는 순간. 그래서. 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했어. 재밌었어? 근데 진아가 저격한 다음부터. 거기서. 끊을 타이밍이 안 나왔어. 아니. 롤이 요새. 나도 저기 뭐야. 신선생님 가서 몇 번 봤는데. 영태형이. 아이언이 되게 자존심이 상했나봐. 브런지까지 올렸더라고. 그리고 거기다 주차해놨어. 브런지 사이에서. 저 영태형 대회도 나가시잖아요. 뭔데. 짜친데. 울프가 하는 거. 아. 그거 영태형 나가? 짜치네. 아 짜치다. 영태형 거기 가면 좀 잘하지 않을까. 누구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영태형 되게 잘하지 않나. 팀 게임. 영태형. 탑 상대. 알기론 선행님이라고 들었는데. 선행님 잘할 것 같은데. 선행님 잘할 것 같은데. 선행님 마이크래프트 굉장히 잘하거든. 마이크래프트 기가 막히지. 비치컬이. 응. 근데 영태형은 마이크래프트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야. 병건이 안 나가 거기? 나가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나? 어. 나 초대 못 받았어. 너무 잘해서 안 돼. 나 약간 울프님이. 약간 나 인정해주는 거 아닐까 혹시? 쟤는. 방송에서 너무 잘해서 안 된대. 아. 인정하셨구나. 근데 그럴만해. 아까 레오나 봤지? 어쩔 수가 없다. 병건이는. 아 조수씨 말문이 막혔네요. 도네이션 유도하나요? 방 가오세요. 도네이션 받았죠? 지난번에 거기 나오는 분들. 그 뭐야. 5대5 하는 걸 봤는데. 가면은 안 되긴 해. 근데 우리 5대5. 우리 자랭 아까 할 때. 그 뭐야. 그 뭐라고 그러지 그거? 뭐야. 그 소독차. 소독차. 소독차 메타로 했잖아요. 계속 따라다니기. 그거보다 더 중구난방으로 할 수가 있어요? 소독차 메타로? 소독차 메타보다? 제가 그때 봤을 때 10분 CS가 30개였어요. 그래가지고. 10분 30개? 어. 그러면 나 라이너로 해도 되겠는데? 아니 30개는. 50개는 먹지 않나 10분에? 저 상상 이상해요. 그래? 네. 그게. 한번 나가세요.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못 먹는 흐름을 타면은. 진짜 못 먹어요. 그럼 서포터 말고 라이너로 미드나 원딜로. 한번 나가세요. 울프한테 얘기해서. 롤이 약간 그거 생기긴 해야 돼. 뭐. CS를 먹긴 먹는데. 타워가 먹으면. 타워가 조금씩 그래도 조금 세지는 걸로. 타워가 보강되는 거죠. 타워가 막타를 치면 타워가 조금 세지. 왜 그래야 돼요. 이게 뭐야. 타워만 먹이는 거니까. 타워 디펜스야? 초보자 보정. 초보자 보정. 그러니까 자기가 먹는 게 제일 좋은데. 타워가 먹으면 그래도. 자기가 먹는 거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조금 세지는 거지. 도움이 되는 거지 팀에. 그런 식이면. 본인이 도움되게 연습하면 안 돼요? 타워가 계속 먹어서. 피겼으면 잘 먹어요. 그게 차이가 있어야죠. 아 근데 왜냐면 CS 먹으러 오면 막 때려. 밖에서. 그게 너무 열받아. 원래 그런 게. 아 맞다. 그거 있다. 나 이번에. 여행가는데. 인천공항에 보면은. 라이엇 뭐. 뷰스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뭐. 10. 10분에 CS 뭐. 몇 개 먹긴가. 이거 있어. 오로라로. 진짜. 너무 어려워. 중급봇 케이틀린 넣어놓거든. 상대로. 절대 못 먹겠어. 그럼 조수씨가 못해서 그래요. 그런 것이. 내가 물어봤거든요. 성공한 사람 거의 없대요. 그래요? 조수씨는 거의에 속하겠네요. 저는 거의죠. 자신있게 했는데. 정수씨도 짜친 데 한번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수씨.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짜친 데 한번 나가세요. 정권씨가 안 나갔는데 제가 거기를. 저 실버잖아요. 실버. 도전 한번 해보세요. 정수씨. 도전이 아니고 너무. 너무. 너무 양악이에요. 양악이라고요? 할만한데. 아까 그 스몰트 하는 거 보니까. 할만한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 거기 나가면 안 돼. 기열이 형. 그 기고만장 하다가 얼마 전에 저 털리고. 시무룩한 거 못 봤어요? 이 형. 다 보다 게임 못 한다고 방송 켜고 인정했잖아요. 근데 조수씨 그거 계속 이 악물 갖고. 막. 발언 요구했잖아요. 왜냐면. 몇 년째 이어져 온. 그 골이에요. 여기서. 기열이 형 그때 그 병건씨도 있었잖아요. 그 청첩장 줄 때. 네. 너무. 너무 기열이 형이 승부욕을 불태워서 한번 이겼었어야 돼요. 근데 승부욕 불태우는 걸 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됐지. 왜 그걸 이 악물고 왜 그렇게. 아이. 정수씨. 진짜 나. 돈의 유도한 건가? 뭘 또 돈의 유도야. 돈의 유도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짜친데. 그거 신청하세요. 정수씨는. 아.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15,000원. 15,000원 가와. 15,000원 가와. 감사합니다. 산사열매님. 지능적으로 유도한다. 뭘 유도해. 우리끼리 대화를 조곤조곤 하는데 시청자분들이 감사하게 주시는 거지. 종수께서 졸리다 보면서 왜 안 나가는 줄 알아? 도네시아 10만원 채우고 갈라고. 도네 유도하려고? 아. 진짜. 오늘 수입 10만원 채우고 갈라고. 아. 오늘 수입 10만원 채우려고. 10만원 모질러죠. 10만원 아직 안 됐죠. 아. 저 오늘 14시간 방송했는데. 14시간 좀 넘게 했는데. 그. 최저시급도 안 되네요. 네. 그러니까 그거 채우고 갈라고. 아니에요. 아. 아. 또 참 났다. 아. 500원 가와. 종수형이 유도를 잘해. 천원 또 찾았어. 뭘 잘해. 아. 지난번에 그거 하는데. 아니 승우 아빠 존마가. 여우야. 나도 유도당해. 나도 유도당해가지고 그거. 굽기지마. 갑자기 낙타고기 뭐. 물쏘고기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나도 유도당한 거. 그래. 나 쟤한테만. 제 방송에 한 100만원 썼을 거야. 지금까지. 지금까지 살면서. 확인해 본다. 100만원. 아. 나 진짜 많이 썼어. 그게. 아. 진짜. 내가 그때 한창 채팅을. 도네이션으로만 한 거야. 채팅을 안 쓰고. 그럴 때 있었어. 근데 내가. 이게. 네이버 페이라서. 자동으로 충전이 되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야. 근데 내가. 알았으면 멈췄지. 근데 모르고 하고. 나중에 딱 보니까. 오. 50만원을 썼는데. 미친놈. 이렇게 해서. 바로 잠갔지. 품 잠갔죠. 너는. 그 정도 수위에 채팅을 칠 거면. 더 해도 돼요. 정수 씨. 정수 씨. 이거. 저 피해자. 저 피해자 1호예요. 정수 씨. 그 도네유도. 피해자 1호. 전 제가. 하늘이 알고 제가 알아요. 정수 씨. 도네유도 안 한다고. 절대 하지 마세요. 저 그. 병건 씨 그. 지난번에. 찜철전 할 때. 채팅내역 공개한 거. 아주 진짜. 미량만 공개한 거 아시죠? 네. 되게. 미미한 부분만. 그. 개인 프라이버십. 조금만. 네. 개인 프라이버십. 그러니까 병건 씨. 네. 자중해요. 병건 씨. 나중에 쉬고 싶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릴게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요즘에. 정수 지방에서. 그. 출몰 안 하잖아요. 맞아요. 재정비하느라. 아 재정비하느라. 홍소 형 궁금한 거 있어요. 뭔데. 어 그 뒤에. 저지방 우유. 그. 빈통 놔둔 거. 돈에 유도하려고 놓은 거예요? 아니 아까 햄버거 먹으면서 먹은 건데. 다 먹은 거야. 아. 우유를 통으로 놓고 마셔요? 얼마 안. 없었어요. 세균수 1A 등급. 체세포수 1등급. 정수 씨. 별 차이 안 나니까. 고지방 드세요. 아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뭐. 저 지방 없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먹었거든. 나중에는 이게 더 맛있어. 이게 더 담백해. 아 진짜. 이거 먹다가 그냥 우유 먹잖아. 나 좀 늦게도 못 먹겠어. 아 진짜. 진짜. 이게 더 맛있어.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시네. 병건 씨. 네? 내가 그렇다는데. 니가 왜 또 그래요. 이 쥐새끼 병건 씨. 영합 중에.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쥐새끼 병건 씨가. 맞는 영법이에요? 그럼요. 아니 쥐새끼 병건 씨가.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있어요. 네? 병건 씨. fuck you. 그러면 너는. 저거 뭐야. 우유 먹으니까 소새끼네요. 소새끼 정수 씨. 아니 뭐야. 만원 벌었잖아. 감사합니다. fuck you 하고 만원 벌었잖아. 뭐야. 미션이었어요. 병건이한테 fuck you라고 하기. 해야죠. 5천원 가오세요. 5천원 가오세요. 알겠습니다. 아 제가 또 이게. 아싸. 오늘 엄청 벌었네. 나도 한 몇만원 벌었데. 좋네. 좋네. 웃기다. 진짜 돈의 우득. 개잘하네 진짜. 아. 재밌는 거 없을까? 아 나 뭐 재밌는 거 없나? 정수 씨. 네. 그. 재밌. 재밌는 거. 아까 하셨잖아요. 스몰더. 뭐야. 스몰더 재미없었어요. 그 진짜. 스택 쌓았는데 250개 쌓아야 되거든요. 그걸 왜 해요 자꾸. 225개. 근데 221개 먹었는데. 상대가 항복했어요. 4개 남았는데. 정수 씨가 빨리. 못 채워서 그런 거잖아요. 아 그건 맞아요. 어렵더라고요. 근데 니가 자꾸. 미니엄 건드렸잖아. 아 근데 저. 저도 구슬. 빨리 터뜨려야 되가지고. 안 그러면. 3개 쌓이면. 저 노이로즈 생겨가지고. 제가 풀이 안 돌아서. 빨리 돌려줘요. 맞아 맞아. 뭔지 알아. 노이로즈 생겨요. 아시죠? 감수성. 감수성 아시죠? 허겁지고. 그리고 제가 또 옛날에는. 그. CS. 그. 가격 공유할 때라서. 대포 먹던 습관이 있어요. 아 맞아. 뭔지 알아. 이왕 먹을 거면. 대포 먹는 습관. 근데. 스몰더. 내가 아직까지. 두 판밖에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대포를 먹나. 조그만 걸 먹나. 똑같이 스택 쌓이는 거 같은데. 똑같이 쌓아요. 아 그래요? 5포만. 대포가 2배고. 근데. 스몰더는. 스몰더는. Q를. 상대편 영웅한테. 쏴도 그냥. 올라요. Q나 W나. 이거를. 상대편한테 맞춰도 오르고. 장마치. Q로 막다 쳐도 맞추고. 장마치. Q로 막다 쳐도 맞추고. 전마다 맞췄어요. 병건 씨. 아 그래요? 근데 종수 씨 그거. 스몰더 할 때.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면. 말을 왜 했어요. 네? 아니면 말을 왜 했어요. 아니야. 그냥. 스몰더를. 꼭 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면. 캐릭터가 많은데. 쥐는 룰루 해놓고. 전 룰루 잘했잖아요. 승률 100%인데. 스몰더도 잘했는데요. 스몰더 한 판 승률 100%인데요. 그래요? 한 번 졌잖아요. 스몰더 할 때. 안 졌어요. 검색합니다. 진짜. 종수 씨. 스몰더 맞으면 어떡할래요. 100% 아니면 어떡할래요. 몰라.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제가 분명히 봤어요. 끼고 있네. 저 보겠습니다. 뭘 끼고 있네. 자 검색합니다. 종수 씨. 쫄리죠? 네 검색하세요. 벌써 쫄립니다. 종수 씨. 내기고 내기고. 내기고. 오케이. 형. 눈이 페페 같아졌어요. 페페가. 아. 조선수. 싸움딱. 진. 네. 브런질. 진병 씨. 브런질인데. 아. 1532구나. 왜 그러죠. 어. 백프로네. 왜죠. 오케이. 아까 그. 저거 있었죠. 건물 내기. 병건 씨 그 사무실. 와. 전혀 없다. 돈의 의도였나. 나이스. 어. 이걸 주작해. 뭘 주작해. 나 이거 또 나갔어. 나 이거 월요일날 점검 받아야겠어. 뭐가. 뭐가 나. 아 제가 화면 막. 전환되는 거 봐. 화면은. 자꾸 이래. 아. 컴맹이요? 컴맹이 아니고. 뭔가. 케이블이. 뭔가. 오래돼서. 수명이 당한 거 같아. 케이블만. 옛날에 쓰던 거. 쓰던 거가. 네. 그러니까 그 케이블을 찾아야 돼. 어디 케이블이 터졌는지를. 아. 얘가 오락가락이야. 그러니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 그 진화 그거 전문가야. 케이블을 다시 꽂으면 되지 않아요. 살살. 그거를 해 봐. 해서. 일시적인 해결법이라고. 알아냈는데. 그게. 일시적인 해결법이 아니었어. 나 근데 병건 나 그거 알아. 광고 때문에 그런 거야. 그 그 그 뭐냐면. 나 그거 알아. 아 광고 때문에. 어. 어. OPGG에서 무슨 뭐. 뭐 H 뭐 어쩌고 한. 네 글자 영어 있거든. 응. 나도 그랬는데. 캡쳐보드가. 광고라고 자동으로 그걸 차단하는 게 있어. 응. 나도 그래서. 핫스톤 덱트래커나 OPGG 보면. 맨날 이거 화면 바뀌었거든. 응. 그거. 인터넷에서 어떻게 내가 했는데. 찾아가지고. 무슨 뭐 있어. 영어로 네 글자인데. 뭐 그거. 그거 때문에. 캡쳐보드가 자동으로 차단해. 그거. 풀어야 되는데. 나 풀었는데. 풀었어. 아. 그래서 이거 롤 할 때만 꺼지는 건가. 어. OPGG 보면 아마 꺼질 거야. 너 컴맹이구나. 어. 초원이가 없네. 다음에 내가 갔을 때 한번. 고쳐줄게. 근데 OPGG. 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 알아. 어. 그렇대. OPGG가. OPGG가 뭐 인수했다 그랬는데. 나 이거 어디서 들었더라. OPGG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번데. OPGG 사이트에 통으로 광고하잖아. 기억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맞아. 그렇게 해가지고. 비싸게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번데. OPGG 그. 그. 강남에 사무실. 그 뭐야. 건물 큰 거 하나 있잖아. 아 있어. OPGG라고 써 있어. 병건 씨도 한번 하죠. 병건 씨도 한번 하죠. 돈 좀 벌죠. 저요? 어떻게. 어떻게 벌어요? 뭐 어떻게. 뭐 코인 한번 해볼래요? 코인이요? 정식 코인이요? 정식 코인이요? 아 저 안 해요. 정식 무서운 사람이었네? 저 그거. 저는 그런 거 하면 다 망해가지고 안 해요. 어? 말 끊어놓고 갑자기 안 한대요? 저는 안 한다고요. 그런거 진짜. 갑자기 돈에 유도. 돈에 유달라고 했는데 좀. 자기도 모르게. 뭘 자꾸 돈에 유달라고 한대요. 돈에 유달라고. 아무 생각 없이 돈에 유달라고 했는데. 어? 이게 아닌데. 뭐지? 뭘. 뭐 갑자기 뭔 소리야 돈. 아무 얘기나 하다가. 어? 코인은 말하면 안 되는 게. 왜 말하면 안 돼? 아. 코인은 민감하잖아요. 왜 민감해요? 코인은. 코인 민감하지. 왜냐하면 그 뭐야. 막. 방송하는 사람들. 코인하고 막 연결해가지고. 그거는 약간 좀. 그래서 막. 뭐가 됐었잖아요. 그거는 뭐.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걸 한 거고. 아니. 본인은 코인도 안 하면서. 아무 말이나 하다가. 내가 왜냐면. 내가 인스타에서 봤는데. 네. 한국에 요새. 20대 30대에. 100억 부자가 그렇게 많대. 아. 코인 때문에. 약간. 엄청 많아졌대. 조수 씨 그래서 억울해요? 본인만 100억 부자 해야 되는데. 아니요. 나도. 나도 할 걸. 조수 씨 너무하네. 진짜. 본인만. 본인만 100억 부자 하려고. 아. 내가 옛날에 비트코인이라는 걸. 처음 인지했을 때가. 하나에 300만 원인가 200만 원 할 때. 알았거든. 그래서. 아는 형들이. 야. 이거 하나씩 사놓자 했는데. 안 샀거든. 네. 사놓을 거야. 돈에 유도하네. 돈에 유도 이거. 유형 뭐냐. 딱. 어. 저도 사실. 그런. 기회 있었는데. 천 원 딱. 돈에 유도 받으려고. 아직 없어요. 돈에 유도 했죠 지금 방금. 자꾸 이상한. 이상한 생각만 하고 있어요. 어. 저도. 전에. 옛날에 뭐. 뭐. 비트코인 10개 살 기회가 있었는데. 병건 씨. 응. fuck you. 이 새끼야. 아니. 아니. 미션도 없는데. 왜 해요. 아. 미션 없어요. 뭔지 알았지. 미친 거 아니야? 아. 정수 씨는 더 이상 얘기 못 하겠어요. 너무. 저도요. 알겠어요. 정수 씨 너무 천박해요. 지금. 섹스 섹스 거리는 애가. 아. 아. 더 이상. 더 이상 말 섞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병건 씨 요즘 운동해요? 그. 운동한다더니. 아. 그거 재정비 때만 한 건데. 아. 재정비 때만 한 거예요? 네. 재정비 때는 몰라요? 재정비 때는 몰라요? 네. 지금 활동기라서 당연히 운동 안 하죠. 정비할 때만 하는 거예요. 운동은. 좋아요. 뺨. 저는 내일 운동하러 가야 되니까 이제 잘래요. 예. 그. 다 주무세요. 진아 씨도 주무시고 정수 씨도 주무시고. 아. 내일 맛있는 거 먹고. 자전거는 못 타는 이유가 밤에 끝나면은 너무 어두워가지고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 그. 그 머리에 후레쉬 있어. 아니. 한강에 자전거 탈 때 진짜 좋은데. 그래요. 제가 거기로 갔는데. 한강에. 진짜. 돌아갈 때 그게. 응. 군대. 종수 씨가 간 데는 사람이 많은 데고. 군대 군대 그 경로에 풀숲이 엄청 높은데. 응. 빛이 아무것도 없는 데가 있어요. 응. 그런 구간이 있어요. 응. 거기에 뭐 수적이나 그 마적들 나오면 그냥 영락없이 죽는 거야. 뭐 장강수로 18채 이런 거? 어. 예. 육가장. 뭐. 장강수로 18채. 뭐. 등장하고. 아니 진짜 거기. 상상을 해봐. 거기에. 괴한이 나타난다고 생각해봐. 어. 저항할 수가 없잖아. 나 뭐. 내가 근육이 있어. 뭐가 있어. 없죠. 자전거 타고 줄넷해야죠.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거야. 그거는. 인적이 없는 데를 가는 거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은 하고 가셔야 돼요. 이게 내가 대처가 안 돼. 한강. 한강 저기 집 근처에서. 이제 한강 들어가면은. 자전거도 그렇고. 산책도 그렇고. 되게 좋아요. 밤에 가면. 새벽에 가잖아. 네. 와 여기 진짜 이렇게 평화롭구나.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밤에 가면. 낚시하는. 붕어 낚시하는 분들도 계셔요. 대벽에. 아 그래요. 네. 붕어 유도했나요. 혹시. 붕어 유도하나요. 지나갈 때. 하나. 하나. 하나 끓여먹고 싶어서. 붕어탕. 아니 근데 진짜 이게 농담이 아니고. 너무 좋아. 거기서 나는 편안한 행복함을 느꼈어.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아. 그. 선생님. 그. 낚시하시는 거 보니까. 평화로움을 느끼고. 막 이러면서 붕어 줄 때까지. 붕어를 왜 줘. 계속 안 가고. 계속. 선생님. 낚시하시는 걸 보니까. 아 이거 포인트군요. 아. 제가 저까지 힐링이 되는 게. 참. 이거 참 보기 좋습니다. 계속. 붕어. 붕어. 피레미 하나 줄 때까지. 계속 옆에서. 하핳. 여기 뭐. 그런 거 준비 중이에요? 하하핳. 유도 좀 하지 마세요. 정수 씨. 아. 지새끼지.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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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새끼 씨.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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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지방 우유 먹고 거기서 끝낼 수 있으면 드시는데요. 저지방 우유 먹고 아 뭔가 아쉬울 거야. 뭔가 감칠맛이 부족하니까. 거기서 너비안이라도 하나 더 집어먹으면 그게 더 소느라고요. 그거 알아요? 이 저지방 우유에다가 김 먹잖아? 개 맛있어. 그러니까 김을 더 먹잖아요. 의미가 있냐고. 돈을 더 쓰는 거야. 맛있어서 먹는 거야. 돈 좀 더. 음식물 입에다 음식물 넣는 것도 유도하네? 뭘 또 유도해 자꾸. 저지방 우유 먹으면서 살살살. 너 입맛 이거 만족해? 만족 못하지. 더 넣을까? 더 넣을까? 그래서 김 집어넣고. 미친 이병헌 씨. 미친 이병헌 씨. 저지방 우유. 제가 진심 어린 충고인데 저지방 우유 드시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당신의 충고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아니 저지방 우유를 통으로 갖다 놓고 먹는데 그렇게 먹으면 고지방 우유 100ml 먹는 거랑 저지방 우유 500ml 먹는 거랑 지방 양은 똑같단 말이에요. 영걸 씨. 저지방 우유 2.3L에 지방이 고작 1g밖에 안 들어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훌륭한 제품입니다. 단백질 3g 지방 1g. 나트륨 50g. 우유에 나트륨이 들어가 있어? 짜야 되잖아. 아 예. 예. 그러니까 그냥 고지방 드세요. 내가 알아먹을게요. 아니 우유. 있거나 잘 먹어. 김치나 먹어요. 이 편식쟁이야. 나이 먹기 김치도 안 먹으면서. 저지방 김치 드세요. 저지방 김치가 어딨어. 저지방 김치가 어딨어. 저지방. 다 저지방으로 바꾸세요. 정수 씨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돈을 유도 하셨네. 돈을 유도한 게 아니라 시청자분이 듣다 듣다 병건 씨한테 그만해 이 새끼야. 뻐큐라고 하면 만 원 주신대요. 됐죠. 방 가오시고. 자 갑시다. 5시 20분. 진짜 가죠. 아니 그럼 뭐 1시간 반을 해결해요. 돈의 유도 10만원 다 채우셨네 결국. 아니 간다니까 니가 자꾸 있었잖아요. 귀신같이 10만원 채우니까 또 바로 가는 거 봐. 근데 그거 알아요? 진아 지금 말이 없잖아요. 제가 지금 모바일 게임하고 있어. 진아는 진짜 모바일 게임을 끊어야 돼. 왜 모바일 게임을 왜 계속 하는 거야. 가도 되는데 모바일 게임 끊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 잠깐 끊으려고. 내일 디아블로4 나와서. 아니 뭘 잠깐 끊어. 계속 끊어. 매일 디아포 나와? 아이고. 해도 되는데. 여러 개 좀 하지마. 왜 이렇게 여러 개를 하는 거야. 저 도파빈 중독이야. 도파빈 중독. 이 세트에서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종수가. 저지방 우유 먹는 것만큼. 현실성 없는 얘기다. 영건 씨. 저.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저.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제 TMI 하나 하자면. 네. 이번에. 다짐한 게 있어요. 제가 너무. 인생을 좀. 편하게 살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목적 의식을 갖고 살기로 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예. 네. 그래가지고. 약간 뭔가를 하나 목표를 세우고. 한번 다시 살해보기로 했어요. 하하하하. 진짜. 10만원 안 찼나 봐요? 하하하하. 나 10만원 찬 줄 알았는데 아직 안 찼나 봐요? 하하하하. 그냥 TMI를 하자면. 하하하하. 목표가 금액이에요? 하하하하. 10만원 채우고 가는 거야. 하하하하. 약간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냥 뇌 빼고 막 게임하고 놀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뭔가를. 목표를 하나 세우고. 그거를 하나하나 달성해가는. 약간 그런 J스타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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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막 다이아 찍기 이런거 있지 그런거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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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거 조전의식 생기는거 전장 1등 어때요? 전장 1등이요? 그건 한번 했으니까 좀 했어요? 아까 롤 다이아 얘기하면서 천만원 얘기하시던데 그게 목표인가요? 아니요 그 천만원이 아니라 천만원을 줘도 못한다 롤 다이아가 사실 신나요 사실 말이 그렇지 지금 골드도 간당간당한데 또 돈을 유도하셨냐? 천만원보다 더 내느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누가 주겠냐고 미친놈아 천만원은 좀 부족하다 예전에 몇년전에 잔학대에 이랬잖아 그랬는데 넥클리님이 그랬어요 형 다이아가면 자기가 반포자이 사준다고 그거 기억했어요? 아니 근데 걔가 반포자이가 없잖아 네 종수씨가 있잖아 네? 정수씨가 있잖아 저는 반포자이고 잠실자이 있죠 아 잠실자이가 있어요? 만들거에요 이제 이제 조수씨 다이아만 가면 되나요? 네 저 다이아만 가면 돼 지금 실버 3이니까 2,1 골드 4개 골드 겨우 가겠다 골드 4개 플레 4개 에메랄드 4개 12개 14개 다이아 하면은 15등급만 올리면 돼요 아니 근데 진짜 거짓말 안하고 진짜 개빡겜하면 플레까지는 노려볼 수도 있어 정수씨 그럼 플레로 해요 돈을 유도하지 마시고 아 그래서 그런것도 하나 생각하고 뭐할까 어떤게 재미있을까 플레 갈거에요? 플레 플레는 골드는 갈거 같고 플레이도 가능할 수 있어요 어 가능해요? 에메랄드 에메랄드는 일단 플레이 해보고 요새 너무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정수씨 그정도 하려면 명우님처럼 한 판에 6만디를 찍으셔야 된다는데요? 아니죠 모든 롤에는 그 자기의 어떤 몫이라는게 있어요 딜러만 있는게 아니에요 그래요? 탱커도 있구요 서포터도 있구요 노틸러스 하세요 노틸러스 좋아해요 네 노틸러스 하세요 서포트 하세요 서포트 서포터로 갈거에요? 아니 나는 정글이 제일 쉽지 않을까? 왜냐면 라이너는 피지컬이 좋아야되는데 피지컬이 자신없어요? 자신없어요? 네 이기지 못하겠어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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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럼요. 저 맨사예요. 손톱 옆에 살이 텄네? 정수씨. 네. 아직도 10만원 안 찼어요? 제가 언제까지 같이 있어드려야 돼요? 아니야. 가져. 저 잡시락. 정수씨. 제가 이렇게 10만원 차는데까지 제가 많이 도와드렸잖아요. 네. 병건 씨랑 나누면 10만원 채워야 되니까. 욕까지 먹고. 뻑큐 두 번 먹고. 병건 씨랑 원래 10만원은 찼는데 병건 씨랑 나누면 5만원이 되니까. 아 그래요. 20만원인 목표군요. 네. 갑니다. 자. 좋은 밤 되시고. 운동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늦게 잤다고. 그거 빼먹잖아요. 내일 운동하는데 그걸 빼먹으면 PTB가 날아가요. 인증사진 찍어가지고 치마에 올리세요. 치마에. 저거 어떻게 올린지 몰라요. 그래요? PTB가 얼마예요? 또 모르는 척 하면서 돈을 유다하네요. 아니 또 지랄. 아니 모르는 걸 모르는 걸 올리는 걸 모른다는 게 어떻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알아보면 할 수 있겠지만 쉽지 않다. PTB가 얼마냐면 PTB를 받으려고 지금 돈을 유다한 거니까? 아니에요. PT를 간다고 운동하려고. 내일 안 가려고. 내일 안 가려고 받고 가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없는 건강을 하기 위해서 할 거예요. PT 그거 인증해가지고 그 철면수신 팬카페에 올리세요. 왜 인증을 올려야 되죠? 안 갈 생각이었어요? 안 갈 생각이야? 할 생각인데 인증하고 이런 거는 보여주기 위한 저거잖아요. 원래 가실 생각인데 자꾸 또 이런 식으로 또 뭉개면서 또 돈의 유도 하는 거잖아요. 아이 간다. 끊어 이 새끼 간다. 알겠습니다. 인증 기다릴게요. 네? 인증 기다릴게요. 심하에 올려주세요. 아니 그 아니에요. 아니에요? 인증 뭐 인증을 찍어요. 그냥 하면 되죠. 정수씨 그 내일 PT 안 가면 살 껍데기 더 벗겨져요? 어떻게 이렇게 집착을 해? 네? 돼지 껍데기에 소주 먹고 싶다. 정수씨 콩가루 딱 찍어가지고 조수씨 소주만 있으면 되겠네요. 왜? 정관씨 콩가루도 없어요. 저 지방 우유에 저 지방 우유에 소주 쓰세요. 쫀득쫀득하니 진짜 맛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없죠. 정수씨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같이 저는 혼자 하는 술 잘 안 마셔요. 아 그래요? 맛있는 거에 이렇게 반죽 엿드리는 거 좋아. 병건씨 얼마 전에도 술 먹고 깔라뒀다면서요. 아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뭔 소리예요? 호민이 형이 다 불었어요. 아 그래요? 아하하하 아 그거 어디서 들었지? 호민이 형이 호민이 형한테 들었다니까. 꽐라가 된 건 제가 아니에요. 박정석이에요. 하하하하 개떡까라 됐어? 네. 정석이가 아 나 아니에요. 나를 아니에요? 진화 있었잖아 그때. 나중에 3분 간격으로 똑같은 얘기 진화가 봤어. 진화가 나 봤는데 저 나 멀쩡했죠? 진화씨 네. 전 멀쩡했고 정권이랑 정석이 꽐라가 했다 그러던데? 아 그거는 오해예요. 정석이 또 도내 유도 하시네요? 자꾸 도내 유도를 하는데 아무튼 가세요. 가라고 하면 열 번 말해도 안 가요. 도내 유도 진짜 오지네. 아니 얘기 니가 자꾸 말을 걸었잖아. 뭔 소리야. 나 자꾸 가라고 했는데. 갈게요. 갑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도내 유도 오지네다. 끌어 인마. 자꾸 자꾸 안 가고 가라고 하면 돼. 알았어요 갈게요. 아 돼지껍데기. 콩가루 소주 먹고 싶다. 계속 이래고. 그 저기 뭐야. 우리 다음 주지 그거? 아니요. 이번 주죠. 어? 아 아. 어릴이니까. 아 이번 주잖아요. 정석 씨. 또 안 가 또. 갑니다. 또 안 가 또 안 가. 가세요. 네. 택. 아니 침 왜 뱉는 거야. 진짜 도네이션 유도의 신이다.